자 이번에 해불게임은 프로젝트 존보이드라는 생존형 공포게임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분위기에 좀비가 만연한 세상 그 무엇도 희망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냥 간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용의 게임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조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건드리고 있었다가 저희 풀동부 직원들이 자기들 휴식시간에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존보이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시무룩해져가지고 나도 껴줘 하면서 오늘 다같이 풀동부들이랑 대형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게 많이 없어서 풀동부 직원들한테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게요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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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웃어 왜 아 근데 양반이 못해 사라지마 아 이 많은 타임이 겁내못 맞추네 미안하다 뭔진 모르겠지만 정말 양반이 못해 사라지마 사장님 사장님이 인트로 찍고 온다길래 그럼 그동안 잠시 캐릭터 컨셉 좀 맞춰보겠다 이랬는데 말하자마자 0.5초만에 대답하네 하하하하 어쩔 수 없죠 양각이 뜬걸 자 이게 이제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방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엄청 세세하고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라 미민쿤 나 협동서버 만들기냐 여러명이서 하기냐 협동서버 협동서버 여러명이서 하기는 뭐예요 그러면 남이 파놓은 거 들어가는 거야 하하 찾아 들어가는 거구나 왜 이렇게 깜찍하게 말하네 서버 이름은 서버 테스트로 되어있는데 이거 되어야돼요 그거 그냥 서버 설정할 때 새로운 서버 만들기 해가지고 이름 이름 선택한 서버 이 설정 이름 변경하기 들어가시면 돼요 블레임 서버 다음 아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다 와 메뉴 봐봐 정신이 나갔어 하하하하 일단 뭐 어떻게 비밀번호를 내가 적어? 어 이거 어차피 들어갈 사람 화이트 리스트로 만들어야 되고 아 명단을 작성해야지 합방이 가능하죠? 네 그냥 초대만 해주셔도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뭐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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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만 해주셔도 초대? 네 예전에 초대했는데 안 들어가지지 않았어? 그거 또 바뀌었냐? 그게 저희가 그때는 몰랐는데 초대한다고 장땡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그걸 열어줘야 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들어가서 해야 돼 들어가서 일단 메뉴를 하나하나씩 볼게요 지도 설정 지도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네 스폰지요 플레이어 설정 최대 접속자 수가 32명까지 되네 와 최대 100명까지 되네 엄청 많이 내요 몰랐네 미쳤다 둘이 9명 디코 키고 하나요? 아니면 인게임마이크로 하나요? 디코 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인게임마이크도 있어? 네 게임 마이크로 해야 좀 리얼리티가 살지 않나? 그치 인게임마이크로 한번 해볼까? 여원님 못 만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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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여원님 사장님 혼자 플레이하면 막 지나친 거 그러네 그러니까 한번 모이기 전까지만 디콜하고 모이면 이제 개인용 마이크를 하는 걸로 사장님 사장님 어? 제가 길 잃어가지고 어 산을 하나 뚫고 가서 제가 길을 개척했던 놈이거든요? 살려주세요 재미있겠다 영원히 찾을 수 없을 수 있다 재미있겠다 너희도 다 녹화하면 진짜 대박이지 않아? 아 근데 편집할 때 너무 힘들겠다 진짜 딴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어떡해요 저희 힘들 거 알고 하자고 한 거잖아요 맞아 그거 알고 녹화하자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게임입니다. 저기 받아들여야 해.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얘들아? 네. 이거. 어... 뭐 딱히 안 건드려도 되는 건가? 조금 건드리는 게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난이도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렵. 그냥 디폴트요. 그냥 디폴트요? 어. 그러면은 안 건드려도 되죠. 게임 속 하루 길이가 1시간이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세하게 좀 만지면 난이도 조정이 조금 되기는 하거든요. 뭐 막 미니맵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미니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여기에서 정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개인이 정하는. 개인이 설정으로 만지면 되는 거고 미니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 좀비가 뛰어다니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좀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집을 열었을 때 경보가 울리는 횟수라든가 아니면 차를 구했을 때 차가 멀쩡할 그런 확률 같은 것도 정할 수 있어요. 야 여기 설정이 있네. 서버 설정에 미니맵 허용 체크해야 되잖아. 어? 그거 안 해도 되던데? 아닌가? 일단 해주세요. 어. 그래. 해주세요. 해주면 좋아. 생존자의 차량. 저금이 디폴트인데. 옛날을 생각해보세요 사장님. 보통. 차량만 좀 늘리자. 모두 터지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사장님 연료가 있을 확률은 그냥 낮음으로 할게요. 다 부러졌다고요. 이번엔 뼈를 부러뜨리지 않을 수 있을지. 좀비 설정도 할 수 있어. 왜 이동 속도가 빠른 걸음으로 돼 있지? 저게 디폴트인가? 그런가봐요. 자 처음 하니까 웬만한 건 다 건드리지 말고 디폴트 옵션에서 미니맨만 킨 상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저장을... 사장님 그거 설정했어요? 그 책 읽기? 책 읽기가 뭐야? 빠르게 읽는 걸로? 그러니까 책을 하루 종일 읽는단 말이죠. 그 개인은 대답해서. 그렇게 뭐야. 어떻게 해요? 기타 설정에서 기....기....기...기 위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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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 머냐. puntos 저거를 저는 0.05 까지 줘버렸단 말이죠? 0.05? 아 1족을 읽는데 몇 분 걸릴 거냐? 설정합니다 0.0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읽던게 따라라라라 신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 1로 되어있으면 솔직히 책을 읽을 일이 없을 것 같긴 해 응 속 터져 죽어요 좋아 또 건드려야 될 거 없어? 저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것 같아 정말로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한번 만들면 수정 안되지 않아 정말로 게임 모델 생존자? 그걸로 바꾸는게 싸우기는 좋아요 싸우기좋아 우리 목적이 싸우는거야 만나는거야 싸우기 좋으면 안될 것 같아 여기서는 죽기좋아요 나쁘지 않지 그러면 이 서버로 설정을 해놓고 메모리 설정은 뭐야 한 10기가 해놓으세요 10기가? 서버 이제 서버 정보 저장하는 그거 말하는거에요 음 자 시작 사장님 컴퓨터가 무슨 컴퓨터인데 10기가 넘어갔지 맞아 맞아 내가 그럴려고 2컵 맞췄지 맞아 맞아 멋있다 이렇게 떠넘기기 자 이제 찜찜이의 좀비는 몇 마리가 생길까 자 이제 찜찜이의 좀비는 몇 마리가 생길까 작등식 오 찜찜아 하고 갑자기 다가갔는데 좀비야 정보가 찜찜님만 있는거 아니야 찜찜마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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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지 알려주셔야죠 저희가 맨위에거 맨위에거 로즈누 맨위에거 자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성을 선택을 해야되요 전 뭔지 몰라요 저 뭐 해요? 여러분 추천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것도 만들고 올게요 마음 내키는대로 하시면 되요 조방관 같은거 있나 정말 마음을 내꺼야 저장해놨어 직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좀 다양해지긴 해요 근력, 능숙한 달리기, 독기, 체력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잘 죽는데 태극군인이야 체력은 겁나 빵빵해서 죽이기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현재 특성 포인트가 기본으로 8을 주워주는데 공원, 경비원은 그냥 능력치가 개상인데 바로 특성 포인트 마이너스 4 찍어버려서 이제 여기에서 능력치를 좀 줄여야 되는 건가? 그쵸 난 소방관이 제일 난 것 같다 달리기와 독기 얼마나 든든해요 좀비 게임에서 필수적인 요소 다 갖고 있네 무난하죠 그건 맞긴 해 불꽃인데 불꽃 끄러가고 있어 저장 사탕 먹으면서 해도 돼요? 이미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입에 누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또 이 장면 많이 봤는데 여기서 이제 페널티 페널티를 선택하면 특성 포인트가 늘어나고 그 특성 포인트로 여기 다른 능력치들을 찍을 수가 있네요 와 마이너스 10을 먹는 게 있네 육상선 달리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튼튼함 근접 무기 사용 시 뒤로 밀칠 확률 증가 옮길 수 있는 무기랑 증가 확실히 정말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성들이 좀 비싸네요 그쵸 맞습니다 나 키 까먹었어 잠깐만 일단 소방관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너무 못생겼어 캐릭터 뭐야 커스터마이징 킴 성이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좀비들이 좀 더 잘생겼달까 성은 킴 이름 풀네임 킴 풀네임 어 왜 싫어해 왜 싫어해 왜 어우 이래 어우 이래 잘 모르겠어 나는 성 찜 이름 찜 난 노호더 뉴비 와 가슴털도 선택할 수 있어 오 더러워 사장님 그거 만드시고 항상 저장하세요 어 알겠습니다 캐릭터 저장하세요 그래야 죽었을 때 다시 빠르게 만들고 들어오죠 아 그거 의상이랑 설정이랑 따로 저장하셔야 돼요 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지금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들어간 거 보면 특성은 저장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신 거 같은데 아니야 저장했어요 어 잘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생 소방관이라 그게 없긴 해 맞아 맞아 딱히 안 건드려가지고 여기 꼴초들이 얼마나 많을까 일단 저요 일단 저요 웬 꼴초 다 꼴초를 넣었겠지 미니선이 꼴초면 나중에 담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놔 내놔 이거 독재 안 돼 아 이거 담배 안 피면 맛이 가요 사람이 약간 좀 네 컨디션이 구려져요 웃긴다 신경이 되게 신경 과민인가 그거 떠요 깔끔하게 물함도 잘 떠요 예민해지고 막 하는 거예요 한 번 손 돌면서 그냥 흑뿜이 다이어트 했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빵 못 먹고 라면 못 먹고 그렇구나 좀비랑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또 doet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이 번쯤 인간이 맛있어 보인 야 근데 진짜 왜 3개 안 바뀌지 바뀐 뭐 나 옛날에 다이어트 했을 때 밀가루 나 탄수화면 절대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성격이 개 더러워졌던 거야 그럼 미처 안 돼 고로 우리 가족이 나보고 다이어트 하지 말래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아니 내가 한번 하면은 진짜 그렇게밖에 안 하니까 하지 말래 어디서 타령이 들려 저도 듣고 있어요 4.p 이걸 어제 시작 하오 그니까요. 끌어안고 있는 여자랑 남자 둘이 붙는 건 지겨워요. 스카프! 스카프는 없네. 나중에 파밍하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냥 대충 만들고. 네. 최후의 시간이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끝나면 어떡해. 끝나면 더 다시 시작해야죠. 누군지 아예 소생해야죠, 뭐.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많이 뜨는 거야. 아우, 지저분해. 슈터 하셨으니까 뭐, 상관없을 거예요. 좋아, 들어가자. 이거 인게임 마이크는 뭐야? 꺼야지. 꺼? 이 부분 끄는데 나중에 어떻게 켜지? 게임 잠가. 자, 방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여러분을 초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ESC인가? 그 눌러서 슈터 탭이었나? 슈터 탭이었나? 친구 초대. 어, 그거 누르면 그게 바뀌어요. 거절돼 있는 게. 거절돼 있는 게. 일단 새벽이 열었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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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카. 이 고로케 열었고. 고카인을 해버리네. 고카. 찜찜이. 킹찜이. 매혹적인 남자긴 하지. 노호. 노호야 제발 푸사 좀 바꿔라. 맨날 지나친다. 내 평생 장르. 소범. 나 그러면 퀴렐로 해놀래. 혹시 내가 닉네임 안 부른 사람이 있니? 푸다요. 푸다 했어. 푸다 했어요. 소범이요. 소음이도 했어. 윤뺑지요. 아, 뺑지 뺑지. 윤뺑지. 윤뺑지. 로그인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아닐 수도 있어. 윤. 뺑. 지. 윤뺑지. 윤뺑지. 아니, 아예 로그인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윤뺑지. 아니, 코카인 중독 되셨네. 들어가는 중이신 분? 자고 있는데 계속 코카인 틀어놓고 춤추길래. 저거를 하고 나서 뒤로 해야지 되는 건가? 그때부터 되는 건가?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 사장이 초대를 하셨나요? 네. 그냥 열기만 했어요. 아, 열기만. 아, 그러면. 원래 손가락 이거였냐? 아, 윤뺑지 어디 있어. 야, 닉네임 뭐야. 참가. 참가해도 안 되네요. 뺑지야. 얘 소리 꺼단네. 저 썩에. 엉글하세요. 엉글. 참가. 참가해도 안 들어가죠. 뭐지? 저도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진다고? 네. 왜 그러지? 초대 안 하셨나? 따로 초대해 주실래요? 알았어. 알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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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네. 왔어요. 윤뺑지 닉네임. 윤뺑지 닉네임. 나 왜 안 보여. 무슨 닉네임이야? 한글로 윤뺑지예요? 어디서 찾으신대요 저를? 스팀. 스팀. 아, 스팀 저 로그인 안 돼 있어요. 잠시만요. 레전드. 공지에다가 속도 들어가. 어? 근데 이게 딱히 온라인이 아니어도 보여야 되지 않냐. 로그인 했어요. 됐다. 로그인 안 하면 안 보일걸요? 맨 위에 있는 로즈우드 맞죠? 네네네네. 아, 나 왜 윤뺑지로 공지하고. 전 들어가셨어요. 간다 간다 쇼 간다. 저도 초대를 기다리도록 하죠. 여기 있다. 찾았다. 아, 꼬 이거. 아, 두 개지. 아, 꼬. 초대했어. 두 개지. 가자, 가자. 가자. 뮤비로그 시작이다. 어, 나, 나 시작하자마자. 아, 뭐야. 나. 뭐야. 이거 왜 그래요. 깜짝이야. 아니, 나 앞모습만 보고. 어, 이거 올뱅머리 멋있다 했는데. 뒤에 땜빵 있어. 아, 앞머리만 그거 고르겠구나. 과장이 머리 빡빡이에요. 너무 끔찍해. 빡빡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시작 지점이 부엌이라. 로즈우드. 이랬는데 막 누구 한 명 같이 스페어 나고 하면 진짜 재밌겠다. 아, 뭔가 되게 음식을 많이 주네. 어, 뭔가 쉬운 게 맛난 이동이야. 대박. 내 캐릭터 너무 레전드야. 뭘 만든 거야. 아니, 진짜 똑같이 생겼다니까. 미쳤어. 보세요. 지금 저의 이 조작감 보이십니까? 내가 이래서 존보이드를 안 했어. 어, 블랙. 블랙. 시청하고. 어, 뭐야, 누구야. 소봉. 어? 뭐야. 뭐야. 뭐야, 너무. 소로자 만났어요. 어, 근데 나 왜 캐릭터가 안 보여? 왜, 키가 안 보여? 나 안 움직여. 아, 됐다. 뭐, 나 캐릭터가 안 보여? 왜? 왜? 그냥 버그일 때. 펜치다. 나는 보이는데? 나는, 나는 보이는데? 노호야. 너 초명 인간이야. 아니, 여기 육팬지 있어. 왜? 말도 안 돼. 근데 나 안 움직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움직인다고? 어, 이제 됐어. 안녕. 일단 이런 거 챙기고. 뭐야, 이거 좀비. 아, 씨발 좀비. 아, 야, 욕하지 말고 미친놈아. 저기요, 아주머니. 수술 보고 있고 오면 어떡해요. 아, 저 간호사거든요. 아, 오케이.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기요, 나도 간호사거든요. 아니, 뭐야. 아니, 여기 의사 넣고 간호사만 2명이야. 아, 씨. 아니, 근데 나. 어, 좀땐 것 같아요. 야, 근데 너 어떻게 바로 만났냐? 어? 관창고 소독약. 필요한 거 다 챙겨. 한영, 한영 눌러봐요, 한영. 한영 눌러도 돼요? 아, 좀땐. 아, 좀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정도로 텐션이 높은 게임일 줄 몰랐는데. 자리 가시라고요. 자리 가시라고요. 어, 좀비. 어, 좀비 한 마리. 나 뭐 잡을 거 없나? 어, 나 공격을 어떻게 하더라. 공격을 어떻게 하더라. 공격할 거 무기 하나 찾아야겠다. 어? 권총 가방이 있어요. 아니, 윤 간호사. 윤 간호사 내 무기도 좀 찾아주기나. 까자. 어? 못 년아? 아니. 사라졌어. 여러분. 공격을 어떻게 하더라? 어, 좀비다. 어려워. 어? 범 앞에 지나서 공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찾아봐요. 무기. 아, 이거 새로 되네. 아이고, 시끄러워 죽겄네. 공격기가 뭐더라? 아이고. 아니, 사장님. 왜? 왜? 왜 없어? 아, 깜짝이야. 어디 계세요? 잠시만요. 어? 여기 있다, 총. 아, 이게. 근데 님들 공격기, 공격기, 공격기가 뭐더라? 공격기, 공격기! 아니, 잠깐만요. 말해주세요. 내, 내 손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우리 디스코드 끄고 할까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로컬, 로컬으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어, 지금. 인스게임 마이크로 할까요, 우리? 각자 녹화 알아서 잘 하세요. 미친놈아. 아, 이제. 디스코드 끕니다. 저도 디스코드 끌게요. 아니, 잠깐만요. 달려주세요. 이거 마이크로 어떻게 키는 돼요? 마이크로 어떻게 키는 돼요? 나 지금 총을 들고 있는 거냐? 이거 버그야? 사장님, 2층 계세요? 네. 짧은데요. 나 1층에서 죽을 뻔했는데. 어? 2층에서. 쿠당탕쿵탕 소리가 싸우고 있는 거였구나. 어? 야, 근데 나 이거 진짜 문제다. 아무것도 안 보여. 왜지?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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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재접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 하장님, 나가면 저희 다 튕기는데? 튕기긴 한데 다시 들어갈 수는 있지 않나? 안 보이신다, 이게.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뭐야, 야, 어떤 투명인간이다. 물어. 미친놈. 세상에. 아, 찜찜 1호는 갑니다. 아, 그게 뭐지? 키미미 목소리 들려요. 어. 우린 확실히 안 들리나 보다. 아니, 나 어떡해. 이거 인게임 마이크 어떻게 켜? 맞아요, 인게임 바이크 어떻게 켜요? 얘들아, 이거 방 다시 만들자. 아, 뭔데? 뭔데요?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좀비도 안 보여. 그럼 다 다시. 저희는 다 보이는데 왜 사장님 안 보이지? 그걸로 약간 버그 있나 보다. 버그 있나 보다. 어, 누구야? 다시 만들까요? 하이. 자, 끄자. 미쳤다. 좋아요. 무기부터 파밍하세요.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는, 뭐야. 어, 뭐야. 사장님이 다시, 다시 하신다. 이거 그럼 새로 만드는 건가요, 서브라이크? 어머, 나 꺼버렸네. 사장님 나가셨네? 똑같은 걸. 똑같이. 나 내 목소리 왜 안 들리지? 그 설정에 V.O.I.P인가? 그거를 바꿔야 돼요. 음속어에서 뭘로 바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아, 네네. 우리 뭐 어떻게, 여기서 대기해? 아니면은? 이미 사장님 끄셨는데? 사장님 끄셨어요. 서벌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아, 다시 만들어요? 아, 더풀백. 아, 그러면은 VOD 좀 알려줘요. 네, 더풀백. VOD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정신없게 정신없게 디스코드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인게임마이크 하실 거예요? 아... 정합시다. 맞아. 인게임마이크. 인게임마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 그러면은 인게임마이크 할 줄 아는 사람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설정. 설정. 네. 목과음 음악 볼륨 설정. 네. V.O.I.P 방법. 네. V.A.D 방식. 그로 바꾸세요. 네. V.A.D로 하면 어떤 말할 때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인식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마이크 킬까요, 디스코드? 그게 좋잖아요. 가이드 하려면 그게 맞지 않을까? 일단 소리부터 엄청 지르실 것 같아서. 하하하하하하 그럼 사장님은 들을 사람은 듣고 아닌 사람은 끄는 걸로 갈까요? 그냥 나 꺼야지. 나도 꺼야지. 하하하하하하 그럼 사장님 보도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어디 만날지 정하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아니 얘들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걸 가정하면은 힘드니까. 아니 근데 나 서버 만들었는데 또 먹통이야 이번에. 그냥 검은 화면밖에 안 나와. 설정을 만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거 참. 아 이게 뭐야? 설정에서 한번 창 모드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원래 이래 게임이? 아니요? 설정할 때는 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던데? 맞아. 난호한 아니오 뭐야. 이렇게 오류가 자주 걸리진 않던데. 6시에 합방을 시작해서 게임을 처음 만지면 7시가 제대로 된 시작이지. 그치. 그런 거지. 그게 정석이지. 아니요? 정석은 아닌데. 하하하하하하 선 긋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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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선을 딱 그어버리네. 선을 확실히 긋네. 와. 야하다. 이렇게 정석이면은 우리 정석한테 사봐야 돼요. 아! 야 아니 미친. 아니 이거. 야! 아니. 아니. 초랄 없어. 아 뭐야. 나 캐릭터. 캐릭터 만드는 시간 어디 갔어 이거. 나가. 아까 그 방인가 봐요. 아 서버를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 네. 아 어쨌거나 이제 캐릭터는 다시 보여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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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프트 리셋. 굿. 그는 그대로 저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좀비는 각도에 따라서 안 보이긴 하던데. 아니. 사장님은 바로 앞에 있어도 투명이었어요. 아 리얼이야? 아 더워야 돼. 저번에 비슷한 상황을 봤던 거 같긴 해.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폴터 가이스트 현상 막 일어났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만 사람들은 안 보여서. 아. 난리네 난리야. 이게 방만 뜨는 사람들이 생기는 옳은가 봐요. 그런 것 같다 어 그냥 게임 세계 삭제를 눌러야 되는 건가 소프트 리셋하면 초기화 되는 거 맞죠 일 그 조금 뭐 땅에 떨어진 물건이라거나 그런 거 싹 없어지고 그런 걸 아마 소프트 리셋이 잠깐만 나 시작 좀 눌러볼게 또 거기 좀비한테 물어 뜯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치 초기화 되고 약간 그런 거 왠지 그럴 거 같애 밥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바로 시작되는 거면은 또 그 일치란 얘기지 로딩 딱 되자마자 아그작 오이싱 오이싱 마이 마이 꿈 쩝쩝 마이 어 바로 시작했다 먹히고 있다 개꿀나? 하하하하 아니 소프트 초기화는 뭐야 그러면? 플레임 쪽 만들겠네 소프트 리셋이 좀비 위치 초기화랑 땅에 떨어진 아이템들? 이런 거 다시 채워주는 걸 거야 응 저 정도면 산진직석 아니야? 아 벌써 웃겨가지고 열 나는 거 같아 하하하하 진정해 웃기면 열나요? 열나지 않아요? 하하하하 그렇구나 ency기화는 열내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천천히 발열 중이야 저기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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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열나고 있는 사람 또 있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지금 발열 중이야 지금! 60도! 70도! 역시 사장님! 불이라니까! 시! 아니 진짜 시... 나태야!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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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니 누가... 좀비 대장 같애요. 좀비 대장! 아 나 등 뜨거워 미친! 아 좀비 대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잠깐만 좀 봐주세요. 보통 좀비인가 봐요. 그만 좀 무서워! 정신 차려 인마. 지금은 우는 거 있어.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웃는 중에 캔슬하고 웃는 거 같은데? 사장님 그거 캐릭터랑 설정... 저장. 저장하셔야 돼요. 됐다. 진짜 오래 살겠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그것도 오고 있어? 사장님 이름 바꾸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름 바꼈다고? 바꿀 수 있다고요. 풀네임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어 나 풀네임인데? 아 그래요? 됐다. 이제 초대하자 빨리. 다시. 초! 네. 초대 초대. 초대! 초대. 드디어 맞참네. 근데 나 지금 다른 애들 보이는 거 맞나?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불안한데. 갑시다. 고맙소. 어디 계시죠 거기? 저 게임 들어가자마자 마이크 끌게요. 나도. 저도요. 뭐라고요? 지금 끌게요. 빠이. 여러분 안녕. 나도 안녕. 동비 세계에서 만나요. 안녕. 알아서 보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알아서 봅시다.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의 통신은 지금 두절이 되고 저만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롭다. 여기가 어딜까요? 무슨 사무소? 어? 누가 있... 어? 뭐야? 고렇게! 아. 왜 나 밀쳐? ㅋㅋㅋㅋㅋ 왜 이렇게 바로 만났다. 어? 아. 저기.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 저기. 로케야. 고로케야. 네. 나. 살려줘. 저기 뭐. 이. 어. 저 왼쪽에 이상한 소리 나잖아. 잠시만요. 나. 어어! Lego. 어어어어 밑에 좀비 봤어 나 눈 마주쳤어 나 안녕히 계세요 설정 들어가서 마이크 소리를 좀 켜야되겠는데 어떻게 키지 이거? 어 됐다 얼른 얼른 나가? 아마 여기가 무기 창고지 않아? 어 여기 아우 인터페이스 복잡한거 봐 이 쓰레기 게임 사냥용 소총 권총집 산탄총 탄약성장 탄창 뭐있냐? 총은 없고 탄만 많네요 그리고 총을 지금 쓰는거는 조금 미친짓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총 총은 위험할 수 있다 네 소리가 크게 들리면은 주변에 좀비들이 다 몰릴 수 있습니다 아우 쟤네 왜 아무거나 막 부수면서 다니냐 이상한 놈들이네 어디있을까나 어디있을까나 여기가 어디있을까나 여기가 어디있을까나 있으신가요 탄? 네 탄? 네 모르겠어요 9mm 308 탄약이 있는데 산탄총도 있네 근데 소총 이잖아 이건 잠깐만 저희 둘러싸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큰일났어 아니 우리 아무 소리도 안냈는데 왜 우리한테 막 오냐 어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났어요 아이고 들어왔다 어어 야 이거 밀치는거 아 스페이스구나 나도 같이 밟자 어 어떻게 밟아 네 클릭하면은 밟을 수 아 그냥 클릭이에요? 어 총을 들고 클릭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해 하지마 하하하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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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안나가 하하하 아이 벗어야 되나 일단 어 탄창 결합 308 탄창을 찾을 수 없거나 비어있음? 308 탄창 탄창 결합 됐다 탄이 탄창 빼기 어 나 이제 총이 생겼어요 탄이 있으시면은 탄을 장전해서 사용하시면은 발사 이거 고로케씨한테 쏘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 왜 갑자기 여기에서 생성됐어요? 나 죽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아까 딱 태어나자마자 찜찜님이랑 노후님이랑 다 있는거에요 어 아주 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죽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 갈까? 어 뭐야 어 뭐야 좀비개다 좀비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우리 집에 좀비개가 있네 여기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주택가 있는 쪽 완전 직진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지도 가치를 알고 있어 오 와 이게 이렇게 나오네 지도가 템을 찾아야 돼 여긴 다 둘러보셨나요? 대 충력? 응 우리 빨리 나가야되지 않을까? 여기 이쪽 근처에 좀비가 많더라고요 밖에 그래? 응 고렇게 어떻게 빨리 게임 전문가 고렇게 가르쳐줘 전 전 무기가 없는걸요 무기 줄까? 이거? 내 손에 있는거? 아이고 여기에 아 미친 아야야야야 문을 다 담아버리면 어떡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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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은 쏘지 말라는 말이죠? 네 총 쏘면 온갖 좀비들이 다 사장님한테 끌어오세요 저기 안그래도 지금 온갖 좀비들이 다한테 다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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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들아 살려줘 야 나 어떻게 긴장됨 명중률 저하됨 이게 명중률이 되게 안좋은 게임이라면서요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빨간데 빨가면 사과 빨가면 명중률이 진짜 낮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벗어났다 여기 여기 하나도 안 찾아보시면 되네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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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어디서나 하고 있는 거야 소리가 모자 절대 껴야지 티셔츠는 컨셉줄 못참죠 어디서 와 화장실 밖에 없는데 소리는 왜 계속 들리지 사장님 반대쪽 방에 있어요 저희 여기가 캐비넷 있는 방이에요 어 진압봉 있다 이것은 제 겁니다 이제 여기? 아 응 어서오세요 권총집도 있어요 사장님 권총집 가지실래요? 여기 권총집 있어요 어 아니요 그리고 그 옷이 옷이 그 물리는 거 방지해주는 옷들이 있거든요 네네 짧은 옷 입으면은 물리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옷 있으면 갈아입으시는 게 나아요 여기 개쩌는 경찰 오토바이 헬멧이 있어요 오 오 그런 거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물림방지가 될 거예요 머리가 목이나 머리 물리면은 피가 엄청나게 빠르게 딸기 때문에 아니 카우보이 모자보다 경찰 오토바이 헬멧이 더 좋지 않을까요? 똑같은가? 물리는 일 방지 긁히는 일 방지 100 헬멧이 더 좋아요 헬멧이 더 좋아요 여기도 진압봉 있어요 여기 갖고 갈게요 어디에요 반대쪽 방에 있어요 진압봉 나도 나도 진압봉 나도 교환을 해드릴게요 아니 소리나는 쪽으로 가면 항상 화장실이야 뭐야 이거 거래가 왜 안되지? 됐다 오케이 오케이 경찰 셔츠 오 헬멧 써야지 헬멧짱 나도 헬멧 써야지 아씨 경찰봉 없네 나는 그러게요 더 찾아볼게요 경찰서가 문기 작게는 제일 좋아가지고 사장님 총알은 있으세요? 네 아마도요 아마도요 그러면 사장님 총 쏘시면은 버리고 튈게요 제가 아직 한번도 써본적이 없어서 이게 지금 총알이 장전이 되있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좀비 잡는 이를 너희한테 시킬게 난 최후의 보로 난 최후의 보로 이거 팀한테 쏠 수도 있나? 저기 좀비가 있어요 가서 잡아라 얘들아 여기 건너편에 건너편에 그거 있을거거든요 소방서 있거든요 소방서 가서 어 야야야야 이거 물렸는데? 물리지마세요 안 물렸어? 빨리 붕대같은걸로 붕대같은걸로 지어라세요 사장님 상태 확인하세요 상태 아니 보로케가 물린것처럼 보여가지고 아뇨 아뇨 안 물렸습니다 그리고 좀비도 볼 수 있어요 탭 뭐 갖고 있는지 그래서 시계같은거 주워서 착용하면은 시감도 볼 수 있어요 음 왼쪽 선목에 착용해야지 어? 팬티? 옷도 그런 팬티같은거 우클릭해서 찍기해야지 그 붕대처럼 쓸 수 있어요 와 조작감은 진짜 형편없는데 정말 세세하다 어울리 위험해 고로케 퐁퐁 아이 총 먹어봤자 쓸일이 없잖아 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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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때려 머리 때리라고 이 잔인한 녀석아 어? 얘 경찰관이었네? 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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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골 어? 편지칼 편지칼 자 가져가겠습니다 차 열 수 있나? 그리고 자동차도 자동차도 열려있으면은 템같은거 가지고 갈 수 있더라구요 이거 뭐하는거지? 자동차 기술 이거 볼 수 있지않나 우와 야 대박 이게 뭐야 하하 기룡같은것도 가지고 오 여기 좋다 의료용 가방이 있네 조수석쪽 앞 창문 부수기? 이거 어떻게 열어요? 그 열쇠를 찾아야돼 열쇠 없으면은 아 그래 어? 어떻게 탔어? 이거를 보는 방법이 뭐였더라 근데 이거 왜이렇게 유아이가 그치같이 어떻게 탔노? 어 일단은 저거는 없어요 나도 탈래 E 누르시면은 탈 수 있는데 네 뭐가 없습니다 오 잠겨있어요 트렁크는 원래 유아이가 이게 아닐텐데 뭐지? 지금 길은 완전 비어있어요 키도 없고 물.. 물렸어요? 에? 아니요? 왜이렇게 피초성이야 아 이거 옷찍겨서 그래요 싸우다보면 옷을 찢겨요 어 그러면은 피복이 보호가 잘 안되죠 저기 인파이터씨 이거 가질래요? 인파이터 왜요 총량? 잠깐만 버리기 왜요? 왜요? 방탄조끼 오 빨리 나를 위해서 그걸 입고 열심히 싸워 좋아요 딴딴해보이죠 야야 쥐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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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Quant 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 머리! 머리ере 이쪽 건너편의 가자 거기 가면은 도끼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먹을 거 마실 것부터 찾는 게 급선무인 거 같아요 물기랑 가방이 있어야 뭔가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물 좀 마시죠 어? 물이 있네 여기? 씻기 마시기 아 맞아요 씻기도 해줘야 오염이 안 된대요 자주 씻어줘야 돼요 마시기 한 번 더 천이나 붕대도 씻을 수 있고 냉수기로 씻을 수가 있어? 엄청 비효율적인데? 엥? 뭐야? 냉장고가 잠겨 있네? 아 아닌가? 루이빌 지도는 뭐지? 루이빌 또 갈 거에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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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비같이 해가지고 좀 더 좋은다 제가 이게 초보다 보니까 좀 많이 조작감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뭔가 사람들 말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갔어? 얘들아? 약간 더움 더워지기 있어 사장님 그쪽에 좀비가 많아요 빽빽빽빽빽빽빽 우아야야야야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야 사장님 시프트 누르면 뛸 수 있어요 호우 달렷 그리고 진짜 급할 때는 ALT 누르면 전력 질주해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그렇게 뛰면 지쳐요 그렇군 여기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쪽 밑에 있는 건물이 아마 인벨에 있는 탄산성 이거? 이거? 한 개만 어? 40발? 아 이제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장전 안 된 총 들고 있었구나 제가 다 싹쓸이 해놨어요 우와 세상에 너무 무서워 소방관 옷이 좋은 옷이에요 오 그러네 바로 입어주지 근데 이러면 덥지 않아? 덥긴 해요 약간 무거움 야! Belkin 우리 사장님 건드리지 마라 퉁퉁퉁 workout 너무 덥다 정말 우리 사장님 너무 연약해서 지켜드려야 돼 에헤헤헤헤 문이 잠겨 있네요 이 넥스웨터가 엄청 덥구나 자 문 열어드릴게요 나 왜 알몸이지? 방금 옷을 다 벗으신 거 같은데요 이제 좀비가 상에 한 대 때리면 이제 감염돼요 무서워 안에 있는 옷을 벗으면 겉에 있는 옷도 일제히 다 벗는구나 어 드디어 도끼다 다 뒤졌다 이제 안에도 저거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오른손에 착용 이거 퀵슬롯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겸 드레이저 하면 되나? 어 됐다 톱도 있네요 톱도 주워가야지 도끼 내구도 부러질 수 있으니까 또 챙겨야지 도끼 또 있다 그대로 1번 키를 눌러보라고? 사장님 여기 도끼 하나 주워주실 수 있으세요? 총 버리시는 게 나을걸요 무거워가지고 아 그래요? 응 너무 아까운 덩 여기 다시 오면 되니까 도끼가 내구도가 좀 총알도 같이 버리자 가방이 있으면 들 수 있는 게 늘어났거든요 가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날씨 etc 가자 이건 안 뒤져 보고 그냥 가시나요? 우리 애들 많.. 어? 여기 군용 붙여있어요 응, 그것도 좋은 신발이에요 먹을 거는 저쪽에서 많이 갖고 와주지 않을까요? 저쪽은 민간데 여기 위쪽에 숙박 나도 죽여봐야지 우와! 야 이 버가리를 그냥 도끼 짱이죠? 죽어! 도끼 짱이죠? 어? 저기 두 마리 있어 아 근데 여기 좀비부터 빨리 죽이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지금 퉁퉁거리고 있는데 여기 퉁퉁이니? 퉁퉁이니? 죽었니? 배꼽 단추래? 어머 야해 배꼽 단추래? 어 열 스태프가 있네 인형을 갖고 있었어요 인형 끌어안고 있다가 죽었나 보다 어 여기 여기 식당 있어요 마시멜로다 먹어야지 마시멜로다 먹어야지 음 출출하긴 하네요 음 출출하긴 하네요 좀비 옷 다 벗기기 아몬 현태 과장님 어? 뭐야? 과장님 아니 저 지금 디콘데요 어어어 저도 살려주세요 아니 아니 다들 만났다는데 나만 나만 혼자고 여기 자꾸 좀비들만 겁나 어디 있는데 위치를 얘기해줄 수 있어? 아니 여기가 주황색 아 아니 잠시만 좀비 대가리 좀 깨고요 아니 주황색 어 사방천재가 다 주황색인데 어 사방천재가 지금 주황색이고 엄청 큰 뭐라 그래야 되지 파란 색깔 집이 하나 보여요 응응 거기인데요 마트야 혹시? 파란색 집이 있으면은 저희랑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마트도 아닌데 저기가 마트 나 저기 가본 적은 없어요 저기서 태어났다가 저 혼자 태어났는데 좀비가 엄청 많아가지고 바로 죽었거든요 파란색 집이 나름 기준점인 것 같은데 그 파란색 집에 저희 근처가 파란색 집이에요 가봐요 그래요? 여기가 다 파란색이에요 저기 있는 곳도 파란색이에요 여기가 마트고 여기가 소방서 여기가 경찰서인데 여기가 경찰서인데 맛있니? 아 당근 맛있다 이거 여기서 조리해서 먹으면 더 좋던데 좀비였어요 아악! 살렸어 키윈님이나 세병님은 뭐 만들어서 드시던데 소토주 아니 저 살려줘 우린 요리할 줄 몰라가지고 생당근 씹어 먹어야 돼 여기 물이 없네 근데 나 목마른데 여기 물이에요 사장님 아 그거 마실 수 있어요 여기 사람 있네? 근데 왜 왜 왜 나 축축한 디버프가 있지? 땀 흘러서 그래요 덥.. 덥다는 뜻이야? 땀 흘러서 그래요 그게 뛰어서 더운 거예요? 뛰어서 땀 흘린 거예요? 옷을..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도 그래요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어.. 그.. 수건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걸로 닦을 수 있어요 어? 나 다 씻어야지 온몸? 구석구석 구석구석 씻는데 시간 좀 걸릴걸요? 어? 물이 제한이 없음이야 씻기 몸 씻기 모든 옷 씻기 나중에 물이 끊기기도 한대요 나중에 물이 끊기기도 한대요 바지도 씻기 근데 이거 안 씻으면 뭐 병 걸려요? 오염 되거나 그러긴 하던데요 막.. 병균 질병 같은 거 걸리고 이제..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은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먹을 걸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요리하고 있어 어.. 같이 가자 같이 조용히 요리하고 계셨어 연어 꽂고 있나 봐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저 푼단 씨 등에 업고 있는 게 배낭인 거죠? 네 가방이에요 이거 의료용 가방 주었던 거예요 좋다 혹시.. 네? 소독제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네네 알코올 솜 있어요 드릴게요 알코올 솜 좀 주.. 주실래요? 거래 알코올 솜 너무 고마워 물렸어? 고렇게? 고렇게 물렸어? 물려는 게 아니라 찢어졌는데 세균 감염 돼가지고 아이고 찢어진 천 안 씻으면 세균 감염이 돼요 내가 방금 옷을 막 찢어가지고 천을 만들었는데 오염된 천은 쓸모가 없는 거죠? 아니요 저거를 씻으면 쓸 수 있어요 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아해 닫히면은 계속 붕대를 갈아줘야 되거든요 응 사장님도 알코올 솜 맵게 드릴게요 와 바람의 나라 거래 창 같애 아 잠시만요 소지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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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고 바꿀 수 있다네요 자 거래 물이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 근데? 아이고 까리 아 모르고 취소 눌렀어 미안 잠시만요 아 까리가 좀비가 됐나봐요 이거 바닥에 둘테니 다들 나눠서 드십쇼 어 알콜좀 받았구나 안녕 뭘 두라고? 사장님 제가 바닥에 다시 둘게요 우와 신선한 데워진 연어볶음이래 일단 줍고 나중에 먹어야겠다 요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셨다고요 요리살 요리살 이제 가자 우리 소보미 찾으러 가야돼 천 안주으세요 사장님? 천 없으셔도 돼요 아 천 열두개 있어요 지금 전 마흔 세개가 있어요 안무거워 저 가방이 이게 가방이 좋은 가방이에요 이게 18만큼 더 들 수 있어요 와 두 배가 더 늘어나네 가방에 넣을 수 있어요 빨리 가자 허리 가방이라도 드릴까요? 허리 가방? 또 뭐요 많이는 못 넣었는데 허리에 찰 수 있어요 얼렁 떨궈봐 여기 아이템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 여기 거래 허리에 찰 수 있어요 착용 앞으로 착용하기 그러면은 아이템 소지품 창에 오른쪽 보면은 가방이 생겼을 거예요 1 늘어났는데요 1 아이템 넣을 순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간지가 나요 나 왜 착용했는데 티가 안 나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잉 소범님 기다려요 우리가 구하러 갈게요 이미 죽었을 거 같은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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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고로케한테서 좀비 소리나 네? 파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 위쪽 아닐까요? 응 좋지 않을까? 빨리 와 고로케 아까 찜찜님이랑 그 노호님이랑 봤던 쪽도 저쪽이거든요 야 소방관 옷이 좋기는 한데 되게 덥다 그래도 안 물리는게 더 낫긴 해요 아우 더워 어떻게 라이터 하나를 못찾지 여기 문 한번 열어볼게요 잠겼네 잠겨있네? 창문을 열어볼게요 잠겼네 열렸습니다 어 뭐야 쟤네 자고 있어 좀비 주제에 여기 열었어요 여기 열었어요 어어 뒤져 뒤져 근데 고로켄 왜 경찰봉이야? 일부러 경찰봉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다 쓰고 나서 바꾸려고요 어 고장나면 수리도 할 수는 있어요 오 그래? 아이템 있으면 안 올라가서 버글 거 확률이 좀 있긴 한데 위에 소리 들리는 위에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좀비 있는 거 같아요 사장님 응 음 여기 좀비 있어요 이야 우리 집 부수지 말라고 창문을 다 부수네요 뭐야 또 버그야? 안 보이세요? 어 야 또 버그 걸린 거 같애 훈다야 이쪽으로 와봐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밑에 맵을 클릭했을 때 저기에 체크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깨지는 소리 오오 그래서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안 좋아하지 근데 뭔가 좀비 소리가 들린 거 같은데 어 말소리 소범님이다 어? 소범님이다 소범님 소범님 목소리 들리다 소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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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우리 지금 처리 중! 어디가? 야 오케이 오케이 소범아 오른쪽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소범아 계속 소리 질러봐 뭐야 소리가 안 가까워지는데? 가까이 오지마 그렇게 위험해! 화이팅 얼굴 처리 치워 이거 계속 말하면서 다니면은 준비적으로 끌리는 것 같아 에? 그래? 응 갓겜이네? 야 이거 음성 인식 돼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요 응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메모가 적혀있다 소... 소범아 집 아닌가? 소범님 제가 저쪽 오른... 왼쪽에서 왔었는데 안 들렸거든요 어디에요? 들린다 아니 왜 점점 소리가 멀어지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래로 아래로 쟤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저 멍청이? 소범아 야아 소범아 야아 아 소범이는 지금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는구나 나이스 소리가 점점 멀어져 뭔가 들리긴 들리는데 굉장히 멀리 있어 어디 갔어 어디야 소범님 아니 우리가 아까 내려오라고 했잖아 근데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 새벽이야 새벽이 소리 들려 어디야 어딨어 나 우리 여깄어 마켓 근처에 계세요 메디컬 여긴 교회인데 메디컬 이쪽 이쪽 안에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너는 진짜 갱단같이 생겼다 야 이분들 소범 대원이네 야 이분들 소범 대원이네 소범님이 소리는 들리는데 어딨는지 못 찾겠거든요 얘들아 디코 내 마이크 좀 열어줘 아니 대체 몇 명을 꼴고 오신 거예요 밑에 지류가 많아요 또 또 또 와 준 와 준 진짜 그냥 준이네 아 근데 자리 아직 무게 많으신 분 나 없어 무게 한 2kg? 나 너무 무거워 안 돼 그럼 나 수면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어휴 깜짝이야 진짜 나 달게 할 거야 키미밍도 그냥 키미밍이네 이거 다 같이 할 때 수면제 필요 없어요 못 자 어 고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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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자 어딨어 여..여기 있잖아 고로케 아 옆에 있었던 거야 어 아 뭐야 말 안 해야지 몰랐다고 뭐지 아 몰랐어 소범님 소범님 어 있다 서범 어딨어 어딨어 아 저쪽 저쪽 어딨는데 어 헬헬헬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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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트 따라가고 있어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아 드디어 만났네 아 됐다 아 이거구나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 나 대박 죽었어 개 웃기네 제발 맨손이야 이 척박한 탕에 나 무기가 없네 아 자꾸 내 삐들고 뛰어 뱉기고 개 웃기네 어 나 물린 건가 이거 뭔가 사장님 빨리 일단 등대 감으세요 물려도 올해까지 살 수 있어요 올해까지 살 수 있다고? 사장님 물리는 거 똑똑히 봤어야지 준비 변하면 아 들어갑니다 진짜 무슨 소리야 여기 이상한 소리가 나요 가끔씩 누군가의 마이크가 굉장히 크게 들려 너무 귀에 가까이에 있어 내 귀에다가 속삭여주고 있어 히밍잉인가? 난가? 괜찮아요? 마이크 되게 크게 들려요 어 그래요? 나도? 어 다시 괜찮아졌어 아니 얘네들 못 뒤져요 뒤질 수 있어요 뒤질 수 있어 바닥 보면은 상태 확인하는 거 괜찮은 거 있어 가지세요 얘네들아 근데 내 목소리가 들려? 소폼이 열쇠고리가 왜 여기 있어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거야 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저 다 꺼놨나봐요 개 웃겨 나야 이거 아니 잠시만 나 시체 좀 가져가자 설정해서 가져가 인게임 소리를 나도 킬까? 인게임 마이크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아 네 네 어 신선하다 수수다 이거 어떻게 키는 거지? ESC 설정 아니 시체를 둘 첨해서 뭐하지? V O I P 방법을 V A D 방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반창고 좀 가져가고 들린니? 어 됐어요 어 사장님이다 들린다 나 창 어떻게 켜? 나 창 끈 거 같아 나 창 끈 거 같아 위에 위에 창을 끈 거 같아 아이 어 들려요 들려요 아이 오오 감사 바닥에 반창고랑 땅콩버터 떨궈놨어 먹어 골초분들 사장님이 담배 갖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실래요? 오실래요? 짜잔 으하하하 와 맛있겠다 기존은 무기 없어 아니 근데 나도 흡연자야 그러면? 프라이팬 들어 프라이팬 들어 그러면 꼴초 안 하셨죠 프라이팬이어도 들어 꼴초가 뭔데? 기본 소방관이죠 네 그럼 꼴초 아니에요 그럼 왜 꼴초 특성을 찍는 건데? 4포인트를 주거든요 아아아 하하하하 아 다음배 좀만 줘 아 진짜 외로워서 죽을 뻔했네 야 그래도 어떻게 다 모였네 내가 아니요 찜찜이 없잖아요 찜찜이 없어요 아 찜찜이야 아까 전에 아 뭐야 찜찜이가 없구나 아까 있었는데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아니 그리고 훈다 어디 갔어 갑자기 저 여기 있어요 어? 잠깐만 한 명이 모자라지 않나 그러면? 찜찜이 아니 고로케님 저기 있어요 고로케님 저기 있어요 아 아니 지금 혼자 진짜 왜 이렇게 용사야 아 처음에 근데 아까 노오님이랑 찜찜이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 찜찜님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죽었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찜찜님 아까 손다님 손다님 만났던 곳에서 찜찜이 있었는데 나 잠깐 나 잠깐 일었더니 갑자기 마이크가 없더니 찜찜이 있었다고요? 야 서범아 아 너 후라이팬이 있구나 어 갑자기 찜찜이 태어 찜찜님이 다시 태어났다고 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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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없어졌어 하하하하하하 그러면은 소방서나 그런 데서 태어났나봐요 역시 무기 없는 사람 없니? 어 뭐야 이거 서범 시체네 신선한 햄 어 맞아 아 내 거야 잠깐만 하하하하 물 물이 많이 먹어 물 먹어야 돼 나도 물이 너무 없다 지금 일단 어디 집 하나 열어가지고 그냥 마시죠 어 여기 교회에 교회에 뭐 없거든요? 교회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도 싱크대가 있구나 나 겁나 됐다 소방서 뭐 있는데? 여러분 이거 왜 안 열려? 여기 열어줄게요 어 이거 왜 안 열려? 내가 있던 거기 안 열려? 문 열려 있어가지고 좀비가 들어왔나? 거기 맞는데 우린 저 옆쪽으로 왔었어 아 맞네 또 가 또 가 물 또 가 물 물죠 물 좀비가 그새 들어왔네 말라 죽을 거 같다고 에이 너무 어두워 불 어디죠? 잘 가 불 켤 수 있어요 불 켜자 불 어디인데? 어 여기 화장실 있잖아요 여기 있다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나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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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딱히 챙길 게 없어요 이거 밥 줄까요? 밥 주세요 출출한 먹을 게 있으면 좋겠음 엄마 어 줄게요 줄게요 바닥에 감자칩 내려놓고 복숭아 통조림도 열어서 줄게 밥 주세요 우리 무기만 더 따라 바로 줘 바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바닥에 내려놓을 테니까 다 먹어요 어딨어 어딨어 바닥 아 나가게 해줘 허겁지겁 어디 있는데 아니면 지금 거기 마트를 다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바닥에 어두워졌으니까 어두워졌으니까 일단은 좀 쉬고 지금 나 지쳤거든요 저 캐릭터가 아 얘 잠도 자야 돼? 아니 잠은 아니고 좀 앉아서 쉬어야 돼요 아 잠은 안 자도 돼요 사람이? 잠꾸러기 찍었다 나 그래서 어 근데 빠질 걸 아마? 이거 말을 하니까 좀비들 어그로가 끌리더라고요 오 깜짝이야 아 그래? 우리 말도 하면 안 돼? 아 그래서 나한테 자꾸 왔구나 좀비가 비명 질러서 아니 계속 오셨어요 아니 분명히 좀비가 나를 나를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거 찍었는데 겁나 나만 보면은 뛰어봐 거의 총손 효과 어쩐지 빠을에 좀비가 별로 없더라 아니 좀비 겁나 나한테 겁나 오 그 망치지는 뭐하는 거예요? 어 이거 부셔가지고 판자나 못 만들어서 포기 만들 수 있어서 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한정 1,2,3,4 권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1권을 읽었어 네 2권을 못 읽어 2권 바로 못 읽어요 바로 못 읽어요 아니 1권은 이미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하트 눌렀을 때 기술에서 올라가는 게 보일 거야 뭐가 그게 다 올라가야 이제 2권을 읽을 수 있어요 음 아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함정 관련된 기술을 하셔야지 올라요 아니요 아니요 기술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군 무슨 함정을 해야 돼? 뭐 여러분들을 속이면 돼요?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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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장님이 어그로 끌어요 여기야 해요 아니 누가 누가 큐키 눌러보려길래 그냥 조용히 눌렀는데 소리 지르는데? 그도하면은 좀비들이 다 사장님 따라가요 어? 어? 어기당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영웅이 여튼 기다리라 읽었구만 그러지 네 그리고 기다리다가 아마 1 칸이 다 꽉 안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행동을 좀 해야 또 다 차거든? 그런 다음에 2권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되지? 여기 책 읽으세요 과장님 뭐 먹고 있어? 책 읽으라고? 땅콩 먹었어 아 그 책 공유가 돼요? 샌드웬드 이거 1번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읽으면은 기술을 익히기 쉬워요 여기 여기 읽으세요 표지 1번 소리 대박이다 지도 메모가 적혀있다 아니 제가 역시 여기 와서도 이제 공지를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도 보고 온 집을 다 부수고 다니고 있었어 사람 지금 아니 무기 만들어 주려고 무기 살거란 거 봐 이거 이게 사람 이게 뭐지? 저랑 우겨야 돼 왜 세 살이를 깨고 있어 얘들아 모이니까 마이크를 너무 그 정신이 없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푼던의 가방 되게 부럽다 김소보 김소보 아니 누가 자꾸 하악 하 이러면서 숨 쉬어 아우 기분 나빠 그 중대로 뺑지 뺑지 나야? 자 바라게 못 박은 판자 못 박은 판자 옆에 있는 거 같아요 어 좋아 얘들아 이거 엔딩이 있어? 아뇨? 그냥 살아남으면 온 거예요 엔딩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뭐야? 뭐야? 뭔가 불안해 메모가 적혀있는 지도는 살아생전 여기가 누군가가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 메모를 적어놓고 나 여기다가 뭐 해놨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를 갔을 때 뭔가 아이템이 있겠죠? 여기 뭐 스무스타일이 좋거나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되게 엄청 구석진 곳인데 저기 한번 가보자 아니 이 숨소리 뭐냐고 진짜 누가 헐떡거리냐고 와 아 진짜 모르겠네 내 숨소리를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캐릭터 개인적으로 내는 특성 소리 내 마인드가 이상하게 들어가나? 디스코드라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뺑진 님이 아닌가? 되게 거친 숨소리가 나요 허허 꼬리사인가? 이러면서 혹시 나 아까? 혹시 캐릭터 소리인가? 그러니까 내 캐릭터는 혹시? 이러면 되나? 와 밥이다 맛있겠다 열 데워진 손잡이 냄비 밥 밥 근데 불행이 20 느는데? 좀 상했네 좀 됐네 불행이 늘어나면 뭐가 나빠져? 기분이 나빠져요 불행해져요 뭐야 뭔가 이상한데? 약간 슬퍼졌어 뜰 것 같은데 지금 3시 40분이거든요 켜놓고 왔다 담배 좀 피우고 우리 찜찜 님 구해야 되는데 음 찜찜 님 구해야 되는데 음 찜찜 님 구해야 되는데 담배를 그냥 버려 버려 버렸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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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담배 피우는 게 버리길 눌렀어 맛있겠다 담배 좀 나눠줄까요? 저거 좀 나눠주세요 저거 좀 나눠주세요 저거 불안하고 초조 이 새벽이 자랑하는데 한 60개 있더라고 담배가 이걸 죽이면 60개의 담배를 얻을 수 있어 아니 담배 담배 내려놓고 있어요 알아서 죽어가요 저거 안에서 좀 펴볼게요 아 성냥이 없구나 성냥이요 저기 우리 찜찜이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어? 불안하대 찜찜 님 라이터도 하나 먹은 거 같은데 찜찜 님 남는 거 먹지 않아? 라이터 있나 알아 불 있는 분 나 성냥이 있어 아 진짜 맛있게 피네 성냥 바닥에 떨굴게 성냥 바닥에 떨굴게 먹어 이제 내 거다 아 훈단 님이 먹었어 나도 하나 떨굴는데 어디 갔어 아 좋다 성냥님이 다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성냥하게 먹었어 너구리 구리여 그냥 아 완기 좀 시키자 네 젊은 장작들이 이거 흡연 이거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다메다 입혀야지 얘들아 러면 안 돼 이거 연기나는 상황이에요 얘들아 러면 안 돼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크렴 우리 착한 장작분들은 따라하지 말아요 피면 안 돼 이렇게 앉아서 피면 안 된다고 이거 피타스틱이야 앉는 바지는 뭐였어? 피타스틱 시 바닥을 우클릭하면 돼요 시 아 앉는 거 바닥 우클릭해서 바닥에 앉기 운동도 해야지 엉덩이 갈갈 엉덩이 갈갈 나 이거 할 때 꼭 인생의 회전목마 불러 누군가가 계속 삑삑 이런 소리가 들리네 마이크 차가운 거 삐 소리가 들려요? 나이 가진 성냥 어 맞는 거 같아요 아 나 여기 정신병 걸릴 거 같아 나 나갈래 우리 움직일까요? 4시인데 이제 아침 됐는데 나갑시다 지금 소리 나요? 안 나요 지금은 굿굿 마이크가 한 번씩 마탱이 가더라고 저 큰 건물들 위주로 가죠 차를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차예요 그러니까 큰 건물들 주변에 차가 괜찮은 게 꽤 많아요 어 나도 염색해야지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가자 주차장을 찾아야 돼요 아 든든하다 여기서 염색하고 가야겠다 여기가 또 뒤에 있어가지고 막 겁나 든든하다 김밀밍 빨리 와 밑으로 가보자 교회에서 교회 앞쪽 방향으로 내려가 볼게요 뱅크 뱅크 필요 없고 똑허졌다 똑허졌다 따개가 없네 나도 염두에 없네 그 안 되죠 유능의 사람 맞네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사장님 스폰했던 곳에 찜님 있다는데? 엥? 사장님 스폰했던 곳에 찜님이 있대요 마크스원? 근데 곧 죽을 거 같대요 우리 찜찜이랑 싸워야 되는 거야? 최종 보스? 바로 바로 팰 중기 도망쳐?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왜 안 싸우고 도망쳐? 뭐지? 누가요? 졸보라서요 아 학교인가? 아닌가? 어 저 차 있다 난 뭔가 딱히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 법원? 법봉 법원에는 무슨 아이템 있지? 한 번도 안 들어가봐서 모르니까 뭐 판사 망치 뭐 이딴 거 있겠지 뭐 별거 따로 그렇겠다 여긴 무슨 집이야? 여기 차가 두 대가 있어요 법원인 거 같아 법원 어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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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닫어 뭐가 많아요? 닫어 어우 저건 좀 아닌가? 여기 주차장을 털어보죠 열려 있을 가능성이? 아 좋아요 아 근데 없어요 나도 타봐야지 이런 게 열려야 되는데 트럭크 크다 응 다 상태 확인을 해보자 어! 어 기름통 어? 기름통 있어? 어 찜찜! 어 찜찜! 야 잠깐만 찜찜의 소리 들려 왼쪽 왼쪽 찜찜! 어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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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우르르 찜찜 좀 찾겠다고 찜찜! 찜찜! 어? 오른쪽인데? 아래 아래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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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찾았구나! 찜찜! 보고 싶었어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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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무기 떨궈줄게 무기 먹어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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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찬! 진죠! 우지 말고 가기어봐! ! 지금 표정 שמחît! 상대 어때! 살살려 County 지금 아니야, 나도 못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진짜 쿠폰 낼 때마다 무기도 없고 어, 풀덤보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여기? 어, 일회용 카메라 경찰서 납돼잖아 경찰서 다 털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진짜 내 노카보 꼭 봐라 진진이 진짜 남밀 같지 않다 차 찾으러 간 거 같아 나도 계속 그랬다 아주 커다란 주차장이 보여요 얘 살아있는 거 같은데 살아있으면 발표예요 공마른데 아, 옆에 좀비 있음 좀비 다섯 마리 진짜 나날보다 다 보였죠, 저 방금은 키밍은 어딨어? 여기 있는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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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아이, 진짜 저 멍청이야 물렸어, 설마? 안 물렸어요 아, 다행이다 잠깐만, 가만 서봐 아니, 가만있어 상탐 좀 확인하게 아니, 가만있어, 상탐 좀 확인하게 아,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씨 구경부츠는 신었니? 담겨있네 그냥 부츠를 신었는데 어, 마지막 누가 지금 구경부츠 좀 신어요 구경부츠 있네, 여기 이거 차 상태되겠다 이거 소방관님? 기름없음 도망간다 콩 마른데 예쓰 야, 우리가 총 인원이 9명이라 좀 큰 차를 타야 되지 않을까? 차 한 두 개 보여야죠 나무 타야 될 듯? 두 개, 한 차에 몇 명 탈 수 있는데 성량 차마다 다르죠? 라이터 이곳 사이드 진짜 저기 죄송한데 담배 있으신 분? 아, 골초 하신지? 아이고 골초 하신지? 불안하시구나 불안하시구나 진짜 개 웃기네 아니, 저기 제가 골초인데 단 한 번도 아이템을 제대로 파밍을 파밍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요 죽으면 죽을수록 못하지 파밍 아니, 진짜 나 완전 개 오지에다가 스폰해줘가지고 아무튼 오른쪽에, 이쪽에 아니, 우리 소방관 다 파밍 했는데 어, 있다 훈다랑 나랑 고로케가 파밍 했는데 아, 물 파밍이다 물 죽기 목말라가지고요 아 안전모 나도 안전모 어딨어? 마시지? 현바지 왜 안 찢어져? 힘을 줘봐요 하하하하 뭐.. 하하하하 힘을 주래 하하하하 가방 같은 게 아직도 안 나왔어 가방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가방이 없어 헉 뭐야, 이거 씻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어, 다 털었구나 아, 괜히 떨어지지 말자 무섭다 와, 여기 진통제 일곱 개 붙어다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여기도 삽 있는데? 먹자 다리 게이터도 있다 아, 삽도 필요해요? 삽도 중요한 아이템인가? 나중에 농사질 삽 하나 챙길까? 부엌 칼 버려지 나중에 농사를 짓는다고?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 뭐지? 나, 스폰 됐던 곳이 그거였는데 농밭 동물의 쇼피야? 아, 맞아 허수아비도 있던데 와, 깨끗해졌다 아니, 여기 진짜 뭐 엄청 많네 의료용품이 찢어진 천이 오염됐네 소중히 자네 번철펜 이것도 무기로 쓸 수 있나? 똥 누루루루 누루루루루루 이러고 씻고 있네 아주 조금의 비누만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어 너는 비누 주웠어요? 아니요 비누 없어요 아 뭐야 이눈줄 이눈처럼 설마 비누가 있으면은 더 빨리 씻거나 그런 게 되나? 깨끗이 씻어져요 아 씻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깨끗이 빨리 씻어줘요. 맞아 깨끗이 빨리. 초반간 재킷 주사 먹네. 혹시 모르니 삽도 주사 먹지. 어 무거워. 긴 군용 부츠 버려. 군용 부츠 너무 더러워. 군용 부츠 버려. 아니 버린대 닦아. 띠리 띠르 뤼띠르 뤼 를c 버릴게 없어 가방이 필요한듯. 어? 새잉 양말은 버리자. 나도. 고렇게풋다를 찾아야 될 줄 모 jemand에. 얘들ρά 일단 파밍 다하고 여기 강당으로 모여봐. 찾았어. 살았는데 헤어졌어. 애가 강당이에요? 몰라 넓으니까 강당이라고 하자. 고렇게풋다를 떨고 갔다니까요 사장님. 어? 뭐를? 어디갔어여? 두 사람은 알아서 잘 살 거야 어디 갔는데? 언제 떨어졌어? 그거 맞아? 차 구하러 갔겠죠? 그래 같이 돌자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놀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래요 뭐해?!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일단 차 가지고 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 회의를 하자 무슨 얘기죠? 뭘 해야 할까? 아 우리 이제 장기 컨텐츠로 찍으려면 목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만 할거야? 오늘이.. 그니까.. 어.. 자 우리 장작 분들도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를 장기 컨텐츠로 꾸준히 할 거면은 어.. 오늘을 제외하고 다음에 또 합방 할 때 멤버가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전 인원이 참여를 했지만 다음부터는 좀 일부 사람들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고 장기적인 목표 아니면 오늘까지만 그냥 오늘까지만 할 거면은 오늘 이룰 수 있는 단기 목표를 하나 심고 플레이를 하자고 장기적인 목표 백화점에 좀비가 뒤따 많아서 백화점에 좀비 청소하기? 본거지 만들기? 내가 청소될텐데 저 지금.. 절.. 제가 지금 합류했는데 될까요? 지도 100% 밝히기 어.. 그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지도 좀 볼까? 이게 뭐야? 아 이게 축소를 하니까 우리 지금 약간 개미더듬이만큼 봤는데? 저거를 다 밝히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요 마을만 요 마을만 와.. 이거를 다 밝힐 수는 없어요 어 재밌겠다 야 맵을 다 밝히는 걸로 해볼까? 그러면 저희 5년 컨텐츠인데요? 어 좋네 야 이거 초장비 프로젝트 되겠다 아니 미처가 있군 와.. 퇴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저는 오늘부로 하차하겠습니다 아 왜? 그게 그렇게 빡세? 많이 빡세죠 사장님 제 화면 그 제 화면 뭐인데요? 지도를 다 먹고 읽는 것만으로 또 밝히는 걸 쳐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어 그것도 이제 포함이지 그러니까 미니맵을 봤을 때 그냥 맵이 다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괜찮은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괜찮다고? 약간 소방복 소방복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비세라는 것 같다 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밝혀지는구나 되게 신기하다 나 갑자기 배고파졌어 새벽님이네 우리 지도를 열심히 봅시다 모든 지도들을 다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줘야 돼요 오 좋다 재밌겠다 어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통이? 그래요 차 타고 같이 드라이브나 하면 또 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저 배고파요 무슨 전 현실에서 배고파요 저 배고파요 이 인간들을 데리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근데 저 지금 자신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맵 많이 넓혀놨을걸요? 계속 돌아다녀서? 아 이거 죽고 지금 제 방송 화면을 보시면은 오실걸요? 죽고 리스폰 되면은 그래도 지도 유지 돼요? 네 네 어 진짜 완전 오지에 떨궈 져가지고 겨우 짜리니까 아니 그냥 계속 오기로 해야지 뭐 근데 여기 어디잉? 다들 어디잉? 소방관 티셔츠가 있네? 나는 그래서 푼다 그렇게 언제 오지? 나는 원예가니까 사람을 사보러 펜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거를 못 쏘세요? 예 새벽 씨는 못 쏘세요? 문이 없어졌어요 전설하게 저희 자노잖아 아휴 시끄러워라 아니 근데 그렇다고 모든 곳에서 파괴하시면 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책을 안 읽었네? 책 읽자 책 나도 책 책 하나 읽고 싶은데 이거 읽고 줄게 네 네 그래서 저희 봉거지가 어디에요? 야 우리 진짜 뭔가 되게 갑자기 이 소범이가 옆에 딱 앉는데 엠티온 느낌이었어 여기 왜 프리자라 있어? 책 다 읽었다 자 버림 어? 카카오 초콜릿 29%다 이거 춥기 창 아 탄약을 버렸던 거구나 나도 읽어야겠다 아 이거 재밌던가요? 너무 시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 창 만들 수 있을텐데 아 나 테이프 없네? 아닌데? 창 만들 수 있는데? 이상하다 저도 책 좀 주세요 어? 저도 이거 다 읽고 드릴게요 저 엔지니어 잡지 버전 2를 집어가지고 이거 읽으려고 했는데 얘 안 읽고 거부하는데요? 마챗태 어떡할 부엌칼 에? 이미 읽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이 책을 이미 읽었습니다 아 창을 만들어 버렸어 창을 만들어 버렸어 창을 만들어 버렸어 음 책 버렸어 아악 책 버렸어 책 버렸어 읽기 심심함 정신 차리거나 즐거운 일을 만들어 보세요 좀비 또 뺏기만 깨도 그건 풀려요 뭐 별게 다 심심함?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어 나도 심심하대 나도 심심하대 그러면 두 분이서 싸우면 안심심하대 안심심해 괜찮나봐 뭐야 이거 안심심해 이제 와 재밌는 거 같다 나도 한입만 이러내 아니 이게 왜 열려있었지? 아이고 너무 무겁다 버리지 안 되겠다 아 근데 자동차 어떻게 하지? 부셔지네 그래서 푼다랑 고로케가 구해온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까 싶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실 거야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실 거야 어프다 아 왜 왜 열어 그러면 우리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차를 구해서 소방.. 여기 소방서로 모이는 걸로 할래?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 아 찜찜 뭐하는 거야 이거 뺑지 조심해 나 불린 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가벼운 부자한테 아니 김성호 좀 물렸네 아 저거 진짜 아니 손이 물렸어? 아 안 물렸다 안 물렸어? 안 물렸어? 그렇게 출혈 상태라는데? 물리지는 않았나 봐 물렸다라고는 붕대 있어? 붕대 감았어요 소독해야 돼? 혹시 소독해야 되는 거야? 아닐걸? 소독하라고는 안 나와있어 아니 불안해 반창코노도 닮아 봐 자주 물리시는 분들 이리로 와봐 알코올솜 주니까 네 내 얘기인가? 어디지? 재밌으셨나봐 약솜이랑 알코올솜 나눠서 가져 그럼 난 먼저 차 구해서 여기로 모이는거죠? 어 차 구하면 여기로 오는걸로 아 나 차를 좀 못하는거 하는데 나도 가봐야겠다 소독님이랑 찜찜님 진통제 하나씩 먹어요 저희 나랑 같이 팀으로 갈사람 줄게 진통제 와아 노당 가자 와아 저 먹을게요 달려서 가야되나요? 이쪽은 울타리인데 이거 못 넘어가는거에요? 아 뭐야 넘어갈수있데? 달려서도 넘어갈수있고 이 눌러서 갈수있고 어 근데 여기는 마을이 아니잖아 그치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가볼까요? 사실 마을 가도 마을가면 좀비가 많아서 음 혹시 기름통도 있어요? 아 기름통 아까 어떤 차에 있긴 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안챙겼어? 까비 네 오 기름통 해놓고 안챙겼어 흐흐흐흐 어 조용하다 헉 야 풀동물을 막 되게 활기차게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기분이 이상해 음 음 뭐야 이거? 아 울타리야? 아니요 네 여기 차있나? 여긴 뭐지 휴양지인가? 여긴 캠핑장 같은 느낌인데 여긴 캠핑장 같은 느낌인데 어? 야 진짜 큰일 났다 우와 안 몰리겠지? 여기 주변에 좀비가 하나도 없어 여기 하나 있네 어? 지우야 지우야 포켓몬 마스터가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일이니 저거 알람 언제 꺼져? 꺼지긴 하나? 꺼지긴 하나? 어? 야 야 가방이다 죽여 죽여 옆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너 뭐해 친구야 정신 차리고 가방 파밍했수? 했긴 했는데 드릴까요? 이.. 입어요 없으면 나 없긴 해 응 등에 매여 가진 사람이 임자 저기 야야 살려줘 살려줘 야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거기 너무 좁지 않아? 일단 일단 아 이거 진짜 막 세네명씩 오네 오케이 오케이 야 역시 도끼가 좋구만하구만 도끼 줄까? 나 도끼 있는 아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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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맞아 얘 죽어 삽으로 맞아볼래? 죽어 좋아 흐흐흐흐 아니 이거 배비 왜 이렇게 깨져보이냐 이거 어? 여기 데우지 않은 닭고기가 있어요 데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주워서 어 숨은 먹어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지금 데워지고 있는 거야? 아 아 저거요? 오 데워지고 있어 데워지고 있어 찬 찬 기운이 사라지고 있어요 엥? 켜기가 안 돼 있는데 아 그런게 그러네 하하 찬 기운이 사라지는 거는 그냥 이제 상온에 덮기 때문에 녹은 거구나 하하하하 온다 나와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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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나와 이딴 나와 이딴 나와 이딴 나와 위험해 조심 아 아 저거 전자레인지 계속 뜨면 타지 않냐? 타는 게 타는데 지금 타는 게 문제가 아닌데 내 닭고기야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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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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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왔어 걱정하지 말라고 어 어 얘 뭐야 오케이 됐스 다시 데우러 가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치겠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산 말고 죽어도 당망이 드는 게 낫겠다 아 이거 요리 요리 되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배 안고파요? 저 배고파요 하하하하 이거 다 되면은 노우가 먹자 이거 왜 밖에서 그러고 있으세요? 어? 그거 버그에요 아 버그야? 자! 버거 타는 중 오케이 먹어야 띵 음 맛있다 으흠 맛있다 뭐 드세요? 하하하하 이거 저번에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준 샌드위치에요 오 어머니의 밥상 어 물도 마시죠 열라 맛있대요 사장님이 해준 닭고기가 정말 맛있대요 흐흐흐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쟤 뭐 최고야 되게 뭐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네 친구야 어디가 어 아래쪽에 밑에 둘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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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여기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네요 이거 왠지 필요할 거 같아 가져가야지 근데 우리 차를 찾으러 와야 찾으러 온 건데 좀비만 사냥하고 있네 일단 그래 움직이죠 딴 데로 가야 될 거 같아 어 차가 있을만한 곳이 어 어디 보자 아이고 두 마리나 있네 어? 이쪽으로 오시네 보네 어? 잠깐만 찜찜이 소리가 들리는데 흐흐 흐흐 에이 에이 뭐가 자꾸 너무하다고 하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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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하하하하하하 раньше 아래쪽에 있논만 어 draw 찜찜아 주 어땠어 찜찜아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가까운 여기를 있어 어 조 조 조 항상 여기에 스폰 돼가지고 죽었거든요 죽었어 아니 마이 뭐 어쩌다가 하나 자 일단 마지막 묘원을 남기고 죽었어요 일단 자 이거 naw 집어 후라이팬이다 후라이팬 가자 셋이 다니자 그러면 이렇게 된거 삽을 주기에는 삽이 너무 공격 속도가 느려가지고 아니야 후라이팬이면 돼 오케이 후라이팬 너무 잘 어울린다 빨리와 빨리와 저 진짜 여기 스폰 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차 목도 잠겨있었구요 반창고 줄까? 야 나 지금 도끼가 부러지기 일부 직전이야 접착테이프 드릴테니까 수리해보실래요? 어? 아니 내구도가 풀인데? 뭐지? 아 외형만으로 판단을 하면 안되는구나 아 네 왜 외형으로 판단을 하세요 피가 잔뜩 묻어있길래 어 이제 이거 갈대 됐구나 피는 피는 씻으시면 돼요 되게 좋아보이는 집이 있는데 아저씨 양말이 아우 깜짝아 아파 차는 없앨려나? 차! 제가 나왔던 곳에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거 죽은거 맞지? 네 죽었어요 제가 나왔던 길목에 차가 한데 있기는 한데 어 여기 좀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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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와 와 미쳤다 이거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나? 창문은 열려있어요 창문은 들어오세요 창문 넘기 오케이 일단 좀비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깜짝아 어 여기 담배있어 짜잔 담배 가져왔어요 내가 담배 줄까? 저 돈배 필요해 아니에요 녹근 정도만 좀 챙겨놔야겠다 버리기 녹근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야 왜 하나씩 흩어져 몇 개 몇 개 버리신 거예요? 와 여기 데우지 않은 바퀴벌레 있어요 맛있겠다 와 군침이 싹 떠노 찜찜 으아아아아아 다 안되다 라이터 높지마 물..물 나오나? 아 물 좀 마시자 오 물은 무조건이네 나..나..나도 마시고 좀 씻어야겠다 저기 미안한데 혹시 성냥도 있을까? 아니 진짜 나 성냥이 별로 없어 아 그래 알았어 나 지금은 괜찮아서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있으면 하나 받아놓으려고 응 나도 찾으면은 응 여긴 아무던면은 써야돼 응 어키 좀비.. 좀비.. 뒤지고 있어? 아니 씻고 있어요 바.. 인바지.. 운동화.. 이렇게 좋아보이는 건 없고 주방 세제가 있어서 금방.. 다 씻었다 주방.. 주방 세제 아 목이 왜 이렇게 자꾸 주방 세제로 씻어 이거 그럼 이쪽에서는 열 수 있는건가? 여기 1층 건물이네요 네 네 이 버튼 누르면 열려요 잠금풀 오케이 가자 이런 구석에서는 차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도로변으로 가자 네 위로 갑시다 그..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부분에 차가 있다니까요? 어? 차키도 있고? 근데 차키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자 그럼 보자 보자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제가 저 차를 타려고 앵간 노력을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여기 차 안되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냥? 안되면 안되는거야? 억지로 못 열어? 하려면 뭐 창 유리를 깨거나 해야되는 남겨있네 집에 뒤져봤을때 아무것도 없었던거 같은데 차키 차키를 찾아보자 뭘 집이 빈털터리야? 니가 다 가져갔니?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해 집이? 신기하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여기에서 여기 이 주변에 제 좀비가 좀 있을거에요 한 세마리쯤 어쿤 네 더 찾으러 가자 무섭지 않아 우리 남겨라면 하나도 안 무섭지로 난 무서워 난 무서워 지금쯤 애들 차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한번 가볼래 소방서고 마저 오고 있는데 4인승 2인승 이렇게 돼요 솔직히 우리를 다 수용하려면 차 두세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응 세대 저기 밭 있는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넘어가 볼래? 뭐가 있어? 어? 여기 밭 있어요 그러네 밭이 있네 어? 여기를 본거지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 좀비 존네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었어요 좀비가 되게 빨리 스폰 되는 곳도 있거든요 어 열렸다 어 이거 좀비 안 열리지 여기다 한 번도 한 번도 아 왜 안 열려 뭐가요? 열어드릴게요 어? 뭐야 저거? 뭐야? 어? 뭐야? 이거 호수아비야? 네 호수아비에요 뭐야 좀비로 호수아비를 만들었어 미친거 아냐? 무서워 얄 이건 뭐지? 어? 이런 데 쪽 또 그런 거 있던데 왜 안 열려 어떻게 열어? 왜 창문도 안 열려 왜 창문도 안 열리지? 무덤 파기가 있네 창문 부수기 할까? 창문 부숴야겠다 와우 요리조각 치우고 아 요리조각 치워야돼 자 여기가 네 무덤이야 피난다 그러면은 다쳐요 아 피난다 어? 피난다고? 붕대 줄까? 응 반짝옷 붙였어요 네? 알았어 방금 전에 소름 돋는 소리를 망치있다 목공 목공 1권있다 금속 막대 금속 막대 내가 먹었어 어? 뭐라고? 금속 막대 근데 목공 형과 없어졌어 아냐 아 후라이팬 드시네 금속 막대 안전모 있어요 안전모 끼셈 그 찜찜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열 그런데 목공 어디갔어? 어? 목공책 저기 있지 않아? 사장님이 내가 가져갔다니께 가져가셨구나 으흠 됐다 나 좀 멋있어졌다 얄르 좋아 나가자 물 마실게요 나 왜 굳이 유리창을 넘어갔지? 문을 열면 되는데? 신선한 배다 먹어야지 아우 야 나 많이 배고픈데? 야 여기 통조림 창고네 와 와우 주변에 통조림 따기 없나? 나 통조림 따기 통조림을 먹는데 쓸걸? 통조림 따기 나 없나? 아 없네 어 뭐고 이건 있다 스크류드라이버는 있는데 이걸로 따 볼까? 그게 되겠어요? 이상한 나 덜렁다크에선 되던데 극적극적 천실에선 되기도 해요 더 풀백 더 풀백 오 나 나 나 필요 철..철실에 아 방금 전에도 그게 덕톨백이었구나 아 한정 1권 있다 읽어야지 오 드디어 드디어 나도 과학 가방에 생겼어 우리 하라는 자동차 파밍은 안하고 하하하하하 그니까 하하하하 아 근데 여기 슬슬 갑시다 어 밭이 있다는 건 꽤 큰 수확이야 책 읽고 있는데 여기 메모해 놓을까요? 어 좋아요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구나 됐다 밭 rias 밭 플러스 집으로 메모해 놓은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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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지금 아이템 정리하고 있는데 이 개샥 야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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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해하하 얘들아 우리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좀 더 봐? 일단 준비는 어떻게 하고 꺼져 꺼져 잘 다니는 거 꺼져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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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등장 미처 여기 여긴 뭐야? 거기 공원이에요 사장님 어 제가 저기에서 두 번 뒤졌거든요 아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겠다 야 여기 집은 안 들어가 봤는데 어? 나 먹은 새끼다 어? 여기 문이 열려 있는데? 그럼요 뭔가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안에 좀비 많아요 안에 뭐가 많은데요? 맞아요 여기 안에 좀비 많아요 지우다 피카츄 얻다 버리고 왔어 근데 무기 내구도는 어떻게 하면 까여요? 무기 내구도 안 줄어드는데 아 쓰면 쓸 수 많을거에요 아 그게 단단해서 그래요 그 도끼가 진짜 단단한거에요 최강무기에요 어 야 여기 짱 많다 한 넘치 컷 뭐 이렇게 뭐가 뭐가 많은 소리가 에이 키보드 왜 이렇게 부수는 소리가 들리냐 이거 어 뒤뒤뒤뒤뒤 뒤뒤 뒤뒤요 저요? 아 뒤뒤 올라왔네 사주경계를 철저히 해야지 어 여기 맛있는거 많아 와 사장님 좋아하는 개통조림 있어요 야 메이플 시럽 어 뭐라고? 사장님 메이플 시럽 개 좋아하지 사장님 좋아하는 개통조림 있어요 야이씨 메이플 시럽 가져가야지 아니 지금 그게 없어? 베이킹서다 어 여기 과자가 되게 많아 이런거 다 챙겨가자 어 우리 쪼커들 챙겨야돼 이랬는데 깡통 따개가 없다? 너무한거 아니야? 갈증과 불행이 엄청 오르네 말린 렌즈콩은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너무 저거여서 그런가 봐 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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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음식을 저 개 무슨 ZZT는 뭐야? 아 저거 무슨 라디오나 그 TV 켜져있으면 저래요 음식을 다 여기다가 넣어놓자 라디오구나 헤드셋다 야 가방이 엄청 널널하네 어 허리 가방이다 허리 가방은 솔직히 그렇게 쓸 일은 없는데 그런가? 그냥 간지용 그렇게 좀 무게 감소가 좋지 않아요 1 오르지 않나? 1 1 단 1 고무줄 접착제 네 접착제 있어야지 어? 접착제 어디에 필요해요? 빈종이 연필 무기 수리하는데 쓰여요 어 강력 테이프 접착제 뭐 이런것도 있고 접착 테이프인데 이거 챙겨놓을까? 어 네 있으면 좋아해서 나중에 스테이플러는? 스테이플러는 소방사로 가자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빨리 다들 구했을까? 이런데 발전기 있으면 좋은데 어? 뒤에 창문이 있네 어 창문으로 온다 들어가야 어 열린다 어 저기 좀비에 있는데요 음? 어 금속막대 딱히 뭐가 없네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뭐야 얘 등에 뭘 메고 있네 이런 애들 파밍해도 돼요 손갈퀴 얘는 뭔가 살아있는 애였다가 뭔가 된건가 얘들아 내 뒤에 바짝 붙어있어 어 뭐야 잠깐만 얘네 움직이는게 좀 이상한데? 빨리 그냥 도망칠까요? 어 사장님 살려줘요 아 아 아 아 물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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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어요? 사장님 지금 소방법 배우 그거라서 아 안 물렸어 다행이다 와 나 손에 있는것좀 손에 있는것좀 갈게요 어 어? 여기 굉장히 이질적인 놀이터가 있어요 이거 애들 놀이노 노는거잖아요 그러네 여기 저쪽 어디냐 저쪽 여기가 아니구나 밑으로 내려가면은 뭔가 캠핑장 같은데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음 거기서도 제 시체가 하나 있어요 어 이거 뭐야 저거 찬주 아 아주 그냥 시체에 찍는데 나무 찍는 소리가 나 이 집은 파밍 안해? 어 그냥 일단 가보자 애들이 기다리고 있을수도 있으니까 어 차다 어? 차다 윤뺑지 소리 들려요 윤뺑지 뺑지야 윤뺑지 아 이제 짠 집안에 있다고? 아냐아냐 집에 없어 우리 밖에 있어요 어어 야 조져! 어 나 차 탔어 아 차를 탔어 어어 연료 없어요? 어.. 연료 없어요? 기름통이 있나? 표준형 타이어가 있네 렌치랑 와 구급상자가 있네 야 이거 되게 괜찮은 차다 그래? 상태가 안좋은게 좀 있네 방수포 있어 열쇠만 찾으면 그래도 열쇠하이어가 좀 안좋네 님들 어딨어요? 님들은 어딨어요? 여기 있구나 오늘 쪽이야 어딨어? 다섯번째 짓고 있어 뒤에 있잖아 뒤에 이제 키비빙인지도 모르겠어 키비빙 나 사라졌는데 마치 사장님이랑 노호랑 주변에 있었어 아 그렇게 된거구나 때릴려오는 포즈를 잡고 있어? 아니아니아니 얘들아 캔딱에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니? 아 사장님이었을 줄이야 제가 혹시 나 땅에 있으신 분하고 찾는 사람 나올까봐 하나 챙겨놨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땡 아 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통조리만 한 20개 들고 있거든 그쪽이 20개는 좀 비사한데 다 여기다가 저기 죄송한데요 아니 품대에 있으신 분 땅에 떨궜어요 뭐야 이 새벽이잖아 풍대에 있으신 분 붕대? 그 라이처도 있음 좋고 옷 찢으면 되는데 시체들 옷 찢으면 되요 그렇다고 합니다 와 인형이다 귀엽다 그래 멘탈이 너무 빨리 이불이 새빨간데? 안 본 사이에 좀 섹시해졌다? 옷이 좀 탔어. 졸라 섹시해. 취미는 뭐야. 뺑지, 뺑지. 와이. 뺑지, 이거 입어줘. 뭔데요? 나 안경 어디 갔지? 안경이 사라졌는데? 어, 꼈다. 뺑지, 안경. 물렸을 때 없었나 봐. 여기 좀 많이 와요. 왜 갑자기 우리 합류했냐? 와, 야, 이씨. 어, 야, 선 넘네? 도망쳐, 도망쳐. 아이, 소리. 뚝뚝, 뚝뚝, 뚝뚝뚝뚝. 자주 갔다. 역시 사람 많으니까 편하네. 지금 우리 근데 차 찾는 거죠, 계속? 네. 차가 없어. 담배를 가진 애가 별로. 담배 드려요? 아니, 라이터 있는 사람. 사실 라이터가 더 급하긴 해요. 아, 라이터. 라이터는 어디에 쓰이는데? 담배 피울 때요. 어? 너무 길바닥인데, 로가는. 괜찮아요. 배고파. 아니, 나 지금까지 담배를 한 대도 못 피웠어. 어디서 누가... 우와, 씨발 놔. 야. 아니, 뭐야. 하하하하하하. 참아. 아니, 내 방송에서 욕하지 말라고. 아니, 세상에. 근데 물 철었는데 튀어나오는 거 어떡해요. 아니, 계속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잖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 아니, 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정말 당당하게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많이 무겁다고? 나 왜 이렇게 무겁노. 일단 씻자. 다들 또 어디론가 사라졌어. 아, 배고파. 배고프다고? 현실도 배고프고, 얘도 배고파요. 기다려봐. 어디 갔어? 형이 맛있는 거 줄게. 형! 형, 개통조림은 아니지? 어, 개 알았노. 월, 월. 자, 떨고. 뭐야, 어디 갔어, 얘? 저 계속 씻고 있는데요? 아, 옆에 씻고 있구나. 통조림 까서 내려놨거든? 밥이다. 왜 이렇게 개글스럽게 먹고 짜증나게. 밥이다. 밥이다. 맛있다. 오마이. 안쓰러. 잘 먹었다. 잠깐, 나 과자 있었잖아. 아이, 그걸 왜 닫아. 괜찮아, 통조림이 더 맛있어. 저희 애들 너무 멀리 떨어진 거 같은데. 네? 다 어디 갔어. 오른쪽으로 쭉 가자. 빨리 와. 네. 갑니다. 얘들아. 그녀의 목소리가 되니까.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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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넘어요? 이 키 꾸욱. 이. 이. 꾸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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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키에요. 악. 끼. 악. 뭔가 이상하다. 이 주변에도 내 시체가 있을 것 같아. 이거 문 열려 있네. 문이 없네. 문이 안 열려. 깨야 되나 봐. 깨버려. 어, 여긴 문 열리는데. 어? 여긴 학교네? 학교에 가방이 많아요. 무조건 학교 털어야 돼. 아 그래? 가방이 있어? 어 가방이다! 어! 어디 있다! 가방 가방! 깜만하아! 가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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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가방을 못 마른 사람들아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창문이구나? 어? 차량 정비 일관이 있어요 이런 건 뭐 참새 가방이다 가방! 너무 배고프다 이거 먹어볼까? 여기 런치백 같은 거 많거든요 런치백? 네? 야 배고프면 싹 사라지네 미쳤다 학교 가방! 혼자 뭐 하세요? 등에 메이킹 신선한 치즈 샌드위치 왜 신선한 치즈 샌드위치가 여기 들어있죠? 런치백이니까 신선한 무핀도 있어 그냥 넘어가 그것이 학교이기에 왜? 금방 상한다 빨리 먹으라 맞어 이거 나중에 된다 어? 빨간 펜 어? 잠깐만 분해하기가 있네 왜 손에 착용이야 나 머리에 끼고 다닐라 했는데 왜 이렇게 어둡냐 아 300표야겠어 안 돼 불키는데 없나? 불 야야야 야야야야야 두 개 후후후후 애들이 진짜 종직하게 살았나봐 라이터도 없고 담배도 없고 조금 인생을 즐기면서 살줄 몰랐네 와 야 여기 뭐야 금속 1권 낚시 2권 목공 5권 엔지니어잡지 요리 요 재산술 끓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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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끁끓끓끓 흫흫흫이 아 진짜 너무 많아 우리 엘르르르르르 아니 진짜 너무 많아 일단 1권만 1권만 다 챙겨 가야겠다 나중에 또 안 챙겼다고 후회하지 말고 채집 1권은 우리 다 읽었지 엔지니어 잡지 표백제 있네? 렌치 저기 얘들아 나 쉬마려 나도 화장실 좀 어? 왜 안 주워지지? 아, 어디 계세요? 아저씨 다녀올게요 왜 안 주워져요 이거? 가방이 꽉 찼다고? 아, 인벤토리 아, 가방이 꽉 찼구나 언제 이렇게 많이 찼지? 아저씨 다녀올게요 밥 먹어 고기푸커는 있는데 급식소다, 급식소 그럼 밥을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먹어버리자 고기푸커? 크흐흑 아, 음식이 짱 많은데? 피자 어, 구워칼 있어 난 둔기가 짱이야 신선한 개요자 하는 고기, 고기 굽자 아, 구워칼 어, 구워칼 밤이 됐구나 아, 나 화장실 아, 야, 나 너무 급해 우리 애들이 잘 지켜주겠지? 그럼 나도 갔다 와야지 어? 와, 바로 문 닫아버리는 거 맞았으? 어, 구워칼 왔다 그럼 나도 최대한 빨리 하고 왔다 화장실 갔다 왔니? 너도? 네 아, 그래? 빨리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잘 보호해 드리고 있겠습니다 너가 어디 있어? 어, 저 사장님 옆에 있어요 어 그렇구나 좀비한테는 보호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한테서 더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자teri이 설탕 이 자teri이 어디 지금 논보는 거냐? 어, 채널을 지금 탈환을! 지금 어? 다시 논놈 세뇌를, 뺏어 버리는 건가요? 어, 신선한 라즈베디 humanos 아... 나 진짜로 배고프네 큰일 났네 나도 진짜 배고파 그러게 많이 먹고 왔어야지 현실 배고픔이라는 거 아니야? 그니까 많이 먹고 방송을 켰어야지 계속 배에서 소리나 어떡해 밥 주세요! 그런 놈 빨리 나 분명히 케이크를 한 케이크 정도 먹고 왔는데 야 이빨아아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 충분히 먹었죠 어? 뭐야? 어? 하이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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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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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있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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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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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재밌었어요 왼쪽 벨트 오른쪽 벨트 이건 뭐야? 거기다가 아이템을 잘 해놓으면 반쪽 키 1, 2, 3으로 꺼내줄 수 있어요 와 우리 풀동부가 여기 무방비로 있는 동안 다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사주경계? 아니요 그럼요 키배밍은 사장님 때리려고 그랬어요 응? 키배밍은 사장님 뚝배기 노렸어요 그렇구나 네 나 잘했지 키배밍?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이었어 응 맞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 그럼 그럼 가자 이제 어 여기 메스 약솜 어디갔어 보건실인가 봐 얘들아 근데 우리 언제까지 파밍해? 이제 가자 좀 차를 찾아야 되는데 차가 안 나와요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나 분명히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이 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마술을 봤어 난 나 혼자 소방관 갈 거야 소방관 소방서 가가지고 책 읽을 거야 밥 먹고 소방관을 가다녀 그 저희 아까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그거 있었군 와 여기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멀리 왔어? 나 이거 혼자 어떻게 가 알 수 있어요? 논리 밥 접착 테이프 좀 많이 가져가겠다 일단 차를 구워야 되는데 어 내가 보는 아이템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열리네 선생님 책상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교타? 없네 아아악 아아악 아아야 아 나 물렸어 아이씨 아이씨 아 나 진짜 물렸어 이번엔 아이야 아아 붕대감기 아아 붕대감기 어 아 그럼 확실히 좀비가 돼 큐 누르고 죽일 뻔 했잖아요 그건 아니네 그러면 으으으 큐 누르고 죽일 뻔 했대 그냥 가벼운 부상 오케이 그건 나 할 수 있지 나는 사장님 깔끔하게 보내드릴 뻔 응 찾아가는 살인 서비스 할 뻔 했잖아 초콜릿 먹을 사람 세상에 발렌타인데인데 나 초콜릿 좋아 오케이 나 다 나왔다 아싸 맛있게 먹어 나도 초코 먹어야지 초콜릿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저걸 하러 차다 가보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 이거 지금 백팩에 들어있는 거 다 식량입니다 식량도 하신들 어디 갈까 그냥 푸드트럭이었잖아 이거 푸드트럭 움직이는 푸드트럭 플레이 차가 있을만한 곳이 그니까요 지도로 밝힌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뭐 없고 다시 그 마트랑 제가 매그넘 버려놓은 데가 어디지 그 교회 있는 쪽으로 가야돼 주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안 듣고 그냥 왼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그 방향이 여기일 거야 아마 아 다들 가방 메고 귀엽다 하하하하 쫄랭쫄랭 오케이 마트로 가자 오케이 가방 메는데 진짜 아직도 등 노출 중이야 진짜 너무 웃겨 등 노출 중 이렇게 와우 시원하겠다 숨만 쉬어도 이렇게 짐지 어 저게 박타온다 편견이야 편견 어 빌리 아일리시다 호감 아닐까 빌리 아일리시 꺼져 뒤에 두 마리요 아 어 깜짝이야 안 죽어? 안 죽어? 이래도 안 죽어? 다른 분들은 다른 데로 간 거 그쵸? 어디 다 다른데 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고로케 푼다는 걱정은 안 해 김소금이 걱정이지 맞아? 그건 맞아 알아서 다들 커버 쳐주겠지 고로케 푼다 2세력은 걱정은 안 하는데 김소금이 걱정이지 이게 이게 약간 복수 때리기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맛있구나 응 컨트롤 해야돼 복수 때리기 하면 진짜 때림맛 진짜 좋은데 고추 때리기? 그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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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복수 아 복수 아 복수 아니 나 진짜 그렇게 들려가지고 나 어? 이거 좀비들도 명치 때리면 죽는 건가? 이상하잖아요 그거 때리면은 쾌감 쩐다 그랬는데 ㅋㅋㅋㅋㅋㅋ 어? 휴수 형 무전기 있어 신기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옵 얘네 뭐 하던 애들이지? 어? 비타민도 있네 어 연주하던 애들 아닐까요? 어? 내가 뭐고 fighting 얘들아 왜 이쪽으로 내려가? 저기 왼쪽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마트 아니야? 그냥 그냥 길 뚫려있는 애들 그냥 몸을 움직일 거 같아 하하하하 본능이야? 본능 좀비 한 마리 등장 두 마리 등장 두둥 등장 어? 도끼 플러스 1 됐어요 저 오우 오우 어 도끼를 계속 패면 숙련도가 오르는구나 카메라 카메라 빨리 와 찜찜 빨리 와 네 얘들아 뒤에 바짝 붙어있어 너네 안보이니까 굉장히 불안해 네? 절 따라가고 있어요 귀여워 제 눈에는 거의 사장님이랑 뺑쥐랑 합체한 것처럼 보여 퓨저 바로 떨어지는거 봐 근데 나 미안한데 손 군대 좀 갈아도 될까? 어? 어? 야 차있다 차있다 주차장이다 어? 바로 들어가는데? 기름 있어요? 일단 키있는 차를 찾아야지 기름 없대 기름 없대 얘 왜 무빙쳐 미친 그니까 왜 백무빙쳐 넣어 사실 살아있었는데 죽은 척한거 아니야? 나 잠깐 손에 있는거 좀 갈게 응 갈아 쇼핑백? 어쩌도 유치원 모자 같은거 쓰고 있네 아 이거 안전보거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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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에 아이템이 있다고? 어? 어? 좌석에 아이템있다 아 아파요 아파요 열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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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뒤로 무빙을 쳐야지 그걸 당당하게 맞서고 있으면 어떻게 해 뭐야 나 긴둔기 1 올랐어 좋아 좋아 물렸어? 어? 잠시만 여기 찜찜의 열쇠골이 있거든요 뭐야 아 이거 찜찜한테 물렸네 아 찜찜이가 찜찜이한테 물렸어? 아 찜찜이한테 물렸어? 여기 제 시체 물렸네요 야 기감해 키나 아주 찜찜 물렸다 어쩐지 좀 닮았더라 진짜 개떡같이 생긴다 여기 차들을 좀 보자 응 죽여줘 아니 알았어 그거 물려? 그 물려 어때요? 기름 있어요? 네 없어 여기 사실 기름이야 다른 데서 어떻게 죽어라 일단 해봐 없어 없어 벌써 없어 아니 아니야 진짜 좀 하다가 힘들면 그지 하다가 그냥 이상해지면은 이 때문에 이 집안이 알아봅니다 기름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도 기름도 없어 우리 다 죽었었어 아니야 뭐야 여기 뭐 전쟁 전쟁 났었어? 새벽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새벽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새벽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빨간색 염색약도 구해놨었다고요 얘들아 혹시 지금 도와주실 분 우리 우리 시체들한테 무기 가져와야 되거든 열쇠도 있어 뭐야 흔 다 죽었어? 네 저희 다 죽었어요 야 일단 급한대로 그런 무기를 줄게 내가 한쪽은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다 죽은 거야 아니 고로케님 혼자 소방서에 있을걸요 잠깐만 나 무기가 어디에 있지? 이거 소방시치잖아 나 왔어 여깄다 떨굼 뭐 떨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여기구나 떨궜 야 도끼다 야 도끼다 도끼다 아 진짜 하나 더 하나 더 사비다 사비다 늦었어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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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요? 우리 시체들한테서 무기 가져와야 돼 우리 결국에는 다 모였는데? 결국엔 다 모였어 이런 차잖아 차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야 이거 차 구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구나 했는데 죽었어요 거기에 내가 다 들고 있는데 이 새끼도 어렸어 종두둑을 하면은 사귄치기가 좀 더 쉬울걸 어딨어 어? 저기 아직 살아있는거 여기서 얼마나 처절한 전투를 치른거야 어 너 가방이다 야 아 아 아니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뭐해 아 물렸어? 네 아 잠깐만요 정말 아니 애가 왜 이렇게 어버버해 야 등 뒤에 좀비가 있는데 절대 안 돌아봐 그냥 아니 도끼 빼 저거 파란.. 파란 머리야 기름 없어요 열쇠도 없고 기름 그거 기름 빼는 기름통이 로파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문제가 안되고 열쇠만 기름은 문제가 없어 열쇠를 찾자 여기 잠겨있노 어 얘들아 여기 소방관 제.. 뭐야 누구 시체야 이거 이거 그거 저에요 저 사장님 그거 제가 먹어야되요 새벽리에 열쇠거리 제가 먹어야되요 이게 피아식 뼈라는 건가 34개 몇 보루를 들고 다니는 거 야 얘도 장난 아닌데 항우울제 항생제 소범 아 이게 소범이구나 그건 김소범 시체 네 아니 뭔 놈의 아이템을 이렇게 다질구리한 걸 많이 들고 다니냐 어 깡통닭이다 내꺼 내꺼 나 지금 내꺼 내꺼 소범이 왜 안와 소범아 소범아 소범 죽었어요 죽었다고? 네 물려서? 네 물려서 죽었어요 와 저 멍청이 누구꺼야 이거? 근데 여기 마트잖아 나 먹으러 이거 소범이다 어 이거 소범이다 이거 소범이다 내꺼 어디 내꺼 염색약 챙겨놓을게 소범 여기가 어딘데 전 자동차 찾아볼게요 전 소방서에 좀 갔다올게요 제템들을 가지러 같이 가방이다 김장 이완제랑 반창고 아까 우리 오는 길에 적어있었거든요 학교에 있었거든요 학교에 있었거든요 거기 차가방 많다 그 응? 강생제 뭐야? 저는 소방서에 갈게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야야 잠깐만 뒤에 좀비 있는데 시야가 너무 제 한쪽이야 그 수풀 속에 있으면 그래요 이리와 이리와 여기에요 버리고 그냥 가요 좀비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노오의 웃음소리 여기까지 들려 행복한 노오니 여기 미니 맵이 아까 전부터 안 보여가지고 좀비인데 그냥 무시하고 오세요 야 근데 너무 계속 뛰어도 되는 거야 이거? 저희 소방관이라서 체력이 좀 짱짱해요 여기쯤인가? 응 어디를 찾는 거야? 소방서요 아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네 네 어? 이거 차고? 아까 고로케님이 네 차고에요 이런데 톱이나 망치 같은 거 구할 수 있어요 차가 있진 않나? 차는 없나 차는 보통 없더라고요 아 소방아 소방위 소리 들린다 소방니 소옵님 소방니 소방니 여기 고로케님하면 둘 다 있나 봐요 구동머리 아닌 굴복머리 소離 잘 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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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왔어 헤이 안들려? 나 컨텐츠를 바꿔야겠어 안되겠어 소범아 왜 말 이씨 계속 부르는데 대답을 안해 이씨 아이 안 들렸는데? 아하핰 왜 갑자기 바로 옆에 계시지? 푼다가 계속 말 걸었는데 맞아요 푼 다님이 말 걸었다고요? 어디? 네 나 안보여? 지금 푼 다님 있어요? 지금 옆에? 어 내 옆에 푼다 있는데? 어? 나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는? 님은.. 아니 님은.. 님.. 아니.. 아니 사장님 너 방금 갑자기 나타났어요 고로케! 푼다 보여요? 네 보여요 어 나 보여.. 이거 가방 내역 한 명 큰 가방 있어 뭐지? 일단 물 좀 마시자 아니 푼다 님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어디로 옮길 건가요? 제가 더 걸렸어 저 위쪽에 다 있어요 아 내 스테이크 키미밍 먹었어? 아.. 그러면은 차 운전 잘 하시는 거예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차 구했어? 큰일 났네 이거 분단 님이 안 보이는 도로 걸렸어 어디 어디 이거야? 이거 자리 어떻게 옮겨요? 제트요 나와 키를 가져가셔야죠 키 줘 키 여기 바닥에 떨어뜨려 놓을게요 프랭클린 벨라 벨라 라인의 열쇠 아니 근데 이거 어? 아 이게 시동이 꺼져 있으면은 기름이 무조건 표시가 안 되어 있구나 그 트렁크에 제가 음식이랑 약 들어가 있는 가방 넣어놨어요 이거 2인승이라 둘이서 그렇게 타갖고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정상이에요? 제가 딱 빼버렸는데 스치가 정확히 없어요 저희가 지금 오 엄청 멀리 왔어요 저기 지금 북동 북동 쪽에 초록색 건물 보이죠? 그 상가 쪽이에요 추가치 생긴 거 성당 있는데 성당 있는 쪽이에요 갈게 네? 가만히 계세요 조심하세요 소범이 몸이 사라질 수 있어요 아 힘들어 몸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리 소범이 어떡하노 힘들어요 엉덩이에 쥐 날 거 같아요 엉덩이에 외치가 않아 얼마나 힘을 빡 주고 있길래 너무 힘들다 아 저리가 아니 가방 뺏고 있길래 가방 뺏고 싶어가지고 툭 뺏겠는데 내가 깨졌네 잠깐만 여기 너무 많이 왔는데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치 생겼다고 안 했나? 이쪽 방향일 거야 아마 어디 어디야 처절한 전투의 흔적 얘들아 얘들아 어? 아무도 없어? 여기 나무 아까 그 길로 가면은 됐던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애 저거 찜찜이 아니지? 찜찜이 시체 같은데 저 여기 시체 제일 많은 사람 찜찜 앤 소금 여기인 거 같다 얘들아 없네 다 어디 갔지? 와 와 얘들아 일단 내려 저기 좀비 있는데 내가 잡을게 여기 이거 너 시체거든 얼른 대충 파밍해라 저기요 우리 애들 다 어디갔어요 웬열 아니 개웃기네 왜 맛있는 거는 다 들고 왔네 먹는 거 다 들고 왔어 개고파 혹시? 아니 지금 괜찮아요 나 지금 못 들고 있네 가자 아 잠깐만 왜? 내 염색약 아 뭐.. 왜? 염색약이 뭐가 중요해 지금 아 우리 쿤다님이 저를 위해서 분홍색 염색약을 구해서 줬단 말이에요 관장하겠네 얘네 어디갔지 근데? 얘들아 좀비밖에 없어 여기 차 많다 오오오이 조심 으아 너무 많은데요 잠시만 얘들아 다 어디갔어 사장님 소리치면서 좀비 모으고 있는거 아니죠? 어? 소리들인다 어 얘들아 나, 나 차 끌고 왔어! 2인용! 근데 2인용이야! 어, 뭔데? 얘들아! 어디 앞에서? 어디서 보자고? 어,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리네 어디서 보자고? 2집인가? 어, 얘네도 차있다 아, 근데 이거 2인승이야 저희 지금 다 탈 수 있어요 좋아! 지금 훈다랑 고로케가 소강서에 있거든? 네네네네 오케이 여기 탈게 내가 이거 탈 수 있어? 어, 탈 수 있어 어, 탈 수 있어 빨리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소방서에서 봅시다 오케이 나 운전석에 절대 안탈게 운전석에 절대 안탄대 나 운전 잘하지 않냐? 정말 잘하시네요 도망서가 없지? 이런 멋진 남자 같으니 도망서 어디에요? 일로 가? 뭐야, 새벽? 야, 너네 어디가? 야! 아, 여기 아니에요? 이리 쭉! 내려와야지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잠깐 뭐야 이거 하고 그냥 박아볼 호흐ㅎㅎ 이리 와야지! 얘들아 네, 가요 으악! 으아아아아우! perce If she can't area 우아아아우 Cris 아, 형, 야 누가 이렇게 빨리 달리래? 와 진짜 제대로 박을 뻔했다 와 뒷목 잡고 내릴 뻔했네 와 아 보험사 불러 느린게 아니라 천천히 달리는거야 우리 지금 차 구해서 오고있거든? 좀만 기다려봐 다 올거야 어 썼어요 어 썼어요 저기 좀비와요 야 미친놔 운전 쪽바람이야 좀비 다 끌고 오셨네 좀비와요 내리자 내려야돼? 시동끄는걸 깜빡했네 아 배운 부상 입었네 아우 좀비 미쳐미쳐미쳐보 아 나 최대한 뒤에 있어야겠어 응 예 잘하네 무시하고 가자 아 배고파 나 나쁜거 털어놨어 나 퍼먹었어 나 손가락으로 퍼먹을 해 비위생적이야 우 푼다 자 일단 소난성 안으로 들어와 회의를 하자 대책회의 네 와 진짜 많다 여기 봉거지로 등록해놔야 하지 않을까? 좀비를 다 없애고 집은 집만 돼요 봉거지 등록은 젠장 지금 등록 기능 켜져있긴 해요 아 나 못말렸네 여기 왜 다 문이 없지? 어 이거 지도 아니냐? 오 벌렸다 스테이크 맛있게 먹었잖아 어떻게 알았어 아 푼다 푸범 어딨어 내가 먹으려고 아껴준 스테이크 광장 오세요 네 섭섭섭섭 나 줄거있어 그런데? 기다려봐 뭐 간디? 미안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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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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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홍색토두 아니 염색약이라 일단 나뚜봐요 근데 미안해 아아 왜 그래 쩍 마려워? 웃음 아 너무 지쳤어요 아 김소문 끌고다니는거 너무 영유아 데리고 다닌 느낌이라 아 힘들어 고마워 너무 또 망치질 않고 노옷이 튕겼다네요 노옷이 튕겼다고? 튕겼어요 노옷이 튕겼대요 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있읍시다 노옷 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네 초대 좀 아 초대를 다시 해줘야 되는구나 갑자기 그냥 나만 갑자기 페이드 아웃 하더니 그냥 어둠통을 입고 자 근데 이거 초대 어떻게 하지? 그냥 어 일단 어 찰스 찰스 아 참 잘 즐기다가 이게 뭐라 이게 확실히 게임이 좀 불안정하네 근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러지 않지 않았어요? 어 혜정은 저는 처음이에요 맞아요 버그는 항상 있었다고 음 장버그가 좀 있구나 괜찮아 그래도 상하지 않았으니까 초대했어요 좋아 좋아 왜 초대 안 오지? 아 힘들다 종대 있으신 분? 아 여쭙게 가 뭐지? 내가 초대가 안 왔는데 와우 옷 찢어서 써야겠다 초대 다시 해줘요? 염색했지 않지? 아 그래요? 또 없나? 왜 안 왔지? 내가 잘못 됐나? 뭐야? 아 시켜볼까? 아니 아닌데 초대는 다른 건데 자 노호 어딨냐? 노 노 노 호 노 호 아 목 막아야돼 노호 헤이 노호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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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배iała 문 닫아 버렸네 야 저 들어갈게요 어 뭐예요? 아 잠시만요 근데 노워시 어디에서 튕겼는지 기억해요? 아 내가 그냥 찢을게요 그 소방관 아니파 어 그래 다행이네 화장실 저희 화장실에 갔다와도 돼요 네 다녀오세요 저도 갔다 올레이월 자전용 메뉴 추천받아요 대냈어!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거 여튼 들어갈게요 어? 뭐예요? 아 잠시만요 근데 노옷이 어디에서 튕겼는지 기억해요? 아 내가 그냥 찢을게요 저 소방관 아니요 어 그래도 다행이네 과장님 저 화장실 갔다와도 돼요 네 다녀오세요 저도 갔다올래요 근데 잠깐만 이거 준씨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금발도 있어요 아니 아니 그니까 너는 머리가 금발이 아닌데 게임 내에서 이 소리를 어떻게 꺼야 되나 그 찾기가 편하니까 그 그 수건 있어요? 준씨 어디서 보러 왔자 준씨 어디서 보러 왔자 봤어요 아니 많이 죽은 사람은 좀 봐줘 아니 소범씨 그러면은 준님 드릴이에요 갖고 있었던 거 다 회수했어요? 와 나 머리 시뻘거운 거 봐 그 뭐야 담배랑 먹을 거는 다들 가져갔더라 열심히 어 사장님 옷이 굉장히 잘 염색 됐어요 지금 아 좀 씹어야겠다 물도 좀 마시고 진짜 몸 씹어야겠다 떡볶이 없고 어떻게 수건 입는 사람? 진짜 또 시작했네 또 시작했어 아 좀 봐달라고 나 목욕수건 있어 어디 어디? 소범 소범 나 목욕수건 있어 금태양이 돼서 돌았습니다 아니 진짜 이 정도면 그냥 엠티 온 거 아니냐고 아니 소범 네가 어딨는데요? 소범 내가 목욕칼로 주워놨어 아 그래? 어 찜찜 어딨지? 아 여기 앞에 있구나 하나 하나만 주워서 하나만 줄래? 오케이 어어 한 개만 알았어 오케이 부엌칼도 있어 그거는 어 괜찮은 거 같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찌르고 싶지 않아? 에?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아니야 아니야 난 간호사야 명색이 이래도 간호사라고 간호사인데 아까 전에 우리를 물었는데 미안해 간호사인데 제일 약해 폴폴 아니야 간호사 원래 약해 힐러들이 가장 약한 거 몰라? 폴폴 그치 그러니까 주변에 서포트 해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진μ수션이 Associate 섹시하죠? 책을 섹시하죠? 내려놓고 와 윤뱅지 개섹시한 것 봐 이것 봐 등 드러나는 것 봐 와 미쳤다 진 배 아니야? 배도 깠는데 이거 크롭티 아니야? 와 진짜 와 이거 시원하기 딱 Tik송 책장만 Seemsización 눈녁되네 거의 젊은이 좀 더 돌아다 이세명이 열심히 목공을 올리고 있으니까 뜯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내 힙 좀 봐줘 나 힙업돼 뭘 어떻게 뜯어요? 어 미쳤다 다른 집에서 저거를 뜯어가지고 어 이쁘네 책장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만들고 막 하던데 힐러는 모르겠고 책장 줄만 받는 중 여기 거점으로 삼을 거면은 그런 걸 여기다가 배치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니 갑자기 프레임드랍이 왜 이렇게 심해졌지? 책 떨구니까? 근데 여기 마이크는 어떻게 꺼? 눌러서 말하기 아님 못 끄지 그러네 그러네 자 다 모였어요? 열심히 저녁이 있어봐요 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우 빨리 갔다와 아니 이 숨소리 누구냐고 도대체 누가 야도빠 아 그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 한 번씩 굉장히 가까워져 숨소리가 아 궁금한데? 뚜 하핳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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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먹으려봐 어 밥 먹으래 밥 먹으래 꼬로키님 밥 먹으래 그 뭐지? 그 하트에서 운동하시면 돼요 아 그래? 아싸 오우 아 왜 얘들아 우리의 목표는 아니 일단 다 모이면 하자 쟤 뭐야 운동하고 있는데? 체력 단련 중이에요 저기는 확인 확인 여기 밥 여기 밥 밥 드세요 배고픈 사람들 고로키님이 열심히 구워왔단 말이야 배고프신 분들 밥 드세요 어? 내 덤플백이 없어졌지? 나 왜 덤플백 없어졌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담배서 먹을 거야 빨리 먹어 어? 더러기 먹을 만큼 먹었어요 어라? 내 덤플백 어디갔지? 난 운동이 안 돼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등에 안 맨 거 아냐? 등에 안 매고 저거 한 거 아냐? 아이씨 등에 안 맸네 아이씨 바보 에헤 어쩐지 이상하다 확인 운동한다고 덤플백을 배서 자 분명히 지금 고기 안 먹었다 나중에 배고프다고 찡찡대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 아니야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죽여버린다니 너무하네 아 내가 먹어버릴 거인 어르시되야 되네? 어르시되야 되네 다들 운동하고 있어 우와! 적당한 코만간 버프도 있네? 네 그러면 어머니의 밥상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아까 사장님 저한테 주신 어머니의 밥상의 맛을 절종 아 여행용 가방이 있는데 이거 좀 넣자 으우...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얘기 좀 해줘요 어떻게 넣지? 이거 내 덤플백이니까 아무도 눈독 들이지마 아니 미친 어느새 3시간째 하고 있네 아우 사병님 있어요? 다녀왔어요 사병님 화장실 가셨어요 어어 아 운동할 거야 앉아서 쉬자 아 어려워 헛 둘 셋 여기 헬스장임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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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키미욱 님도 소리가 갑자기 커질 때가 있고 인게임 내에 마이크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상하게 뭔가 숨소리나 보틀 때만 마이크가 커져요 아 이러면서 아 VoIP가 대체 뭐야 디지털 고정으로 해볼까? 아직 배고프신 분 있나요? 저요 지금 괜찮아졌나? 좀 달라졌어요? 어때요? 이거라도 드세요 예 괜찮을 땐 괜찮아요 똑같은데 아까 그니까 괜찮은 상태예요 가끔 이상하게 변했다가 다시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고 맞아요 이게 배고프네 여기에 저 있는 곳에 씻고있어도 안되는구나 자 친구들 회의를 잠깐 할까요? 세명님 왔나? 나 심심하대 아 나 뭐지? 만화책 있는데 만화책 줄까? 그런거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십자말풀이구나 아니 그냥 좀 심심해 그냥 좀 심심하게 보내 심심하면 안돼 여기 여기 십자말풀이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나 지금 손가락 들고 있거든? 어디서 찜찜님 어디서 찜찜님? 어디서 찜찜님? 어디서 찜찜님? 어디서 찜찜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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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식 발밑에 십자말풀이 있어 어 지금 왔습니다 오셨어요 와 배고파 목말라 와 잠시만 잠시만 회의가 되지 않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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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꽈자마 아니지 못하구나 세벽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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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아 뭐야 이런걸로 심심하면 치워지잖아 한 3일 지나면 그때 좀 정리가 되려나? 아비규환이잖아 정말 아비규환이잖아 대단하다 언제 조용히 지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마음이 이런거구나 잠시만요 저 아 심심하네 이거 바지도 안 입고 있었어요 에헤 수박한 바지도 안 입고 있었어요 에헤헤헤헤헤 뭐야 별로 없는거 어 나도 Oui 나도 입어야지 아.... 하하 자 얘들아 이제 이제 어 지도를 모으는걸 목적으로 갈거야 내가 지금 지도 3개를 읽었는데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지도를 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거기를 안 가도 지도를 다 봐서 맵을 넓히면은 엔딩을 보는 걸로 합시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자동차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발견을 한 곳이 있는데 밭이 있어요. 바로 옆에. 이게 장기적으로 플레이를 하려면은 본거지를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또 직접적으로 맵을 넓히면서 돌아다닐까요? 이게 맵이 진짜 넓어요 사장님. 돌아다니면서 넓히는 게 나아요. 근데 본거지가 없으면 물론 리셋이 좀 그렇긴 해요. 아 중간에 이제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단 말이죠. 아 수도가 끊기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받아야 돼. 물을. 와 빈 물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찾아냔 거기 논밭 가면은 진짜 모든 게 날개가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발전기는 하나 찾아놨거든요. 와 발전기도 있어? 발전기는 아까 우리 처음 나왔을 때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은 뭐 기름 파밍하면서 들고 오면 되니까. 지도를 찾는 게 목표인데 지도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파밍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모일 테고 돌아다니면서 맵을 넓히자고. 부수적으로. 그럼 지도보다 돌아다니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본거지를 잡을 수가 없겠네? 우리 어디 한 곳 이동할 때마다 엄청 멀리 가잖아. 멀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못 돌아올 텐데.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소범아. 죽일까요 마스터? 그러면 본거지를 주지 말고 차를 계속 고정으로 타고 다니면서 맵을 넓히는 걸로 합시다. 그럼 뭐 기술 같은 거 배울 필요 없는 거예요? 배우긴 해야죠. 농사나 뭐. 그거 빨리 자라요? 작물이? 저번에 해보니까 한 그렇게 오래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니 왜 저래. 저게 뭐야. 뭐 진행 계속 하죠. 고로케 체력 단련 보고 웃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목표를 단기 목표를 잡자. 내가 아까 지도 본 거에 글씨 써져 있는 지도 있었거든? 네네.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위치 저 이 노란색 건물 보여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안 보이죠. 내가 지도 바닥에다가 놔뒀었는데 그거 누가 가져갔니? 왜 이래. 그만 좀 웃어. 그거 좀 뱉어봐요. 지도 어딨어? 메모가 적혀 있는 지도 누가 가져갔는데? 내가 여기다가 떨고 났는데. 잠깐만 제가 떨어볼게요. 여긴 제 건 거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본거지를 안정하면 저희 사장님. 사장님. 동거지를 안정하면 저희 만약에 누구 죽으면 만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안 죽으면 되지.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그럼 죽으면 계속 이 마을에 리스폰 되는 거예요? 이거 거주지 설정이라고 할 수 있던데. 아 여기 있구나. 근데 사장님이 거주지 설정을 할 수 있게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에 설정 바꿀 수 있니? 이미 만든 방이라고. 나만 그런가? 고로케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엄마 시도해보자. 핑 튀는 거 핑 튀는 거. 갑자기 여기 있어 또 여기. 고로케 여기 있어. 이거 지금 크레임드랍 왜 생겼냐면 여기 주변에 아이템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 벗어나면은 렉 풀리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들 죽었잖아. 지도 두 개 주웠었거든요. 버릴게요. 어? 내놔. 저 지도야? 메모? 루이빌 지도는 내가 읽었어. 여기 메모 지도. 여기. 어디 어디야. 오케이. 이거 바로 번져줘요. 왜? 나 읽으면 주어진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다들 지도 열심히 봐요. 여러분들도 맵 넓혀야 되니까. 네. 책을 어떻게 해놔야 되니까. 다 본 건가? 이거 위에다가 갖다 놓을까? 그거 그냥 한 번 보기만 하면 바로 기록돼요. 한 번 보면 다 본 거야. 네? 한 번 보면 기록 다 된다고. 그냥 보라고. 책이 너무 많아서 책을 그냥 딴 데에 놓겠다는 거. 지도가. 지도 보기를 했는데. 왜 안 되노? 본 거 아니야 이미. 그렇게 안 힘들어? 여기 있는 우릴 절대 못 찾을 거야. 날 믿어. 이거 메모 이거예요? 어 맞아. 걔넨 빡대가리라 몰라 이거? 어 그거 맞아. 그 메모 맞아. 그리고 나중에 지도 다시 펼쳐봐. 그럼 나와. 고로케씨 그 음량 좀 펴주면 안 돼요? 어 마이크 엄청 잡아요. 아 줄게 줄게요. 하나도 안 들리는 수준이야. 저 옆에 있는 시끄러운 애들. 말하면은 하나도 안 들려. 저거 저거 가까이 가면은 목소리 커져요. 그래서 캐릭터 가까이 가야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가까이 있어도 별로 안. 그냥 작아. 그냥 작아. 제 화면이 조금 달라요. 저 거기서 버피 안 하고 있어요. 어 뭐야. 여기로 옮겨졌어. 고로케님 움직일 때마다. 근쪽이랑 오른쪽이랑 마이크가 계속 옮겨져요. 지도 먼저 바닥이 떨궈봐요. 아 너무 멀리 있어서 조그맣게 들렸던 건가? 얘기해 봐요. 알싸. 저 지금 제 화면에서는 그냥 가만히 서있거든요. 같은 건지 모르는데. 다른 거잖아. 여러분들 화면에서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무슨 얘기한 거야? 우리. 음 그렇군. 우리의 목표는 그. 종이.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노란 곳이니까 잘 다 읽어보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노란 곳. 노란 곳이요? 네. 나도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럼 그냥 따로 표시해. 그게 뭐지? 대각선 위와 아니면 따로 표시를 하신 거예요? 저 체크되어 있는 지도가 안 보여요. 나 아까 튕겼잖아요. 어. 튕겨서 나갔다 오니까 지도 저거 됐어. 초기화됐어? 초기화됐어? 약간 거의 초기화됐어요. 아 미친. 어 생겼네. 아 이거고. 나 여기 있는 우릴 절대 못 찾을 거야. 걔는 빡대가리라서 몰라. 여기죠. 어 어 어 어. 지도에 거 넓히는 거. 어 지도 왔는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 렉 걸려. 나 도망갈래. 보는 것만으로도 넓힐 수 있어. 어 렉 싹 풀리네. 편안. 어디 얘기하는 거지? 아니 나 분명히 봤던 거 같은데. 누가 또 누가 자고 있는데? 뭔 소리야. 왜 너무 무리한 목표인 거 같아? 하지만 우리는 지도를 다 작성하지 않으면 이 게임을 끌 수 없어. 역시 5년은 그거였어. 5년 장기 콘텐츠. 사장님 맵 진짜 넓어요. 이거 오늘 안에 다 못 해요. 할 수 있어. 못 해. 아 그럼 당연히 오늘 내로는 못 하지. 오늘 내로는 못 하는데 할 수는 있다고. 아 네네. 맞아요. 원래 전기 콘텐츠를 생각하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공지하지만. 이 전 멤버로 다 계속 꾸준히 플레이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능한 인원들만 모아서. 이틀 3일차 이렇게 찍을 겁니다. 네. 그럼 저도 거점을 정해야겠는데요. 아니 근데 나 저거. 그럼 여기로 해. 분명히 봤는데 왜 표시가 안 돼 있어. 여긴 안 된대요. 왜요? 집이어야 되는 거 같아. 집이어야 돼요. 응 집. 여긴 소방서여서 안 된대요. 아 그래? 소방서가 더 편하시겠는데. 누가 자? 맞는데 이거. 네. 뭐야? 안 돼? 아니 너무 잘 들려. 저기 그 바로 위쪽. 주황색 집 있잖아. 소방서 바로 동북 쪽 위에. 오른쪽. 위에 집. 어디보자. 주황색. 주황색. 이거 이거. 먼저 표시가 안 되냐? 거점. 거점 설정 해 놓으면은.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부활해요. 아니 이거 누구 코 오는 소리야. 야 가자. 그. 그. 룸메콘. 너무 웃기다. 물 좀 마시고. 아. 고로케. 루메구나. 다 나와. 빨리 나와. 여기 있다. 본거지 잡으러 가자. 네. 사비나 이런 거는 가져가야 되지 않아? 차 안 끌고 가요? 괜찮지 않을까? 목마른데. 다 어딨어? 차 끌고 가죠? 차를 끌고 가자고? 그래. 어차피 본거지. 저기로 할거면은. 좋아 좋아. 바깥 탔던데로 타면 되지 않을까요? 좀비씨 밑에 있어요. 아이 소범이랑 더 타야 되네. 왜요? 아이 좋아서. 짐짐님 밖에 차 타러 오세요. 바로 옆이네요. 갑시다. 어 잠시만 좀비 와요. 아니 미친. 버피 타지 말고 빨리 타요. 어? 잠깐. 잠깐만. 야 쏘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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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옵. 야. 여기. 지금. 담벼락으로 막혀있어서. 못 들어가거든? 돌아가야죠. 아 물론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길이. 넌 좀 까자. 아아아아악. 뭐야. 어우 깜짝이야. 차 고장납니다. 뭐야 왜 살아있어. 딱. 그래 따라갈게. 한 번에 안 죽어요. 죽어있어요. 와이씨. 깜짝아. 이쪽. 여기들을 거주지로 한다는 거죠. 어디 할 건데. 얘 역. 가장 구석. 여기. 여기. 요. 요. 집이 그나마 좀 좋긴 해요. 막 위의 집. 아아. 이집. 네. 뭐야. 여기 이상한 그림자 있어. 죽여서. 보여요? 네. 아니. 좀비가 안 보이네 또. 왜 이러냐. 어. 완전. 완전. 그냥 박아버렸는데. 야. 이집. 이집을 거점으로 하자. 그러면. 좋아요. 집 주인님. 실례 좀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저기 안에도 있다. 안에도 있어요. 여기 유리가 깨져 있는데요. 아저씨. 왜 안 열려. 됐어. 창문 유리 깨져 있으면 거주지 안되지 않나. 어. 그래. 어. 근데 거주지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바닥. 이 집 바닥에. 대충.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여기를. 거주지로 결정하기가 뜨는데. 왜 안 뜨냐. 맵 설정을 안 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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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에서 그. 거주지 설정하기. 이런 게 없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요. 안 떠. 지금. 좋아. 우린 망했어. 거주지 안된다. 하하하하. 거주지 설정 안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남아지 분들은 어디 갔죠? 그러면. 뭐야. 근데 왜 안 와야돼? 하하하하. 네가. 뭐. 만들때. 안 켜졌었나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서버 설정을 건드릴 수 있는지 보고 올게요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다 저장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도 저장돼요? 네 아 오케이, 그럼 나간다? 네 네 집 안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즐거웠어요 나가고 여기서 보통 서버 만들기 서버 설정 선택한 서버 설정 수정하기 그리고 게임 아지트 설정 어, 여기 있다 왜 영어로 써있지? 그거 갖다대면 번역해줄 거 적용시 호스트 관리자 이외의 사람도 은신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시 호스트 관리자는 은신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시 플레이어가 죽기 전에 들어가 있던 소속팀의 세이브 하우스에서 리스폰합니다 그리고 저것도 해주세요 어? 그 그 다중공격을 혹시 킬 수 있으면 킬 수 있을까요? 뭐라 다시 다중공격 다중공격 응 그게 어딨냐면 잠깐만요 하, 근데 너무 배고픈데 어떡하지 나도 나도 개배고파 지금 속이 너무 쓰린데 안 먹어 샌드박스 쪽에 캐릭터 설정 캐릭터 설정 샌드박스 쪽에 거기에 무기의 광범위 공격 광범위 공격 광범위 공격 응 그걸 키면은 길이만 맞으면 이제 한 방에 때릴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맵을 이제 넓힐 거잖아 네 그러면은 이동수단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은 왜 웃어 왜 웃냐고 욕성을 깨달아버렸다 차량에 연료가 있을 확률 차량에 연료량 비율 차량에 잠겨있을 확률 차량의 상태 아니 차키를 어디에서 늘릴 수 있냐? 차키는 못 늘리나? 차량에 연료가 있을 확률만 보통으로 올릴게요 활성화하면 모든 차량의 문이 열려있고 운전이 가능하고 연료는 가득 차있고 엔진 소리가 낮아집니다 이건 너무 선 넘잖아 너무 재미없겠다 맞아 진짜 재미없겠다 이건 와.. 존보이드 핫방을 지금 몇 명이서 찍고 있는거야? 차량이 플레이어에게 주는 부상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킬까요? 어? 뭐라구요? 아니야 알았어 저장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만들어 볼게 여덟 명이서 방송 키고 있구나 누가 방송 안 킴? 다 킴 다 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오케이 노까지 아홉 아 맞네 와 세상에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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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그냥 입안에 넣고 왈랄랄라 해버려 귀여워 왈랄랄라 눈침이 딱 쏘는구만 아 진짜 나는 생각도 안하고 있어 노까지 아홉 아 귀여워 진짜 입안에 넣고 왈랄랄라 해버려 그냥 아주 그냥 뭐야 침 범벅이 돼버렸어요 이리와 베이비 아우 징그러 뭐야 아니 왜 또 안 넘어가 뭐야 아니 또 버그 걸린거죠 이거 이 안묘형 중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남아있을거라고? 여러분 로딩이라고? 이거 로딩 맞아? 아닌거 같은데 네 누구꺼냐 알았다 로딩 맞아? 어 왜 저 내가 뭐할 한마디 했다보다 내가 그렇게 웃겨요? 내가 그렇게 웃기세요? 아니 쟤 왜 계속 모든거에 빵 터지는거야 죽어버린거야? 무슨게 아니 나 그 비세라에서 그 웃다가 죽어가는 아주머니 짤이 계속 생각나잖아 아우 착했다 나 죽어요 나왔다 나왔다 제발 야 너 진짜 그거 나 죽겠어 조심해 죽지마 토하겄네 죽었다 맞다 여러분 응? 아 죽겠 뻔했네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되세요 초코는 좀 받으셨나? 넌 뭐 받은 것처럼 얘기한다 어? 사전님은 못 받았나? 받았나는데 받았나는데 주이야 난 받았어 지금 우리 방송에 쪼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이거 로딩 멈춘거 맞쟎아요 이.. 아 이거 로딩 멈춘거 맞쟎아요 그래 이 밑에 로딩 이 멘트가 나와야돼 네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초대해 드릴게요 나 무서워서 일단 집 들어가서 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오자마자 어? 주변으로 나가서 다시 초대를 기다립시다 사장이 그 원래 껐던 곳에서 지금 다시 된거 맞죠? 네네네 네 유튜브 합치면 2000이라고? 아니요 잘못돼가지고 초기화돼서 어 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됐어요 이러면 바람 여기가 바로 탈주 네 근데 소범이는 비슷하지 않아? 바닥에 또 들어간다 뭐? 소범이는 비슷하지 않나? 초대중 됐다 와우 예 어? 디코 꺼야겠다 아 맞다 아 맞다 디코를 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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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움 저런 진통제 드릴까요? 나 물린거 같애 어 진통제 좀 줘봐 나 진짜 진짜 심각한 물리진 않았어 어 그럼 됐어요 자 일단 붕대부터 감아요 소독해야되면 반드시 소독하세요 분리와 찢어진 상처 출혈상태 아 아 아니 사장님 비명질러가지고 지금 이래 아 왼손이라고 비명질러가지고 어그로 끌렸구나 저기 땀에 떨고 났어요 진통제 드세요 약먹기 약먹기 컨트롤러로 아 약간 고통스러움으로 줄어들었어요 아 너무 아픈데 응 다중팩 켰어 응 다중팩 켰어 자 그래서 여길 본거지로 잡을 수 있는가 를 확인해봅시다 은신처 설정 된건가 은신처 보기 오 은신처 개방 어 이제 그 네 거기서 이제 우리를 초대해주시면 돼요 은신처로 아이고 은신처 보기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렇긴 한데 저희가 남의 은신처를 지금 하셨잖아요 은신처를 그러면 저희 안에서는 아예 우클릭이 아예 안 돼요 어 그래 왜냐면 사장님 은신처라서 그 그거는 솔직히 정신이 흥미해질 것 같아 사장님이 사장님이 그거 초대해주시면 돼요 지금 지금 추가중이에요 하나씩 네네 오케이 나도 됐다 여러분 왜 좀 눌러서 은신처 보기 해가지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부활하게 우우! 감사합니다 됐다 어디 마우스 오른쪽 울러서 은신처 보기 해가지고 찜찜님 어디다 찜찜님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이건 뭐지 여기여기 탐색모드가 있네 참사님이라 하 아이고 하아... 그러면은... 배달 좀 시켜야겠다 저 이미 시켰어요 나도 좀 시킬까? 잠깐 녹화 좀 끊고 잠깐 좀 시켜야겠다 배고파... 끊지마! 끊지마? 알았어 알았어 안 끊을게 싱크 맞추기 어려워 그러면은 네가 편집한다는 얘기구나? 알았어 그거 아니고 그 누구가 하더라도 싱크를 가야 맞추기 어렵잖아 알았어 엄청나다 아니야! 여기 커튼이 없네? 비누 없나? 비누? 어? 저 세제 있어요 이 시체 어디다 뭐 못 치우냐? 여기 놔둘게요 들을 수 있어요 시체 들기 시체 들기 시체 들기 야야 저기 게스트 한 분 오신다 게스트? 키미밍 세제 줄게 했는데 시체 버리기를 할 수 있네 여기 기름통 하나 둘게요 기름통 출산 출세용 저 뭐지? 저 밥 왔는데 밥 갖고 와도 돼요? 안녕 안녕 여기 우리 은신처인데 좀 깨끗하게 하고 살자 이 집 이미 이 새벽이 한번 휩쓸고 간다네 왜? 다 갖다 부숴져 있잖아 어? 문이 다 부숴져 있는데? 나 안 부숴져 나 안 부숴져 이미 부신 게 아니라고? 나 안 했어 나 안 했어 내 등에 트럼펫 보여 내 등에 트럼펫 보여 그래? 그럼 누가 부순 거지? 내 등에 트럼펫 보여? 야 여기 바닥 청소 되냐? 바닥 청소 나 너무 하고 싶은데 밀대가 있어야 청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청소 게임을 하는 밀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밀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야 시체 좀 저기 왼쪽 뒷마당에 좀 갖다 버려라 아 왜 여기서 비세라에요 아 왜 여기서 비세라에요 진짜 비세라 아 왜 여기서 비세라에요 아 왜 여기서 비세라에요 잔말 말고 빨리해 여기 비세라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씹을 건데 내가 먼저 씹을 건데 뭐 먹어야 되지 아니 뭐야 뭐야 초딩 같아 진짜 엠티 온 거 같아 아 먹을 게 없어 분명히 여기 세제 모양이 있는데 그니까 그쪽 아래 왼쪽 아래 저거 뭐냐고 그니까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장식이야 샌드위치 이거 봐 이거 봐 트레페 내가 준 거 먹어? 샌드위치가 없는데 샌드위치 싶어서 사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멋진 무기이다 이거 시키면서 뭐 좀 시켜야 겠다 이건 배고파서 안 되겠다 초롱초롱하네 나는 시켰는데 못 먹고 있어 맘 터치 시켜야 겠다 아 뭔가 단단하게 student 이 집을 어찌됐든 하는거죠 네 저 여기 바리게이트도 설치합니다 야 근데 지금 그러면 보니까 여기를 출발할 때 여기를 해제하고 우리가 어딘가에 정착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이동하고 거기를 은신처로 등록을 하면 죽었을 때 거기에서 부활하겠네? 그쵸? 그러면 이 본거지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같이 못했던 풀동부는 여기서 다음에 같이 하면 여기서 부활을 하겠지 아 맞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나? 파밍해와야 저거 차 한 대를 남겨놓고 오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같이 움직이려면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해요 차 한 대 더 필요하다고? 차 몇 개인데요? 지금 세 대 아니야? 저 차가 2인승 차라서 아니면 4인승 짜리를 구해야 돼요 나 내 차 4인승인데? 아 그럼 2인승 2인승 4인승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요 4인승 4인승 2인승 있다니까요? 4인승 4인승 2인승? 아까 왜 찜찜님 우리 한명 부족해가지고 그냥 걸어왔는데? 왜 나 버리고 갔어요? 맞아요 걸어왔어요 차가 없어서 예전차 우리 꺼야? 이거 우리 꺼야? indemon 으흠흠 사.. 사이.. 아 사장님 사악기 열맛 할 수 있어 오케오케오케 저 차 근데 진짜 빨리 갈 때 좋겠다 어 먹어 먹어 네 아 나도 먹으라고 내가 밥 좀 부터 끌게요 어 나도 밥 좀 가져올게요 어 리얼밥을 먹는다고? 아아 어 나 떡볶이 먹을라고 나도 떡볶이 시켜야지 야 우리 봉거지도 잡은 기념으로 여기에서 회식 한 번 하세요 아 지금 뭔 회식을 하지 다 통초림 따고 하시게요 각자 먹을 거 갖고 와서 이제 캔방 하는 거지 배고파 캔방은 좀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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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에 앉을 순 없는 건가? 장식이냐? 여기가 안되더라고 애기 아 쓰레기 게임이네 한국인인데 분들 또 파해요 한국인이라서 다른 소파는 겁나 세세하게 해 놓고 의자에 안 끼기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간 뭐 개발되겠지 뭐 투어하는데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멀려가 아니 진짜 통조림 따기 갖고 싶다 아니 트럼펫이 트럼펫이 진짜 공격력이 나쁘진 않아 가지가지 모양이요? 응 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해 지금 고기들 상하기 시작했어요 어? 뭐라고? 고기들 상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넣어 이거 소독해야 되는데 어떤 거요? 소독 필요하세요? 잠깐만 아 모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소독을 한 거 맞아? 왜 왜 뭐 바뀌지가 않냐? 보통 그렇더라구요 그냥 계속 꾸준히 한번 소독하고 감고 소독하고 감고 하다보면 낫더라구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저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왜요? 제 몸을? 새로운 몸을 가져오는데 아니 야 왜 안돼 안돼 포기하면 안돼 뭐야 뭐야 왜 두 번씩 들려 뭐야 왜 목걸이가 여러번 들려 뱅지 일로와 뱅지 일로와요 뱅지 일로와요 제 말 절대 안들어 뱅지 자 살인서비스 찾아간 살인서비스 왔습니다 되세요 되세요 아니 이거 팀킬이 돼? 저게 PVP도 돼요 어? 진짜? 좀비와요 찾아간 살인서비스 해주려고 했는데 네 다들 어디서? 아 왜 이렇게 어둡냐 이 집 자 집으로 가자 근데 물려도 오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요 그 담배 있는 사람? 여기 전기 끊기면 밤일 때 어두워요? 밤일 때 어두워요? 네 불이 아예 안 크지죠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두 번 들리지? 그니까 누가 더블링 되는데 아 아 이 여기 오른쪽 둘 중 하나야 고기도 있네 여기 다 있네 에? 찜찜이다 찜찜 나? 어 너 같은데 어 아 맞나? 저도 두 번 들려요 누가 아빠 누가 찜찜 찜찜 노래하는데 아냐아냐 이거 이 새벽 도네이션 받았나봐 이거 어허허허허헣 아 아 개념씨? 이 새벽 정신 나갔어해 미쳤나봐 아 아 보내의 미친자야 야 핫빵할 때는 그런거 다 닫아야지 아 개념 들려 까지워 그치? 나도 도와 어떡해 어떡해 생지가 맨팔목이 물림으로 썼을 때 죽여주려고 했는데 죽여주려고 했대 그런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근처 나 이렇게 된 김에 키미밍 나도 좀 죽여줄래? 아 그래? 물건 다 떨궈놓고 밖으로 나와 다 떨궈? 여기 또 렉 걸릴까봐 무서운데 뭐야 뭔소리야 창문에서 노후님이 뛰어내렸어요 에? 2층에서? 왜그랬지? 드래그하며 드래그 아이템창을 드래그해서 아아 아니 새벽에 언제와 밥하고 있는거 아니야? 아니 목소리 두번 들리네 아 새벽이가 그냥 자리를 비우고 있는 사이에 영도가 들어와서 그 소리가 두번 들리고 있는거구나 맞아요 아 이제 가 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다가는 살인서비스 와 구경하자 이거 뭐 누르면은 4버섯데 근데 팀킬 어떻게 돼요? 잠깐만 비켜봐요 사장님 거기 있으면 제 경로상에 있거든요 좋은 인생이었다 좋은 인생이었어 암세게 착하게 뛰어들어 뭐 눌러야 되냐니까? 뭐 눌러야 되냐니까? 뭐 눌러야 되냐니까? 지 지 지 몰랐어 팀킬 표시가 뜨는군요 다들 문 앞에서 뭐하는거야? 다 싸우고 있구나 세명님 세명님 왜요 왜요? 왜왜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 뺑치 왔다 뺑치 왔다 님 애교 클립 받은 것도 다 송출됐다고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이씨 아 죄송해요 아 마이크를 끄고 갔어야 됐구나 그치 뺑치 컴툴인 것 같고 왔대 니 전자렌지 띵하는 것도 다 돌림 맞아 아 진짜 오 준 말끔해진거 봐 그니까요 세사람이 됐어 왔는데 아 배고파 먹을거 먹을거 나갔어요 찜찜도 부활했네 깡통떡이다 깡통하면서 밥을 못먹겠다 나 나 나 통조림 좀 까줘 밥을 못먹겠어 아예 마이크를 끄고 먹어야 돼 먹을거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떡볶이가 너무 뜨거워 소 핫 이거 언제 다 놨냐 일단 내 물건 다 챙겨야지 나 왜 불안함이 걸려있지? 안정제 뭐 이런거 있어요? 아 그거 담배 티면 돼요 아니 저 그거 아니야 사장님은 꼴초 아니야 아 그래? 저 긴장 완화제 좀 드릴게요 말하는거 좀 웃기네 오 좋아요 빈 깡통 누가 자꾸 내쟈냐 담배 티면 여기를, 내방 에러 손에 들고다닐수도 있어요 그냥 이 붕대가 찢어진 천보다 효과가 좋아요? 좀 더 지속시간 긴거 같았어요 버리자 빙뱅지 뮤지션인줄 알게? 아니 내 머리는 왜 깨? 나를 고통스럽지? 자 여기 은신처로 설정했으니까 출발을 해봅시다 다들 차 타고 일단은 제가 선두로 해서 여기 북동쪽으로 계속 쭉 길 따라서 가볼게요 근데 저 진짜 뒤지게 머네 일단 가보자 어때?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지 그러면 가기전에 마트를 한번 들렀다 가는거 같아 마트가 어딨죠? 마트가 마트가 뭔소리야 뭐야 위에 노란색 건물 위에 위에 레몬색 건물 위에 레몬색 건물? 노란색? 내가 앞장선다니까요 라임색 라임색 네모나게 생긴거 추같이 생긴거 무게추 이게 게임 껐다 켤 때마다 지루가 초기화되나? 가자 노호 또 초기화됐어? 초기화 안되는데? 짐짐님 거긴 내가 타고 있잖아 짐짐님 거기 아니고 모두서 고로케님 계세요 지금? 계시구나 지금 내 옆에 탄 사람 뒤로가세요 지금 내 옆에 누가 탔냐 저에요 너 되게 빠릿빠릿하구나 ㅋㅋㅋㅋ Jeremy 아닌거 같아 쁘르릉 세벽에 장보러가는거 같다 엠티 ded 그 중에 부금만 무서운 거 깔면 지금 이거 공포게임이라고요 아 이거 원래 공포게임인가? 어 맞다 여기가 마트 맞지? 라고 하기에 너무 처절한 전소의 현장이 아닌데? 여기 무슨 일단 내려봐 여기가 마트라고요? 여기 마트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 여기 마트라고요? 마트래 이 사람들은 어디인데요? 저기 반대편에 주차했네 아 얘들 얘들아 여기 아닌 거 같은데요? 예 사장님? 여기가 아니라 주변에 마트가 있는 거 같은데 차를 타보자 그러면 덜덜 이게 나 두 번 물렸는데? 여기 주차장이 따로 있었구나 흐흐흐흐흐흑 들어오자 여기 마트 맞아? 맞네 야 뒤에 새벽아 죽어 뭐야 나 좀비 안보여 토독약 있는 사람 진짜? 투명하게 보여? 남이라서 남이라서 잘 안보여 여기 좀 많은데 좀비가 같이 죽여 좀 궁금한건데 좀비를 멸살시킬수도 있어? 아니 아 리젠데요? 알아서 리스폰 와 여기 식료품 봐라 미쳤네 신선한 것부터 먹어야 돼요 맞아 상하기 때문에 망고다 하고 딱 집으려고 했는데 누가 딱 집어가지고 의자 의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과일이 안 썩었어요? 괜찮나? 어 신선한데? 과일은 먹어치고 나머지 오래가는 것만 들고 갑시다 나 두 분 물렸어 버거 2층 수박 어떻게 부수더라 이거? 자르 그러면 100% 죽어 아 그래? 물림이 떴으면 100% 죽어 동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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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낵 수낵 동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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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집에 갈 수 있잖아 내가 상태가 안 좋아요 두 곳이 물렸거든요 근데 이거 템을 여기서 다시 다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네 뭐 어떻게 하겠지 아 알았어 알았어 찾아가는 살인 서비스 갑니다 신났네 신났어 죽은 건가 통조림 파밍을 잘 해보죠 앉아 있자마자 죽었는데 혹시 혹시 머리에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사람 소범 저는 모자 수술물 그게 뭔가를 썼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안전 못 써 안전 못 써 저 안 썼는데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후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넌 그렇게 해도 안 죽으니까 괜찮아요 저 사람은 괜찮아 뭐지? 우유다 우유 마셔야지 우유도 상하니까 와 쌀, 식초, 간장 이런 게 있는데 요리에서 먹는 게 와 대박 쩐다 게임이 꽤 괜찮다니까요 너무 빡빡한데 혹시 라이터 필요한 사람 아까 많던데 필요한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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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이터가 3개 다 있어 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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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는 너 파밍하라고 놀지말고 이 스테이크야 감사합니다 라이터 또 필요한 사람 진심 나 진짜 담배 목표로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어 어? 여기 육류인가? 와 스테이크 없나보네 오케이 오케이 다 가져가서 데워야겠다 으아 마지막에 터는 게 어때요 그거는? 진선해지 사이다가 좀 넣어놔야겠다 안되겠다 사이다가 물건을 좀 넣고 큰일났다 뭐해 이거 아 소범아 너 여깄다 니 시체 뭐야 이거 나 왜 박지 있어? 님 시체에 있어요 나 살인 현장을 목격했어 키비윙이 살인마다 키비윙이 살인마다 키비윙이 살인마다 암살이야 여기가 전자레인지가 없네 2층에 있더라고 아 2층 와 2층도 엄청 넓네 미쳤다 어 포대자루다 이런 거 좋지 포대자루 포대자루 다들 회개하고 왔어 뛰고 싶은데 뛸 수가 없네 타코셀은 지금 먹어야겠지 신선하지 않은 이제 슬슬 신선하지 않은거지 슬프 여기에 국이 많은데 아 아 누구 담백해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리얼한거 아니냐고 젠장 리얼 사운드요 포대를 다 챙겨자 포대자루 아 다 찢어졌구나 마트는 은신처로 못쓰냐구요? 한번 해볼까? 어디 보자 안..안..안 되는거 같은데 뜯긴 떠요? 당신은 이미 은신처의 관리자나 동료입니다 자리가 비어있지 않아 설정할 수 없어 어? 뭐야? 마트 은신처되요 아니 그 은신처를 해제해야 다른 곳에 은신처를 할 수 있는거야? 네 아 그럼 우리 단체로 이동할때 은신처 해제하고 이동해야겠네 어 무거워 좋네 마요네즈 야들아 그럼 여기를 은신처로 잡자 네 내가 가서 해제하고 올게 하 하 하 하 하 하 자리를 비워야 된다는데 하 하 하 하 하 하 해 하 하 하 하 하 아니 아 하 하 해 하 서륙 하 갈랙 이거 신선했는데 점점 상해가는거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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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했던거 전자레인지에 데웠는데 신선하지 않음으로 바뀌었어 버려 가자 나 뭐지? 파같은것도 그냥 먹을 수 있나? 응, 먹을게 진짜 먹고있네 너무 맛있게 먹고있는데? 근데 수박은 어떻게 먹어? 나 갔다올게 혼자 반갈죽 아니면 그냥 먹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왜 다 여기 몰려있냐 여기 진짜 푸드트럭이야 미쳤어 갔다올게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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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얼마나 급하면 내 물건 싣는 데 가는거야 나 이제 가도 돼? 아니요 아직 안돼요 고기 다 넣었어요 무기 없는 사람 넣고 있어요 됐다 됐다 아 지금 마트에 있는 모든 식료품 여타 다 천원경? 네 아이고 아이고 한가득이네 와 앞자리는 자리가 없는데 뒷자리는 자리가 많잖아요 모든 생필품 여타 다 넣어버릴꺼먼 오케이 오케이 신선하지 않은 데.. 이거 어떻게 저거는 버려 버려 상하지 않으면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 신선하지 않으면 먹으면 될텐데 빨리 가져가 아니요 신선하지 않으면 식중독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 전 먹어야지 구워서 먹으면 된대요 괜찮아 나 빨리 갔다 올게 그냥 은신처 네 다 오세요 안녕 이게 시체에 따라서 바퀴가 울퉁불퉁 이렇게 움직인다? 진짜 엄청 디테일한 것 같아 이런거 근데 왜 의자에 못앉냐고 어 뭐야 깜짝이야 아 눌레라 뭐야 너 왜 여기있어 아니 차 타고 오면 되잖아 차가 새는데 은신처 보기 은신처 개방 은신처 해제 은 은 은 은신처 설정 어? 은신처 보기 은신처 은신처 개방 은신처 개방 뭐지? 나 은신처 설정이 안풀리는데? 아 은신처 설정을 누르면은 그때부터 은신처가 등록이 되는거구나 그리고 은신처 보기를 하는거고 좋아 해방했고 뭐하니? 호 elev 로케 호 어 로케 어디갔어 로케야아 야! 그새 갔어? 왜 이렇게 빨리 갈리가 나 왔어 자 은신처 자리가 비어있지 않아 설정할 수 없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사람들이 다 내쫓아야지 할 수 있다니 나가 다 나가 나가 키미빙 운동 그만하고 나가 나가세요 여기 영업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잠깐만 엠첼씨 그 입에 묻은거 닦으시고 빨리 나가세요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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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빨리 나가 나갈게요 비오는거야 이거? 네 비오네요 비오는데? 저기도 있다 여전히 안되는데? 왜? 키미빙 아씨 고기 나가 아무도 없어? 나 여전히 은신처 설정이 안돼 여기 좀비 있나? 어? 저기 고로케 있었던거 같은데? 야 나가봐 나가봐 다시 나가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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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되는데? 안되는데? 아이씨 왜 안되는거야? 어? 여긴 돼 됐다 여러분 됐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진짜 서러워서 살겠냐 진짜 서러워서 살겠냐? 아 나 밥 밥 왔다 진짜 나 못 먹어 나 이미 좀 먹었나봐 아 배부르면 야 먹을 수 있어 내가 먹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전 은신처 여기로 바꾸시는거에요? 은신처에서 부활하게 꼭 체크하시구요 들어와서 은신처 이제 여기 마트입니다 은신처 물.. 물 마셔야겠다 물.. 물 어디서 마셔? 나 물이 없다 물 어디서 마시죠? 물 저.. 여기 물 아까 뒤쪽에 뒤쪽에 있어요 정수리 있어요 우르르르르르 아 뛰고 싶어 어딨는데? 어 계속 이래 다들 이렇게 우르르르 뛰어오는거 봐 허환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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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전 pinch장 여기 못넘어가? 네 왜 irrespons 대우지 않는 바퀴벌레 맛있겠다 으악 죽은 쥐도 있어 우 processing 쥐는 바퀴는 식중독 걸릴 수 있는데 바퀴는 식중독 안 걸려요. 저 바퀴 걸릴게요. 둘이 둘이 뭐라고요? 못 들었어. 디렉이 똥도 털 때 있어요. 사장님 저 바퀴 가져올게요. 오, 가까워. 다녀오세요. 아니, 풀덩도 왜 이렇게 뛴 사람밖에 없냐고. 그러게. 아, 여기 식당이다. 타코다. 아무도 없지? 아무도 못 봤겠지? 내가 타코 먹어야지. 내가 타코 먹어야지. 내가 타코 먹어야지.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 있기는 할까? 뭐해? 뭐해? 타코 없었어. 누가 타코 먹었어. 누가 내 타코 먹었어. 난 아니. 난 아니. 귀여워. 누가 이렇게 컵라면 맛있게 먹어. 여기는 영구적인 은신처가 부족해 보이니까. 임시로 해놓고 저 지역을 가면서 하나 정하면 될 것 같네요. 그쵸. 계속 은신처 해제하고 큰 이동하고. 은신처 설정하고 주변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 갑시다. 베이스리스트인가요? 누가 국물 이렇게 맛있게 마시노. 나야. 일단. 일단 여기에서 식료품을 다 파밍을 했으니까. 그럼 은신처를 해제하고 이제 차를 타고 좀 가봅시다. 다 때려? 응. 그래요? 저 대신 운전 좀 해주실 분. 필요한 거는 다. 멀추한 것 같고. 아니야 아니야 찜찜 말고. 신선한 소박 조각이. 왜 그래. 나 운전면허증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비투성이 될 때마다 좀. 내가 운전해줄게. 아니야. 비 맞지마. 님 저거 아니잖아. 등산해오가 아니잖아. 비 맞지마. 또 이렇게 손소리가. 가자 해! kins선아 잠깐만. un신처 해제해야지. 응. 해제하고 무슨. 내 옷은 깨끗하죠. 어. 여기서. 어 지도 펼치면은 지도 지금 삐딱해요. 아니면 그. 삐딱해요. 그러면 아래쪽에 네모 4개의 있는 거 눌러보실까요? 네. 어! 똑이 빨아졌어요. 네네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는 주거단지 보이시죠?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 저 보라색 말하는 거야?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주황색 건물 되게 많은데 네네네 거기서 두 번째 집이었나? 저기가 발전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뜯어봅시다 아 발전기 뜯어보자고? 오케이 잠깐만 근데 주황색 집이 엄청 많은데 어느 거예요? 그 네모에 갇혀있는 그 네모 길에 갇혀있는 애들 중에 왼쪽 두 번째였던 걸 기억해 위쪽에 있는 네모에 갇혀있는 게 지금 그 보라색 있는 건물이랑 왼쪽에 엄청 많은 건물 이렇게 있는데 아이 좀 조용히 좀 잡아가! 그래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럼 갔다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혼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아 혼자는 안 돼 항상 2인 1조로 다녀 알겠습니다 물만 마시고 출발할게요 뭐야 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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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돈을 내 한거잖아 맛있다 내 뒤가 든든한데? 이거 받아요 열쇠 지금 여기 목공 좀 올려도 돼요? 네 할 거 하고 계세요 어딘지 위치 들었죠? 밥 좀 먹고 있어도 돼요? 내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미 먹고 있잖아 니는 아무튼 그 저 주거단지 쪽에 가서 그 근처에 신경과민인데 이거 신경과민인데 이거 신경과민인데 이거 나랑 같이 먹자 응 그러자 우리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자 우리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자 그 페널티는 어디 안 썼어요? 페널티 없어요 내 목욕도 해요 깨끗하게 목욕해 페널티 먹자 이거 정신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미쳐요? 그거 싸울 때 싸울 때 그러면 명중률이 떨어진다든가 힘이 안 들어간다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잠깐만 화장이 좀 더러운 거 같은데 화장이 혹시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벽이 뭐 2층에서 얘기하고 있니? 네 2층이에요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응 5시 사야겠다 맛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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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는 곳이에요 어 여기 밥먹는 곳이에요 나장님 어 길막하고 있네 노호 여기 밥먹는 곳이야 집끼 밥 안 먹고 있으니까 응 마시면서 걸을 수 있네 좋다 라라라 뽁뽁뽁 사장님 안녕 뽁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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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밥먹고 있어 같이 밥 먹을래? 뭐 아쉽게네 아이고 밥 드세요 그럼 떡볶이야 아니야 우리 떡볶이TV에요 난 아무것도 없는디 아니 난 아무것도 없는디 갑자기 우스한데 귀여워 나는 아무것도 없는디 나도 뭔가를 먹어 볼게요 아 벌써 10시야? 아 12시에 자는데 나 아 재밌다 나도 아 맛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고 웃고 하면 소화 다 된다 먹으면서 있으니까 소화는 안 될 때 엠티 와서 개인 활동적인 불똥구 같아 아 맛있다 딱 그거네 근데 웃긴 건 우리 절대 시키지 않았어요 제발 쉬라고 해도 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우 더워 엠티 때도 그랬는데 옆에 옷을 까는 변태가 있어요 아 뭐야 살생 옷이 아니었네 옷 아니에요? 나 심심함을 넘어서 조금 눈물이 나올 것 같음이 됐는데 사장님 옷 좀 몸 좀 씻으세요 어 나 아까 온몸 씻기 했는데 왜 옷은 다 씻기 하신 거 아니에요? 몸 씻기 따로 아 몸 씻기가 따로 있구나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사장님 목욕 안 하셨다고요 사장님 옷만 빨고 목욕 안 하신다고요 사장님 옷만 빨고 목욕 안 하신다고요 사장님 옷만 빨고 목욕 안 하신다고요 나도 씻어야 하는데 나도 씻어야 하는데 안 씻으면 해요 병 걸려요 일단 현실에 내가 배를 채우는 게 먼저야 운동을 다시 해봐야지 운동 어떻게 하는 건지 일어나 있어야 할 수 있나? 내 캐릭터도 배고프대 내 캐릭터는 목마르대 내 캐릭터는 씻고 싶대 정상이 없네 난리네 내 캐릭터는 씻고 싶대 어떻게 운동해요? 운동 그 상태 보면은 전체 몸 상태 바로 위에 운동 칸이 있어요 아음 없구나 아 저기 감자 가지고 뭐 하는데? 차 따로 차 따로 차 막간 있어야 돼 차 나 왜 계속 덥지? 아 사장님 밥 먹고 있다니까요 엉덩이 아 진짜 아 나 왜 계속 더울까? 아 찜찜이 현실로 그냥 나갔는데 열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지금? 안 볼란다 아니 몸 상태는 건강한 상태로 나오는데? 체온 상태였대요 체온 상태였대요? 체온 상태였대요? 적당함 그럼 더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더운 게 아니야? 다른 거 아니에요? 앉아서 쉬다 보면은 더운 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뛰어다녀서 더운 게? 어?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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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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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아이 잠깐만 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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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아이 물려봐 물렸어? 돌아봐 좀 돌아봐 아이 왜 이렇게 안 돌아 이 자세야 아니 갑자기 몰려와 아니 소봄이 좀비인 줄 알았네 뚝배기 깨버릴 뻔 어디서 좀비가 이렇게 뭐야 괜찮아? 훈다 어떻게 해 훈다 다 물렸대 훈다 물렸어? 훈다 물렸어? 네 자 찾아가는 서비스 어 야 뒤쪽에 좀비 또 온다 아이고 난 바로 죽진 않으니까 죽었다 잠깐만요 왜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좀비가 죽냐고 훈다야 왜 물렸는데 열심히 치료하고 있어 나와 훈다야 왜 물렸는데 오래 살아요 생각보다 물려도 편의 보내드림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일찍 죽은거구요 훈다 г 왠지? 약솜 주웠어? 어? 나 뭐야? 나 가방 어디 있어? 나는 약솜으로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은 적용하고 분대를 끼고 있으면은 좀 상대적으로 아 가방을 가방을 벗었구나 남자도 옹탱이 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슬슬 움직입시다 가자 상생지 같은 것도 있으면 뭐 검증하냐 발전기 챙겨왔구나 가자 아 야 다 먹고 가 야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먹고 가 그냥 그거 지금 저기 트렁크는 아니야 트렁크는 거기 비우지 말자 그냥 아이스크림 타러 먹어야겠다 그럼 먹으면서 가 먹으면서 가 갈 수 있어 미친거 아니에요? 잠깐만 나 속이 안좋은데? 응? 물렸어요? 사장님 열라고 속 안 좋대요 어? 사장님 걸렸다 어? 나 물린건가 봐 사장님 물렸다 감염됐다 나 물린거 같은데? 안 물려도 상처 소독 안하면은 그렇게 된대요 아 나 계속 계속 왜 이렇게 덥지? 아 덥다 나 이러고 웃어 웃고 있었는데 감염된 거였어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디 계세요? 다 내려두세요 붕대 제거하고 확인해보라고? 차에 일단 넣어놓고 그냥 찢어진 상처인데? 그냥 찢어진 상처인데? 딱히 뭐 없는데? 안 물려도 감염돼요 왜 갑자기 극심한 고통으로 바뀌었어 아니 아니 제거하지마 제거하지마 아 제거해버렸다 지금 진통제 오케이 몰라 일단 끝까지 버텨보자 최대한 빠른 은신처를 찾아보자 그러면 아 피를 안 씻으면 감염돼요? 아 내가 몸을 안 씻어서 그렇구나 난 몰랐지 은신처를 일단 빨리 정하자 가게 죽기 전에 이거 핀 포인트 내가 미니맵에 이거 못 찍지? 이거 서로 핀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드가 있을까? 그런 거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 같이 찍으면 되죠 노우가 운전해? 아니 이거 왜 아이템이 있냐? 여기에 발전기 있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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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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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들어갈걸? 이미 갔는데? 님들 뭐하는거야? 그거 때문에 그래 발전기 때문에? 이거 그럼 여기다가 놓으면 안돼 아 짐? 그러고 죽고싶네 얘들아 우리 언제가? ㅋㅋㅋㅋㅋ 지금 트렁크가 트렁크가 다 꽉 찼나본데? 안들어가요 저쪽 트렁크가 아니면은 다른사람들 자리에 넣을 수 있어 자리에 자리에? 내 트렁크 엄청 자리 널널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 꽉 찬거 같아요 무게 100이었는데? 미친듯이 넣어가지고 96이나 채워놨어 무게가 100이었는데 그걸 다 채웠다고? 미친놈들이네 와 96.93 진짜 그냥 마트를 뜯어왔어요 진짜 마트가 여기 뒤에 있었네 ㅋㅋㅋㅋㅋ 폰다야 빨리 뒤에서 벗어나 나 뒤로 밀거 같애 아이 아니 가방을 줄 데가 없네 폰다님 어디? 폰다님 좌석 좌석? 빈좌석 어딨어요? 빈좌석 어딨어요? 지금 요거 민수색 나 들어왔어 찜찜님 응 아니다 폰다님 일단 들어가 폰다님 해 너 내려? 응 아냐아냐 ㅋㅋㅋㅋㅋ 맛있는 소리 들린다 자 암 암 맛있네 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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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지? 으흥 왜 왜 푼다 뒤통수 후려치려고 그래 깜짝 놀라는데 아니 아니에요 응 가자 아니야 나도 탈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뒤에 타고 있을 텐데 나 뒤에 타고 있을 텐데 아이템 있어서 안되네요 아이템 타고 있어가지고 탈 수가 없어 어? 빵은 어떻게 해? 빵하면은 좀비들이 다 올거에요 여기 타요 그러면 노갑다 빵 어떻게 해 빨리 가르쳐줘 날 자꾸 쫓아내려고 했어 Q 누르면 돼 Q 나 내릴 때 저기 타래 저기 아니 저기 타래 고로케님 차라래 타래 빨리 타 여기가 자리 없어 좀비들 다 오고 있어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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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들 다 오고 있어 빨리 타라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자리 없어 고로케 뭐해 빨리 타 집 때문에 자리 없어 아니요 이거 자리가 없어요 이거 그냥 제가 내리고 여기서 노후 잠깐만 야 버리고 가냐 노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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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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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님을 태우고 가 아니 이 자리 진짜 몇명 탄거야 나랑 아니 야 빨리 다 타 왜 안타는거야 왜 아니 자리가 누구 있다보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저 검은색 차 왼쪽편 아 오른쪽 오른쪽 짜석 발전기 하나는 불단이지 앞에 오른쪽 노후야 아 그렇구나 내가 할게 내가 지금 빵빵해가지고 온천지에 좀비들 다 보려고 아 왜 빵빵했어 진짜 아 빨리 타라고 아아 다 탔어? 다 탔어? 다 탔어? 야 가자 북동쪽 북동쪽 북쪽 북쪽 빨리와 오고있어? 어 오고있다 가자 직진 직진 안돼 다른 마을로 떠납시다 꺼져 뭐 먹었어 떡볶이 먹고있어요 맛있겠다 꿀맛 이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면으로 좀비랑 부딪히면 차가 손상될라나 이거 부딪히면은 손상된거 맞대요 근데 최대한 안 부딪히고 가야된다는데 어? 뭐야 이거 길이 꼬잉?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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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아우야 이거 나무에 부딪쳐도 안되는구나 그래도 차에 부딪히진 않았으니까 다행 천천히 와 조심해 어 나 갈비뼈 부러진거 아니지? 응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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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갔어요 그러게 우리처럼 운전했나 보다 으앗허허허헣 으앗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오오 잠깐만 지도를 좀 볼게요 와 이거 엄청 멀리 가야 되는구나 야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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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천천히 와 우회전이라고 했잖아 우회전 우회전 도로가 나왔어 지도를 잠깐만 보자고 다시 우회전 이제 개미 쥐똥만큼 많네요 그러게 맵이 진짜 넓다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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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우회전 우회전 이렇게 사이드에 새끼리 계속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거는 이제 귀농하신 사람들 단독주택 집인 것 같고 이거 기름 기름이 안 줄어드네 되게 멀쩡하다 줄어들텐데 지도를 잠깐 보러올까 야 진짜 맵 쟤네 왜 저래 좀 천천히 와 제발 찜찜 미니카 같애 아 너무 웃기네 어 어 슬슬 준비가 보이는데 어 여기에서 우회전 해야된다고 알려줘야돼 기다리자 거기 있읍시다 네 이쪽으로 와야 어 뭐야 새벽이 어디갔어 뒤에 뒤에 있어 어 어 간다 응 보여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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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만 해도 이렇게 재밌다니 흐흐흐흐흫 정말 놀랍군 어 이제 어 이제 지도에 보이는 마을이 지금 거의 다 왔거든 조금 직진해서 우회전하면 아우 멀어 뒤에 또 사장님 욕하는 것 같은데 근데 멀긴 진짜 멀다 진짜로 무슨 엠티 가는 것 같네 엠티 가는 날 차 나노 타는데 사장님 옆에 앉아서 조용히 가는 흐흫 흐흐흐흫 와 와 야 이거 뭐야 와 뭐야 저거 뭐야 뭐지 저기 유명 유튜버 계신가봐요 와 여기 또 오른쪽으로도 한참 달려야되네 풀악살 밟자라 유후 양수가 흐흐흥 흐흐흫 소범아 나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잠깐 잠깐만 잠깐만 살렸어 아니야 아니야 나 선생님은 할 수 있어 나 지금 되게 우울해 덥고 아, 아니야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어, 웃으면 에헤헤헤헤 괜찮겠지 살려줘 살려줘 아 덜덜 덜 갑자기 운전 멈추면 이제 하나님 좀비되는 거 차 안에서도 좀비가 될 수가 있나?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뭐 이렇게 으에에! 하면서 갑자기 터질걸요? 헉! 진짜 너무 무섭다 실제 상황이라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 애들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겠지? 좀 기다려볼까? 쭉 오고 있지 않을까? 멈췄다가 또 충돌 불안한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딴 데로 새진 않았겠지? 에이 설마 어? 어? 차 충돌했나 본데요? 헉! 차가 무섭었대요 에? 좀 못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폭풍 후진 뭐야 사장님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돌려서 가는 게 어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차 엔진이 나왔다는데요 아이고 씨 어떡하냐 진짜 현실 현실 같다 그러면 일단 멈춘 곳으로 가보자 어디서부터 멈춘 거지? 아 저쪽은 차 엔진나고 요쪽은 좀비로 변하고 있지 어 나 근데 진짜 위험한데 이거 어떡하지 안 돼 오늘 일부러 끝나나? 아 아 아 어디에서 부딪친건 어 어 소리 들린다 저기 저기요 저기요 야 뭐 어떻게 된거야 왜왜왜왜 왜왜왜 아우 야 이것도 정중앙에 이렇게 박살이 났네 아니 차 운전 진짜 뒤지게 어렵네요 아 솔직히 그 뭐지? 렌치 있으세요? 렌치 아 안챙겼는데 나 스크루드라이버는 있어 아까 까반차 까반차 분명히 저쪽에서 꺾는 걸 들었거든 꺾었다고 어 뒤에서 뚫렸어 렌치 있나 야 근데 키미빙 차는 또 어딨어 그냥 차 못 걷는데 내가 다른데 갔다니까요 그 사람들 지금 아니 왜왜 못 쫓아와 그 일직선 길인데 직진을 안했어요 지금 우회전을 했어 하아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차 안에 진짜 괜찮은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일단 여기를 어 체크를 해놓고 하아 일단 나랑 차 운전 잘하는 사람 같이 가서 다른 차를 하나 더 끌고 오자 한 명씩 몰아가지고 이거 2인승이랑 다른 사람이 해 해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네 좀 버텨야 되니까 먹을 것 좀 챙겨 내 드렁크에서 네 드렁크에서 이야 아 이렇게 노속을 하게 되는 건가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막은 거야 완전 심하게 박았네 아 미니맵보다 그게 썩을 아니 왜 달리면서 미니맵을 봐요 그러니까 어 전방주시 몰라?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잖아요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렇게 간척을 했는데 엔진 고치려면 그 부품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엔진 부품도 필요하고 차량 정비 기술도 좀 있어야 돼 어 기술은 나한테 있어 기술은 나한테 있어 기술은 나한테 있어 기술은 나한테 있어 아마 있을걸 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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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저기 나 변하면 바로 보내줘 왜 일단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 근처에 푼다님 있다고 어디 탈 사람 푼다님 한 반대편 빨리 타 차량 차량 준비 기술 하나도 없구나 지금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저기 타요 아니 근데 여기에 님들을 내가 두고 가면 님들 죽을 것 같은데 아 어차피 다시 와야 되니까 빨리 가자 찜찜 우리 할 수 있지? 어 차를 최대한 너 너 너 먹을 거 충분하지? 좋아 네 트렁크에 충분해 트렁크에 가자 일단 그러면은 마 그래도 마을 쪽으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우악 어? 이 차 멀쩡하지 않을까? 아뇨아뇨 이렇게 다 찌그러진 차는 운전 안 돼요 음 여기 2차선인 거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마을 나올 거야 네에에에 저 저거 멀쩡해 보이지 않아? 흐흫 아 좀비가 있네 오어어 잠깐만 지도를 어 거의 다 왔다 야 마을 거의 다 왔다 그럼 마을로 가자 빨리 혹시 지도 좀 보면서 길 좀 안내해 줄 수 있어? 저는 지도 이게 뚫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왜? 아까 안 읽었어? 저쪽 저쪽 마을 거는 읽었어요 웨스트 포인트는 읽었고 지금 계속 직진하시고 여기 농가가 있기는 한데 차는 없는 것 같다 여기 슬거니 올라가면은 차 안에 있으면 공격받아요 뭐, 뭐가요? 옷이 깨지면 공격받아요 채팅창으로 물어보시길래 쭉 가시면 돼요 어? 여깄다 야 지금 새벽이 차 터져가지고 거기에 애들 남겨두고 나랑 새벽이만 갔거든? 차 한 대 더 끌고 갈라고? 터졌어요 이것도 아니 어쩌다가요 점점 점점 애가 멈추던데요 아니 미쳐버리겠네 이거 야 그러면 나 우리 일단 걸어가려고요 마을이 코앞이니까 코앞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가까우니까 빨리 와 알았지? 걸어서 와 알겠습니다 진짜 박살난 차들은 진짜 왠만해선 차 키도 없고 기름 넣을 수도 없고 만신창이 돼 있어서 마을로 가는 게 나아요 오케이 이거 재밌긴 하다 그쵸 이런 리얼리티가 재밌네 맞아요 맞아요 왓 다 파크 으아악 깜짝이야 아니 살았어 살았어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직진하시고 이제 나오는 어 이들 꿈쭉꿈꿈꿈구나 네 무의전하시고요 하야 아 뭔소리야 좌의전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사장님 차량 지도 보이지 않으세요? 미니맵이 없으신가 사장님? 미니맵이 있기는 한데 범위가 너무 좁아서 어 이제 보인다 아 뭐야 이거 미니맵을 멀리에 할 수 있네? 아 뭐야 네 휠로 하면은 아 나 굉장히 좁은 영역으로만 보고 있었어 그렇군 이제 잘 보인다 네 여기에서 어 어 제가 여기를 꽤 자주 다녀봐가지고 아는데 아 어 어 좀비가 이렇게 골고루 분포돼있어 자 여기에서 아님 그 쭉 가시다보면은 어 지금 차량 가는 기준으로 우회전 우회전 멀쩡한 우회전? 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네 밑으로 내려가면 꽤 괜찮은 차들이 몇개 있거든요 오 그래? 좋아좋아 아 새벽에 데려오길 잘했다 쭉 가? 쭉? 조금만 더 가보세요 이 근처에 네 네 쭉 돌아보세요 차가 나올거에요 여러분 집중해요 저희 지금 풀동부 괴멸 직전입니다 어딨냐 차가 보여야되는데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위로 아 어두워졌어 좌 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가세요 쭉 가세요 씨 좀 안보었네 또 스폰이 다르게 되는건가 스읍 여기서 좌의전으로 가면 좀비가 점점 많아지고요 외곽쪽으로 해서 쑥 훑어보죠 사장님 으아아아 에어 으아아 아 으아아아 걱정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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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해요 좀비! 아 으아! 좀비 많아요 좀비 너무 많은데? 어 됐다 이 마을도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맞아요 어? 이 경찰차 진짜 멀쩡해 보이지 않아? 이 경찰 등 중에 열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가자 여기서 싸울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싸울 수 있지 일단은 그러면은 저도 싸울게요 근데 갑자기 제가 좀비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 어 같이 싸우던 동료가 갑자기 목덜미 무를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내려 야 다시 타! 다시 타 안되겠어 안되겠어 빨리 타 빨리 타 다 빨리 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야 사방의 좀비야 어? 잠깐만 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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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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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꺼졌어 차 꺼졌어 내려 내려 으아아아아악 까악 빨리 도망가 깜빈이 짠 HHHH 이 마을이 어디죠? 웨이스터 포인트에요? 여기가? 흐흐흐 음! 야! 코앞이다! 기가 막힌다 일단 파밍을 헥 헥 밖에 좀비있는데?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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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어둡다 아니 이게 맞아요? 제발 찜찜이 깡통따개가 없어서 너 죽어간데? 진짜 아니 아야야야 채팅창 말걸지 말아봐 나 지금 채팅창 못봐 새벽에 죽었냐? 이씨 미친 새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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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사장님 사장님 여기서 싸워야되요 안돼요 어쩔수없어요 싸워야된다고? 네 싸워야되요 사장님 개를 죽여야되잖아 오케이 와 개들이네 진짜 뭐야 잡기 너무 느린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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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이고 야 웨스트코스트에서 부활해 덤벼 난 하루종일 일짓을 할 수 있다고 난 하루종일 일짓을 할 수 있다고 아닌거 같애 야 야 이 미친 동네방네 모든 인간들이 다 여기 모였네 좀비들이 화염방사기 같은거 없냐? 저기 새벽이 새벽에 있다 와 새벽에 가방 개탐나네 새벽이 싸대기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해 이거 잡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처음부터 다시 파밍하면 되잖아 얘들 어차피 여기 목적지가 여길테고 어 이거 잘하면 도끼 짚고 싸울 수 있겠는데? 어? 이거 잘하면 도끼 짚고 싸울 수 있겠는데? 아 아이 줍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건 안된다 시작 포기해 옷가게네 안쪽은 아니 미친 이게 이게 맞냐고 이 차 상대적으로 멀쩡해보이는데? 이 차 상대적으로 멀쩡해보이는데? 어이씨 깜짝이야 이거 아닌거 같다 이거 아닌거 같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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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비키세요 와 살았다 아 아니 여기 좀비가 왜이렇게 많은거야? 하 진짜 좀비 너무 많은데? 약간 지침 조금만 쉬십시오 제가요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는게 아닌데? ㅋ 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엮 … 에에에에에 shallow 무슨 집해요 이거 – 너무 어둡다 어우 어두워 애 불키는 데 없어? 아우 야 나가자 그냥 불키면 애들 몰려온다고? 아 이거 케이크집이네 아 좀 무기 무기가 필요한데 아이 진짜 드럽게 안죽네 후라이팬으로 아이 진짜 쉴 데가 없다 어 아니 지금 불이 나간거에요 혹시? 아 아씨 꺼져 와 진짜 안죽는다 어 새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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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어 나 이 이 이 뭐야 이거 보라색 건물 오른쪽 편 아니 보라색 건물 왼편에 있어 아 여기있다 사장님 상태 괜찮으세요? 아니 나 전혀 안괜찮아 어떡하죠 저 무기를 못 구했어요 그냥 바로 냅다 뛰어왔어요 아니 왜 냅다 뛰어왔어 무기라도 가지고 왔어 사장님 어떡해 이거 하하하하하하 사장님 아 어그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떡해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앞에 좀비 있네 아씨 일단 뛰세요 지쳐도 뛰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오케이 잘 쫓아오세요 저 지금 패가 터질라 그래요 저도요 하지만 어쩔수 없어요 달려야되요 조..조금만 쉬자 뛰어 애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 맞네 지금 소범님이랑 찐찐님 먹을거 없대 지금 소범님이랑 찐찐님 먹을거 없대 지금 소범님이랑 찐찐님 먹을거 없대 하하하하하하 깡통따개가 없어 그 사람들 하필이면 하필이면 하하하하 아니 근데 왜 그리로가 아니 근데 왜 그리로가 너 철장 넘어 다니세요 너 철장 넘어 다니세요 그래 애들 어그로 풀려요 저기 새병아 네 잘 있어 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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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신데요 사 Yours 사장님 차 사장님 진짜 으어어 ! 으어악 으 으어쯹 새병아 뭐 보여 아... 이게 이렇게 개판이 될 줄이야... 여기가 어딜까요? 아까 우리가 죽은 곳이 이쯤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프라이팬 있나? 고기용 포크 무기로 쓸 수 있냐 이거? 무기가 아니네 이건? 여행용 가방 소형 손전등 등에 매기 좋아 지금 손전등을 착용해서 밝게 보이는 건가? 물 좀 마시라고? 하... 아니 무기가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후라이팬 후라이팬 펜? 손잡이 냄비 어! 됐다! 무기... 임시무기 뭐지? 인마야 깜짝이야 뭐야... 하... 젠장 너무 많다... 아니 왜... 왜 어그로가 다 끌리는 거야? 조용히 패고 있었는데... 칼 같은 건 없나? 일단 새벽이가 애들을 데리러 갔겠죠? 근데 아까 보니까 그것도 2인승이던데... 엄마야 엄마야... 그러면은 나도 차를 구하자 아까 차 있던 곳 있잖아 주차장 그게 어디였을까 이쯤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그래 일단 아침까지만 버티자 어 뭐야 손닭 어디에요 어디 얜 뭐여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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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냐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요 다 죽어서 지금 여기에서 부활한거야 저는 그래요 여기 좀비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이 마을이 아 야야야 잠깐만 여기 좀비도 오고 있어 아야 물렸다 물렸다 이 마을 자체가 엄청 일로 넘어오세요 사장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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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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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차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일단 일단 탈수 어 운전할 수 있다 야 기다려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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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문질 좋아좋아좋아 뭘 못소리가 들리는것 같은데 소금님 목소리가 들리는것같아 이 쪽으로 타고가 타고 가자고? 어 이거 본넷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빨리 타! 가자 애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애들이 살아있을까? 거의 다 죽었다던데요?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 2인승이잖아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뒤로 후진 일단 찾아서 만날 수 있죠 일단 저는 대걸레도 찾았어요 청소도 할 수 있다고요 정말 대단해요? 차에 놔둬야지 주차장 같은 곳을 찾아서 아니 일단 이 마을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부터 파악을 하자 아 좋아요 좀 뭐 경찰서 이런 데 없나? 드라이브 소방서가 제일 좋은데 및 왼쪽이 큰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 경찰차 있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경찰서 있는 거예요 아! 아 야 저 근데 되게 멀쩡해보이는 차 한 대 있다 와 이거 가속도가 진짜 안 좋아 열쇠가 있을지 괜찮네요 열쇠가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게 어? 이 차도 한 번 볼래? 무려 방금 부서뜨렸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열쇠 없어요 열쇠 있나요? 음 일단 어 여기 지도가 두 개 있는데 제가 챙길게요 어? 나이스 지도에 메모도 있어요 좀비다 사장님 좀비들이 쫓아와요 엄청 많이 왔어요 어떡해 아이씨 다시 차 타고 갈까? 집안에도 좀비 있어요 사장님 집안에도 좀비 있어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지같은 게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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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씨 차를 탈 수 있을까? 내가 차 타고 간다 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이씨 가 자 이jos 오오 진짜 안한다 이리 오라니까 다 푼다시만 보고 있네 간다 가 밀어 미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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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허도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운전해 보내 무서워 죽겠네 이게 운전이 되게 어렵지 일단 아무데나 가서 좀 안전한데에서 바꾸자 좋아요 저쪽에 하늘색 차 좋아보이는데 그러게 여기다 내려 여기다 마음의 안식을 잡지나 읽어야지 내가 당장 죽어도 강이에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거든 그니까 너무 당황하지마 내가 죽어도 종이사생님 죽으시면은 차 안에서 좀비되어 저도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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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택스 카르 픽세션 자동차 추리점 같은건가? 일단 큰 건물은 다 여기 있어요 어? 여기 병원? 병원이다 오 여기 차가 꽤 햄버거 가게 다들 밭에 있대 아 나 왜이러지? 아 잠깐만 다들 밭에 있다고? 맨 밭? 오는 길에 있었던 밭에 있나봐요 여긴 뭐하는 데일까? 여기요 어쩌다가 여기로 왔지 내가 무슨 건물이지? 경찰서인가? 아 근데 좀비가 너무 많은데 이 마을은 어? 은신처로 누가 등록했어 응? 노호가 은신처 등록해서 지금 초대왔는데 저도 초대받았어요 여긴 교회인가? 어 하 진짜 어딜 가든 좀비가 있네 너무 많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 스톱 제발? 제발 잠겨있네 갓겜? 빨리 타 어? 안돼 어? 안돼 탔다 탔어요 탔어요 나 물렸 나 물렸어 치료부터 하셔야 되는데 아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사장님이 사라졌어요 사장님이 사라졌어요 아 이게 죽으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리지 사장님이 어떤 것이 됐어요 이제 또 죽었어 진짜 이 차는 제껍니다 아 이 난이도가 헬이네 아 이 난이도가 헬이네 난이도가 헬이네 후 야 그래도 무한부활 되.. 되서 다행이긴 하다 헤어엘? 뭐지 이거? 먹는건가? 일단 합류하는게 제일 중요해 다른 애들도 다 모여야 되는데 아 여기 자동차 있던 곳이네 아 얘들 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냐 저 좀비들 이 상태로 맵을 어떻게 넓혀 어그로 풀기 푼다 어그로 앗 푼다? 리스폰 설정은 은신처에서만 할 수 있나요? 네 초대를 받았지만 제가 은신처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못갑니다 거기에서 보아를 못해요 지금 초대만 받아놓은 상태에요 하... 돌겠네 열쇠가 없다 아이씨 불렸어 아이차 문이 열려있어가지고 몇 번째 생이냐 어 뭐야 훈다 목소리가 들리는 나 죽고 나와서 훈다 목소리가 이걸 이렇게 엇갈린다고? 아 내가 계속 말을 해서 얘네 인식을 하고 있나봐 이거 봐 나 조용히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중식도다 확실히 이게 소리 지르면 애들이 반응을 하긴 하네요 아무 말 안하고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아이씨 과연 이 차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잠겨있네 반대편은? 왜 이렇게 몰려있냐 여기 왜 이렇게 몰려있냐 여기 어? 식당이네 식당이네 하아 아니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없나? 그리고 이게 진짜 음성 인식이 되는 건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야아 얘들아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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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식 그냥 시야에 들어오면 움직이네 그냥 시야에 들어오면 움직이네 마이크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헉 저 차 되게 좋아 보인다 어 어 됐다 야 근데 기름이 하나도 없어 아 아니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차를 얻으면 뭐해 아무것도 없는데 얘들아 다 어딨니? 아들 야아 얘들아 그냥 이런 가정집 말고 좀 메인 도심으로 갔을거 같으니까 거기로 가봅시다 얘들아~~ 어? 방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야~~ 야~~ 경찰차가 있네? 여기가 경찰서인가?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경찰서 아닌거 같은데 얘들아~~ 야~~ 여기 아무도 없나봐요 얘들아~~ 경찰서다 들어가 넘어져 오케이 유리창을 깼네 아휴 야 단체로 다 들어온다 이거 큰일났다 막아 제발 여기가 무기창고이길 아니C 아아 잠겨있어 어어? 어어? 어 얘네 미쳤네? 저기요 오케이 아씨 잠깐만 야 아 조진거같은데 아 애들 다 어디있어어 차를 타라고? 의미가 딱히 없는거 같은데 와아 진짜 좀비 왜이렇게 많 이 뭐야 야 좀비쇼를 좀 줄이자 이거 안되겠다 안녕 안녕 얘들아 뭐야 왜 안타져 아우 왜요 넘어졌어 잠겨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 끝난거 같습니다 이거 이거 아무리 부활해도 답이 없어요 오지마아 애들 다 어디있냐 애들 다 어디있냐 나 빼고 다 모여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거 아냐? 이제 플레임님만 오면 되는데 막 이러면 아유씨 아 꺼져 제발 아아 아아 안돼 됐다 아 안돼 죽을 수 없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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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마을 이거 맞아? 다시 냄비 들고 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요 여러분? 다 똑같애 나랑 나랑 비슷해? 상황이? 다 만나기는 했어? 다 만나기는 했어? 아 아우야 왜 벌써 좀비가 좀비가 없는 곳이 없네 아무도 안 만났다고? 이 좁은 마을에 어떻게 만난 애들이 하나도 없어 어 어 잠겨있네 이 차 타면 좋을거 같은데? 이 차 타면 좋을거 같은데? 이 차 타면 좋을거 같은데? 탔고 차량 배터리 차량 배터리 아우야 근데 오늘 게임을 너무 오래 했더니 머리 아프다 좀 쉬시게 필요할거 같은데? 와 못 가만히 아우 아우 일단 모이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서를 다시 가보자 이 차 좋아보이는데 잠겨있는데 아 여기도 잠겨있는데 보안이 철저한 집인데 아 안녕히 계세요 아 난 왜 넘어져 아 또 물림 아 왜 넘어진 거지 어 나 무기도 없네 왜지 나 무기 놓쳤나봐 방금 벽 친거 아니냐고 아 그래서 그런가 이 마을에서 일단 벗어나자 좋지 않은 생각인데 아니 근데 나 진짜 경찰서는 한번 가봐야 되겠어 도저히 못참겠다 나 경찰서 가서 총 다 얻어가지고 아니 이 마을은 진짜 저주받은건가 왜이래 상태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차 왜이렇게 쎄거 같냐 흘린다 아우씨 잠겨있을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뭐야 이것들 아니 이 마을 주민들 차 왜이렇게 다 잘 잠어놨냐 오케이 됐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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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시동이 자꾸 꺼지지 이거 약간 맛이 갔는데 차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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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였는데 아니 뭐야 이거 뭐죠 저기요 와 아 진짜 정신 나가버리겠다 게임 경찰서로 가는 길이 아이씨 와야 얘 진짜 개오버야 미쳤나봐 이 마을 이상해 새벽이가 재초대 해달래 잠시만 잠시만 지금 내가 야 내가 지금 채팅을 볼 수 있는 상황이냐 이 수바라시들아 잠깐 기다려봐 야 초대를 너무 해주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씨 새벽이 됐어 꺼져 여기가 경찰서지 않나 그치 여기가 경찰서지 아 진짜 좀비 졸라 많네 이씨 자 최대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처리해봅시다 차로 아니면 어그로를 그냥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놓고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놓고 여기로 다 오면은 어 아우씨 조심해 전혀 도움이 안되는데 아 야 야 아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 아 아 여기가 무기곤에 아 하 돌아버려 여기 그냥 화장실이고 여기 뭐 있나 여기 그냥 감옥이잖아 여기 뭐 있나? 아 야 진짜 여긴 취조실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저리 가 저기 가 저리 가ados 아아아아악 바로 죽었어? 침 침 침 침 침 침 이거 저장을 플레임으로 바꾸자 아 여기 아까 내가 부활했던 그 장소 아니냐 프라이팬도 없을텐데 그러네 문이 열려있네 아까는 정말 운좋게 주변에 경찰서에서 템파밍을 한 상태로 애들이랑 가까이 제니돼서 상관이 크게 없었는데 아 여긴 좀비가 왜 이렇게 많아 이 마을은 미쳤어 무기 없나 무기 무기 없나 무기 죽어 됐어 아니 좀비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 아 제발 이게 맞냐고 와 어 소범아 나 뛰어내릴게 어 안 다쳤어 뭐야 제발 너 어딨어 어 사장님 어딨어요 어 사장님 아 너 보이지도 않네 이게 버그 걸려가지고 또 어 버그 걸렸어요? 아니 야 근데 저 무기도 없는데요 아 뭐야 사실 도움 안되는데 아이씨 아니 우리 다 뭉쳐야되는데 미쳐버리겠네 이 게임이 아니 아까 새벽님이랑 잼 잼잼이랑 오다 새벽이 튕겨가지고 어 이디가 이디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찜찜이염 죽고 나 죽고 아.. 그랬구나.. 튕겨가지고 에에에 어 야 조심해 그니까 이 마을에 좀비가 너무 많아 그니까 미천재여 뭐 파밍을 못하겠어 아 사장님 견인되는거 아세요? 견인..이라니? 차가 견인이 되더라구요 아 그래? 어? 뭐야 저거 뭐야? 좀비야? 좀비구나 이 집은 상태가 왜이러냐? 불탄나? 아 미치겠네 아 오른쪽에 좀비 너무 많아 망했다 일단 일단 마을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파밍을 좀 하자 좋아요 무기.. 무기로 쓸만한거 나 혼자보다는 그래도 나 혼자보다는 그래도 소방이라도 무기를 들고 있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 와 키밍팀이 진짜.. 잘하고 있나봐 뭐야 수영복이네? 야 여기 수렵총이 있어 오오 개목줄이 있네 저기 이거 좀비 소리에요? 네 지금 저기 좀비가 저.. 뭐 하고있어요 들어오세요 아아아 아니 아니 이거 왜왜 아우씨 나 물렸어 아 죽어 타다 곧 좀비로 변하시겠네 일단 최대한 살게 좋아요 사소한 출혈이래 프라이팬 얻었어? 밀떼요 밀떼 나쁘지 않아 안 때릴거야 난 언제 옷이 다 찢어졌지? 이상하네 공대 감았어 아이 소보미가 안 보여 자기야 너무 아프다 전 전? 이거 이거 다 죽고? 여러분 다른 다른 풀동부들한테 다 지금 좀 전파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편법이기는 한데 우리 분홍색 건물에 밀집하자고 어 지금 미밍쿤 오고있다는데 어 그래? 어디로? 어 소리나는데? 소리나는데? 키밍이? 키밍이! 너 환청 들은거 아니야? 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 왼쪽에 들린다 이세명! 야 왼쪽에 들려 왼쪽 이리와 헤이! 이세명! 야! 키밍이! 어딨어? 얘들아 나 뛸 수 없어 아래쪽인거 같은데? 어 오른쪽이다 오른쪽 야 왼쪽으로 와 아니 야! 무기가 있음 무기를 쏴 이 멍청아 아니 왜 안 터지자고 물지마 이 그지같은 자세요 걸어왔습니다 조져 조져 빨리 와 야 키밍이 좀 강하다? 강해보인다? 와 고무케까지 와 이제 좀 살겠다 나 아파다 나 아파다 사장님 이거 드십쇼 어? 에? 뭐요? 이거 이거 드세요 야아 미쳤다 미쳤어 좋아요 나 눈물날 것 같아 아니 아니 둘이서 어디 어디서 그렇게 파밍 야 잠깐만 새벽소 새벽이 소리 들리는데 나 극심한 고통 으아 새벽이 어디야 차 어디야 되고 왔지? 뭘 하는 거야 새벽아 새벽아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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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왼쪽 왼쪽에서 들리는데 살려달라 声 아래 새벽아 계속 소리질러 여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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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에 이게 혹시 정 그냥 죽는 게 맞는 것 같다 잠깐만 아 이야 여깄어요 얘들아 여기 맛 좋은 고기가 있어요 허허허허허허허핰 야아 넌 사장님 좀비인가? 아니 얘네 어? 이거 내 좀비라고? 이거 무슨 이름이 이상한데요? 어? 내 좀비 맞네 어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내 시체 저거 뭐야? 야 다시 만났구나 새벽이가 있대 어 낮댔다 고마워 아니 YS 한밤이 된거에요 가로등 겨울거에요 고마워 고마워 너무 밖에 없어 아 잠깐만 안돼 안돼 물렸어 너무 물렸어 이씨 물렸어? 빨리 은신투 설정해야돼 잠깐 야 근데 이 정도로 물렸으면 그냥 총 쏘는게 맞지 않아 양손으로 차종 아 진짜 모르겠네 직신을 못하겠어 화염병을 던져버리고 싶은데 차에 차가 터질까봐 못하겠어 야 이게 뭐야 아 진짜 좀 제발 아니 근데 총이 안맞아 굳이 안돼요 지금 꼈어 지금 야야야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버려 버려 아 이거 퀵슬롯에 등록하는 비명소리 아니 왜 안돼 아니 야 왜 이게 왜 물려 왜 안 죽냐 이거 붕대 아니 목이 목을 물렸는데 야 나 체력 다는 속도 왜 이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체에 되돌린지 얼마나 됐다고 죽을라 그러는데 이거 치명적인 부상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 멀쩡한 몸을 살려 나는 간몸이야 아니 저거 어떻게 해 야 저거 포기해 차를 그냥 저거 지금 포기 안 하려는게 발전기가 뒤에 실려 있어가지고 아니 발전기 다른 곳에서 얻으면 되잖아 하하 저거 포기를 해야지 저러다가 다 죽어 어 아니 이게 맞냐고 와 나 공속 느린거 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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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지마 제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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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깨졌다 유리 깨졌다 아 아 야 어 어 나 큰일났다 나 죽는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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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냐? 또 여기야? 야 근데 왜 또 밤이야? 응? 이 게임은 일부러 끝내는 게 맞다 아 일단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하고 있다 게임은 아 불리고 난리 났는데? 아 불리고 난리 났는데? 잠시만! 아 불리고 난리 났는데? 아 불리고 난리 났는데? 그렇게 하자 알 수 있을까? 아우 나 진짜 피곤해가지고 공격이 안 나 아냐아냐아냐 작용 해제를 해 여기서 내 좀비 못 봤니? 불밖에 못 봤어요 불밖에 못 봤어요 여기다 넣고 불은 왜 붙었어 근데? 파램병 건졌거든요 어 오 re 우리 연병이 아 일루와 일루와 불불 불 와 먹을 거 짱 많아 여기 식룡품 창고네 Lenovo 음 불 붙으면서 와 부어지면서 아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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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lsi top 돕기다 이 서늘한 감각 이 불을 밟으면 나도 데미지 입나? 여기가 어쩌다가 결전지가 됐냐? 잘가 다음에 와 좀비 수 좀 줄여야겠다 서버 설정에서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지 않니? 아니 끝이 없어 이 말은 이게 취향이라고? 이 집만 하다가 게임 끝나겠네? 내가 여기 있는 좀비를 다 잡는다 내가 여기 있는 좀비를 다 잡는다 저쪽으로 줬어요 이거 다중공격이라서 괜찮아 거리 재면서 오케이 아 다 잡았다 잠깐 탑 아이템이 있어 안 열리네 준님 죽었다고요? 네 준씨 죽었어 이..이거 아니냐? 남은게 우리밖에 없는건가? 그래도 여기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애들 여기로 다시 모이겠지 불이 안 꺼지네 안 꺼져야 되는데 옮겨 붙어버리면 안되데 너무 저기 한말이 있다 아 이제 좀 정리에 대해서 좀 사야겠네 곧 가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물렸어? 네 저 물렸어요 아 아까 물렸어 아까 어떻게 해? 부활하고 다시 와야죠 아지스트 결정하고 빨리요 그래서 리버사이드에 아지스트를 하나 잡아야되요 어어어 그러자 하아.. 그러면은 뭐야 이건 나야? 네? 새벽아 잘 쓸게 하하하하 새벽님이예요? 어 세상에 하하하하 너구나 새벽아 어 여기 도끼 하나 있어요 사장님 바닥에 어 오케이 손도끼 아 손도끼 버려 그냥 도끼가 훨씬 더 아 왼쪽 소리 나는데 사람들이 나는데? 뭐지? 오세요 왜 이렇게 무겁냐 근데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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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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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 진짜 주님 지금 저기에 있거든요 됐나? 그때 은신처? 아까 은신처? 어 여기서 어떻게 오지 거기죠? 어? 뭐야? 새벽 어? 배송을 따놨어 됐다 어 그거 너가 배송 받은 거야 나도 살봐줘 탑승한 유저가 있대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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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딨어? 뭐야? 저기 밑에 밑에 사람들 있는데 아 이거구나 어 이거 우리 차 이거 우리 차 아니 애들 왜 난 한 명도 안 보이냐? 안 보여요? 어 너네 다 초명인 거 아니야 또 버거 걸렸나 보다 차에 탔다가 내리면 보여요 노후 어? 노후가 무기 다 어디갔어? 저희가 차에서 내리면 보일 거예요 탔다가 어 맞아 나 무기 갖고 와 어? 어 푼다 보인다 푼다 보여 아니 불이 여기까지 보여 뭐야 얘들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네 그 탔다가 내릴래? 네 얘네만 좀 죽이고 아 잠깐만 내릴까요 지금? 어 내려봐 한번 그 리프레시 좀 고로케 보인다 어어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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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배선이 따져 있네? 노후님이 땄어요 우와 대박 노후 기술자야? 네 우와 노후야 해냈구나 아아아아악 소리가 두 번 들리고 있어 야아악 야따제 왜지? 야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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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본거지를 이제 잡자 이 전쟁통 야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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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케가 원한이 많았나보네 발로 그렇게 지려밟는 거 보니까 시체를 야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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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채 왼쪽에? 어어? 아 여기 좀비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집을 좋아하세요 사장님? 여기 유리 엄청 뚫려있는데 아 여기 좀비인 줄 알았네 새벽이 아니 좀비 있어요 아니 좀비 있어요 이거 언제 열어줘? 찜찜은? 빨리 열어봐 찜찜님도 없고 어? 도끼다 그래 내가 아까 야 그렇게 우리 좀비 안 치고 넘어가시면 난 어딨지 다 치는데 다 쳐요 아이 또 나 손 다 쳤네 여긴 여태 지쳐 하하하하 열어주세요 어 잠깐만요 소독 좀 빨리 할게요 어? 새벽시 때 아 뭐야 어? 내 시 때 뭐? 어떻게 열리? 어디 어디 고로케 계단 봉거지 여기로 잡을까? 아래? 네 은신처 여기 너무 다 뚫렸는데요 꼬로케 그래 아무런 은신처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오케이 딴 데로 가자 그럼 좀비다 꼬로케 얘 뭐야 그때는 약간 세시채 좀비 좀비 개무섭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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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이거야? 저기 무기 없으신 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도끼 부서졌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혹시 이거 수리 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부서지면 수리 못 할걸요? 아니요 부서지면 수리 못 해요 50풀 두 개 강력 접착 테이프 두 개 접착체 두 개 접착 테이프 네 개요 저런 거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타타타타아라 신통은 다 보지 않았으면 Harriet ㅋㅋㅋ 타타타타타.. 거기 가보셨어요? 그... 지도에 마킹 되어있던 곳 Sind2 어 근데 무기가 stesso 지도에 표시되어 있던 곳 거기 가볼까 저 갔다 왔거든요 어! 도끼가 부러진건가? 그랬더니 40분 부서졌어 거기 완전 좀비판이 아 그래? 네 좀비판인데 근데 거기에 엄청 큰 건물이 있긴 했어요 한 거 아냐? 위스키병 더 없어요? 한 번 더 시... 위스키병? 불랄리하게 나, 나 있어 불랄리 저기 좀비 또 온다 화연병 또 떴는데 네 개 있어, 네 개 더 걸려 키미밍 안보여요 저 또 안보여요? 또 안보여 노호도 안보여요 아 그래도 찾았다 뭐야, 좀비를 공격했더니 안보여요 조홍님 이거 가방 낼래? 어 너네 둘은 탔다가 내려도 계속 안보이네 에? 이거 차 나갔어요 아이 어 여기 근처에 내시채 없냐? 어 여기 망치있다 망치랑 삽이랑 이런거 있는데? 여기 내시채 못있냐 이 근처에서 사장님이랑 나가리나 쓰잖아 그렇다면 안나올 수 있다 이거 발전기는 챙겼어요? 아뇨 발전기 이거 민트차 민트차 없던데? 좌석에 있어요 아아 좌석에 있구나 이런식은 야 이거 어떻게 뜨냐? 망치 발전기 너무 무거운데? 총은님 무기 없다던데요? 혹시 건강하신 분? 나 민트 저요 사장님 여기 이쪽 좌석 보조석 들어와가지고 좌석에 발전기 있어요 망치 어떻게 봐요? 밀대 같은 거 버리고 망치돼 그 차에 타시면은 옆에 차 차 시트 모양 있잖아 봤다 됐어 내려? 네 이제 네 그거 들고 오시면 돼요 아우 야 이거 아우 심하게 무거운데요? 손도끼 여깄네 잠깐만 빨리 거점 잡읍시다 거점 거점 얘들아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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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아주세요 그거 그 뭐지 망치같은거 벨트에다가 멜 수 있거든요 벨트에다가 매도요 좀비 좀비 저기 일단 군용 부츠 없으신 분 저요 여기 여기 떨굴게요 여기 떨굴게요 소폼 니 시체 여기 있어요 납다 담배 다 버릴게요 밥 개 많은데 여기 아 밥 또 있어? 엄청 많아져갔는데 또 있다고? 담배 밥이 엄청 많아 신선한 아직도 신선해 이거 나 소범 열쇠골이 있는데 가졌는데 다 가져왔는데 내가 다 먹을게 뭐지? 나 밥 다 가져왔는데 버금가 나 왜 군용 부츠 갖고 있지? 우리 둘만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 둘만 버금가 봐 야 내 손에 발전기가 사라졌는데 이거 뭐냐 나 꿈꾸고 있니? 땅바닥에 있어요 땅바닥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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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집어져 근데 나 가져왔는데 발전기 줍기가 떠야돼요 우클릭하면 아 연결하기도 있는데 경비와 재킷 이거 착용 좀 하지 이거 차 망했죠? 아 이걸 인벤토리에 넣는게 아니라 내가 계속 그냥 이고 다니는거구나 네네 그러다가 이제 발견하면 거기다가 놓고 쓰는거야 집 앞에다가 몸 상태가 일단 빨리 그 거점을 설정합시다 나 죽고 와야돼요 거점을 그러면 일단 가까운 곳에다 하자 가깝고 안전하고 저기 오른쪽 초록색 여기 여기 탔는데요? 아이씨 뭐야 이거 와 야 진짜 갱 폐가가 됐네 불 아직도 붙어있어 안에 타고있어 좀비 발전기 잠깐 내려놓고 야 여기 쓸어 누가 누가 불을 옮겨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붙였나봐요 주유소였네 여기 큰일날 뻔했네 주유소? 주유소면은 불 붙으면 어떻게 돼? 터져? 불 그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난 최대한 안 싸워야돼 지금 와 깜짝이야 보통 만들어줄때까지 아니 애들 캐릭터가 하나도 안보여 아니 버그천국 진짜 개 똥게임 누가 하자고 그랬어 이거 나구나 개꿀잼 나 이게 서버 서버 장이라서 아 사장님 불 터져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아 아 죽는다 플레임 주기 아 죽었다 아 이게 죽어버렸어 아니 아니 니 값을 이렇게 하네 이거를 아 니 값 니 값을 이렇게 니 값 레전드네 진짜로 아 아이씨 빨리 뛰어갑시다 아이씨 꺼지세요 꺼지세요 흐흫 흫 으 가까운 곳이다 코앞이다 빨리 가자 어 여기 되게 좋아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뭐지 저 친구 야 고로케 제 오른쪽 위에 저 좀비들 다 죽여줘 죽인다기보다 상대 좀 하고 있어봐 줄래 저기 누구 유저의 시체가 있거든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이 이 사람 진짜 아이 좀비 너무 많네 오케이 스읍 아 이거 입고 고로케 진짜 다 상대하고 있네 와 쌍남자 그 위험하십니다 여기 있으면 아유야야야야 아유야야야 언제 오그로가 나한테 끌렸냐 이쁜 아이야기 안 해줬습니 죽었다 어 아유 좀 위험하지 않니? 뭐 아니 이렇게 험하하게 간다고? 정말 이 게임은 순식간이구나 가는 거 저요 아니 여기 고렇게 죽었는데 사장님 사장님 시체가 아예 그냥 제가 되어 사라져 버렸어요 진짜 모든 아이템까지 전부 다? 발전기는 떨궈서 다행이네 저기 도끼 있다 도끼 여기 차로 밀어버려도 돼요? 근데 노호가 또 다른 거 배선 연결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멀쩡한 차가 이 마을에 되게 많아 어 내가 진짜 많이 봤어 계속 사장님 아니냐? 이러면서 때리고 있는데 여기 봐요 뒤에 진짜 사장님 있다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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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 야 나 좀비 보이지도 않네 이거 아 이거 진짜 심각한 버그다 유저 좀비는 보이지가 않아 유저 좀비가? 얜 뭔데 등에 총 흘리고 있냐? 얜 뭔데 등에 총 흘리고 있냐? 아 수체 등에 총 매고 있네 야야야야야 저거 여기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휴 하나는 노호네 나 나 아 고로케네 고로케네 아 고로케구나 아 사장님 네 뭐 뭐라고 배 안고프세요? 배 안고프세요? 배 고프죠 아 실제로 배고프냐고? 아니 그거 말고 저의 거래를 받으세요 어 감사 공격하듯이 어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애 완전 채식이네 아니에요 이게 아 굴 먹으면 안되잖아 어 배고프지 어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쟤랑 싸우면 안될 것 같은데 어어 플레임 좀비 플레임 좀비라니 아니 아니 고로케 어딨어 어 뭐야 고로케 뛰어오겠지 뭐 어 플레임이 왔는데 어 물 마셔야 되는데 어 빨리 거점 좀 만들어줘요 사장님 빨리 거점 만들어주세요 빨리 다시 가자 불 조심하고 아 나 얘네가 안보이는게 진짜 너무 큰 버그인거 같애 일단 거점만 설정하시면 저희 나갔다 들어올게요 어 빨리 가자 아니 내가 문제인거 같은데 이거는 저 초록색 도로변으로 가요 네 다 같이 싸우자 야 발전긴 들었니? 제가 들고 있어요 얘 좀비야 사람이야 아이 형태가 안보이니까 빨리 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예 아 뭔가 아 고로케 어떡하지 아까 곧 죽을 것 같은데 고로케 짐 못 챙겼는데 시 식량있는 트럭 살아있다고? 음 아까 그 트럭이 트럭이 있긴 해 네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 불 붙으면 어떻게 살아요? 물 같은걸 어떻게 병량없이 죽는건가? 영량없이 죽는건가? 와 사장님 곧 자정인데 언제 끝내요? 그 이건 뭐야? 벌써 12시야 네 겉 좀 잡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잘 마시죠? 근데 이쪽으로 가실거에요 저쪽에서 왔는데 저쪽에 좀비 엄청 많아요 여기 오른쪽 아래 좀비 많다고? 네 갈수록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잖아 반대쪽으로 올수록 함께 죽는다고? 저기 보이세요? 밑에 지금 한 30마리 있어요 제발 한 30마리가 오고 있어요 화염병 있어 화염병 던지자 야 안되겠다 그냥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렇지 일단 위로 갑시다 안전한대를 찾자 지금 마려운거 같은데 참아 개 마려운거 같아 내일 렌치는 왜 이렇게 약한거야 어 뼈 부러진다 뼈 부러진다 아 빨리 노호야 네? 저기 멀쩡한 차 오케이 아니 선생님 거점 부터 살려주세요 어 거점 여기로 할까? 아하핳 장난하세요 거기 다 탔어요 으아아아악 와 뭐야 이거 흉가야 흉가 흐하하하핳 거기 있던 택시차 그거 제가 아니 왜 유리창을 부수는거야 그냥 타지는데 흐흫 나 안타진줄알고 흐하하하하하핳 어우 뒤에 좀비 많은디 뒤에 좀비 많아요 거점이 필요해요 어 저 검은색 저거 마트 아닌가 세병님 주려고 파란색 사파이어 귀걸이도 가지고 와 여기 와 진짜 세신이형 세단 어 여기 나중에 노호가 한번 활약해야겠네요 여기서 뭐야 우리 검은색 집으로 가자 저기 마트일거야 아마 네네 아 여러분 전쟁 치러야 되겠는데요 나 얼마나 잘하는데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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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발전빈 떨고 아 왜 이렇게 안맞아 근데 왜 이렇게 못하려고 중간 들리지 으흑 어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세라이플릭 소보미가 드리기 낫지 않을까 어 그게 나을수 빨리 내려놔 빨리 내려놔 무슬모 소보미 줘! 가셔주세요. 어우 다행이다. 세 명씩 적기는데 잘하세요. 아이 비켜 비켜 비켜! 그냥 물린 거야! 아이고! 아이고 씨! 아 이게 났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이렇게 다들 허망하게 가는 거야? 우리 함께 잔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아악! 내가 함께 해주는다. 아하하하하 자 이게 문 닫아. 손다님 미안해! 손다님 미안해! 아 아 아이씨 미쳤나 이게? 나 물렸어? 아 졸래많에 오네. 오 안 물렸어요 대박. 아 이거 존미가 괜찮았다. 아우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힘들다. 잠깐만. 아우 되겠다. 가방을 바닥에 잠깐만 버리고 싸우자. 그래 나도 그래야겠다. 씨. 와 씨. 옆에서도 오는데? 아! 안 죽어. 왜 더블링 됐냐고 아까부터. 왜 더블링 됐냐고 아까부터. 이거 누구 목소리야? 어디야? 됐다. 어디서 죽을냐고? 아이씨. 아 이런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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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끝났다. 갑시다. 거점을 만들어주세요. 응. 등에 메고. 저 경상이거든요. 너 등에 안 메? 등에 메라고 있어? 신단님 버리고 가야 된 거야? 일단 은신처를 빨리 정해야 돼 우리가. 정해주세요. 어디 있으면 골절이. 이거 마트 맞아? 마트 아닌 것 같은데? 아 차. 카센터. 야 미친. 오른쪽 아래봐봐. 아 살려줘. 그냥 이거. 하얀 병 번조 쬐까요? 가. 가자. 야 튀어. 저 못 뛰어요. 선생님. 어? 아 아이씨. 진짜 도움. 진짜 도움. 아니 발 쪽에 맡겨 놓고. 일단 튀어. 상대하고 있을게. 새벽. 새벽. 왜왜왜. 이쪽으로 화염법 던져. 이거 능력시 업그레이드되는 거. 이 캐릭터 한정이지. 죽으면 초기화 되지. 네네네. 아 쓰레기 게임. 여기 오른쪽에. 점점 다가오는 애들 있거든요. 아래 좀비 개 많아.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다 잡고 가는 게 맞다. 아 그런 거? 그냥 가요? 일로? 천천히 해보자. 아 그럼 던지지 않아. 던지지 말자 그럼. 던지지 말자. 아 이거 들었는데. 아니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거. 어 키미밍 조심. 이상한데 나 던질 것 같다. 야. 야 너무 많아. 저 아까. 저 불 있는 곳으로 유인해야지. 유인. 와 진짜 많았네. 둥글게 둥글게. 자기 몸에 불 안 붙도록 조심하면서. 뜨끔. 어. 야. 잠깐만. 어? 얘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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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버려. 그거 버려. 그거 버려. 그거 버려. 그거 버려. 나 이럴 수가 없어. 난 발전기 들고 있는데. 아 미친. 발전기 버리라니까. 버리라고요? 응. 일단 버려. 아니 이게. 좀비 이게 수가 많냐고. 야 뛰어. 아니 왜 계속 걷고 있어. 못 뛰어요. 저 못 뛰어요. 왜? 너무 지쳤나 봐. 저. 그. 지친. 좀 잘 지친. 아이씨. 아 위쪽에도 엄청 많아. 야 이게 좀비가 많냐고 이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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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미밍 양각 잡네 저거? 후후후. 아니 뛰을 수가 없다. 나 너무 힘들어서 뛰을 수가 없어. 서 있다 서 있다. 아 이거 불 너무 옮기는 것 같은데 내가? 안되는 데. 이씨. 아우 씨. 진짜 위험했다. 오는데요. 오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잠깐 잃어두셔야 돼 아 이게 뭐야 쟤 왜 아까부터 계속 걸어 겁나 여유로워 지금 기차놀이..아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수고하세요 전 모르겠고 전 모르겠고 전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되찾은 몸 잃을 수 없어 야 건물도 다 탄다 동생을 공개해 무슨 쯤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미비쿠 사봄 잠깐만 야 도와줘 어어 아니야 가능해 같이해 얘들아 이리와봐 여기 도끼있어 아 얘 불붙어가지고 머리를 노릴 수가 없네 위험해서 이게 누구야 키미밍이구나 키미밍이 지금 안보여 버그 때문에 캐릭터가 안보여 여기있어 어디계세요? 어디계세요? 아 나 지금 좀비랑 틀어잡기하고 야 좀비는 지능이 없잖아 그지? 좀비는 지능이 없는데 왜 사람만 쫓아와? 좀비들끼리 안놀아? 아 뭐 그런거에 따져있을거에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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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우리 좀비 탈간다? 근데 체력이 줄고 있긴 해요 근데? 좀비들이 아니고 장작들 아니야? 팬이에요 팬이에요 어 찜찜아 찜찜아 아유 물렸네 저 다리 물렸네 아우 진짜 아아 조심좀 하지 안됐다고 했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됐다고 했잖아요 안됐다고 했잖아요 아유 어떡해 안됐다고 했잖아요 안됐다고 내가 안됐다고 내가 안됐다고 어쩔어요 총 있는데 잘 안써 영중률이 너무 안좋아 잠깐만 네 나 나 힘들어요 나 걷는 것도 지친데요 어어어 엄마 이리 와 제로투 아니야? ㅋㅋㅋㅋapan 아우 형님들 뒤돌면 공격 안해? 안 물렸지롱 이거 천천히 걷다보면은 체력 회복되나? 되기는 해? 어 키미밍 위험하다 지쳐가지고 지금 나 지쳐서 난간을 올라갈 수도 없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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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불 붙이며 둥글게 둥글게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비명소리 뭐야 방금 아니 뭐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이거 아니 이거 지침 언제 풀려 어 야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와 한 번 물렸는데 와 어 잠깐만 나 시체에 불 붙었어? 장비까지 다 타겠다 아니 근데 캐릭터가 왜 계속 안 보이지? 은신처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이 여기 어디야 또 아이 꺼져 이것들아 형 바빠 검은색 건물로 갑시다 아야 죄송합니다 아하하하하 저 아직 있었어요 플레임 김치전맥이고 배고픈 거 아니에요 오케 오케이 오케이 나니 아 저 도끼만 먹으면은 그래도 상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비가 너무 많다 천천히 침착하게 풀숍 사이로 쓰슥 이제 개뛰어 뛰어서 도끼를 쇼 아이아이 미친색 키미맥이 열일중이네 너 안죽냐? 대단하다 응 도끼가 여기 있네 아이씨 아이씨 집을 수가 없어 키미밍 죽었어 키미밍 죽었어? 집자 누구야 이거? 사장님이예요? 어 사장님이구나? 아니 비명소리 왜 계속 들리냐고 저거 웃고 있는 거 같은데? 쟤가.. 숙주한 거 아니야? 아.. 아니 계속 꼭 한 마리 정도가 내가 아이템 집으려고 하는 곳에 꼭 한 마리가 있어 됐어 집었어 장착 덤벼라이 그지 깽깽이들아 어우야 좀 많네 너무 많은데? 어이 좀 많네 아휴 사장님 아휴 세상에 아휴 산책 나오셨나봐요 아휴 산책 나오셨나봐요 맞다 가겐 세일 중 그래도 좀비가 지금 불이 붙어서 피가 많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한 대씩 치면 다 죽어요 웬만하면 아 왜 안다 이 원근감 쓰레기 게임 더 없나? 갈 게 없네요 나는 이게 짧게 생겨가지고 너 난데? 얘 난데? 얘 난데? 얘 난데? 이 시체 난데? 잠깐만 그게 뭐가 저렇게 신기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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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의미가 있냐고 이미 다 뒤졌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다 잡았다 다 끝났어? 애들 다 어딨어? 얘들아! 네 거기서 뭐하노? 어어 양강이다 양강이다 시체 먹고 싶당 대가리 그거 뭐야? 무슨 시체야? 어어어 키밍이야 불 꺼! 제발 빨리 빨리 최대한 아무거나 집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러고 있어요 아 팠다 아 그래도 바지 얻었어 바지 얻었어 바지랑 가방 사장님 군용 부츠 신으실래요? 아 저 있어요 아 저 있어요 기본 장착이 군용 부츠예요 아 저 있어요 기본 장착이 군용 부츠예요 데님 셔츠 바닥으로 끓어 당기려고 했는데 바닥으로 안 끓이던 게 깼어 와 진짜 처절하다 와 진짜 처절하다 진짜 처절하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의 잘못된 오더 하나로 애들이 다 뒤졌어 나의 잘못된 오더 하나로 애들이 다 뒤졌어 어디 계세요? 지나쳤는데 어 아닌가 잘못 봤나 어디예요? 잘못 봤나봐 로딩되면서 차가 흔들려가지고 이겨 근데 애들 우선을 어디서 봤던 거 같은데 근데 애들 다 여기로 모일 거 같은데 여기서 기다리다 보면 애들 뛰어오지 않을까? 그런가? 어 우리 또 막 가면은 아 우리 저기 공원에 사장님 차 있잖아요 그 엄청 그 봉보차 네 걔 트렁크에 이것저것 많거든요 가져와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어디지? 어? 하당이 저 목소리 두 번 들려요 뒤야 뒤 여기다 아 여기구나 여기다 근데 목소리가 두 번 들린다고? 제가 제 목소리가 두 번 들려요 사장님 사운드에 쏘리 여기 뒤에 뭐가 많네 거기 먹을 거 천지야 에 에 다 상했다 저런 여기 담배 53개 있네 와 여기 숨어가지고 담배만 필라고 밀어 밟아 이런 이씨 어 뭐야 밟아서 죽였어? 대단한걸? 하하하하 사나수박 조각은 안되고 종이팩 주스를 좀 마시고 와 차 왜 저래 여기 열쇠가 없노 이 차를 챙기자고 아... 견인을 또 해? 세상에... 그놈의 견인 사장님 이거 열쇠 있으세요? 어... 그 차 요 흰차에다가 견인해주세요 어? 그냥 운전이 되는데요? 어? 이거 저번에 그 차가 멈춰가지고 못갔었는데 왜 이번에 또 시동이 걸리냐? 근데 견인을 어떻게 하는디 이 차 뒤에다가 사장님 그 차 엉덩이를 붙여주세요 앞에다가 내가 엉덩이 들이대는건 또 잘하지 아 엉덩이를 들이대주시고 네 됐습니다 V를 눌러서 트레일러 장착할 자리를 못찾았다고 사장님 너무 가까워에요 아뇨 제가 할게요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세요 너무 가까워에요 에에에 어 이거 넘어갔어요 어 네 V 잠시만요 V 왜이래 V V V 견인 뚝딱뚝딱 됐다 됐다고? 네 안 돼 어 됐다 아 아 야 이거 진짜 심하게 무거운데 이거 맞아요? 아니 근데 굳이 견인을 왜 한거야 저 차 저 차 견인에 따라 이 모양이 꼴라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견인을 왜 하는거냐고 좋잖아요 뭐 헛소리야 그거 운전할 수 있는 차잖아 아 그러네 견인은 최후의 수단이지 아우 야 이거 너무 무거운데 차가 좀 비켜봐 얘들아 ared 맡겨서 그렇대여 풀 덩무 어딨냐 풀덩부 풀 덩붩 얘드라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그라아 ERE이 lighting fus 꿀떡뿡~~ 여기 아무도 안왔어? 아무도 안왔는데요? 어떻게볼게요? 아... 어떡하지? 일단 근데 좀비가 네 계속 나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좀비 없는 장소를 그냥 정리가 된 이 지역을 자리를 잡자 빨리 왼신처를 내려서 얘네부터 네? 여기까지 또 올라가세요? 여기가 좀 타기는 했는데 아직 식료품 많거든요? 맞아요 좀 정리를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아 왜 왜 또 몰려? 폭찍 폭 폭 호잇 폭찍 사단이 뒤에 사단이 뒤에 아 이 투명 좀비 진짜 폭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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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밀어 오케이 어? 소방관 헬멧 어? 어? 소방관 헬멧 등에 매고 워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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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병 라이터 망치 아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 빨리 은신처 잡고 끝내야 돼 어? 그러게요 노호 더 뉴비 열쇠 노호 더 뉴비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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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은신처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해서 그런가봐 빨리 차 타고 다른데로 가자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 잠깐 해체할게요 기름 떨어지면 그때 다시 견인해예요 그래그래 네 어이 쥐가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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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돼 차를 타고 브이를 누르는거 아니야 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탈착 부시럭 부시럭 됐다 으으으으으자 안녕 가지가요 빨리와 이 주변일대는 그래도 그나마 좀비가 적으니 밑으로 내려와서 쓰읍 흐음.. 어디가 좋을까 아 근데 탁 일대가 다 불타가지고 뭐 정상적인 데가 없어 아.. 또 좀비 튀어나오네 쭉 와 쭉 어?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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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데리러 왔어 차에 타세요 빨리 아 미안 차에 타세요 빨리 일단 타세요 몰라요 아이 캐릭터가 안보여 반대편 반대편 소범아 소범아 반대편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버그 왜그래 왜그래 어 빨리 출발해 출발해 새벽아 출발해 아니야 나 이미 물렸어 나 이미 물렸어 소범아 너 뭐해 미친놈아 타라고 내 차 타라고 왜 아 이제 들린다 어 됐다 사장님 저 지도를 왕방 많이 먹었어요 어 잘했어 이따가 줘 안 죽으려고 진짜 나 밑에로 30%에요 개힘들어 야야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그냥 사장님 근데 옆에 좀비 많아요 참고로 아이C 그래 그냥 가자 야 야 우리 그냥 외곽으로 벗어날래? 사장님 저 여기 좋은데 알아요 빨리 가 가 가 가 빨리 가 가 가 가 고교 구교 크기 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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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걔한 길이 앞에 조심하려니까 바로 오오 왜 시동이 지멋대로 가끔씩 꺼지냐 안돼 어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는데 여기 올라가세요 어이 농가 여기 짱좋음 야 이거 지금 시동 망가진거 아니 엔진 좀 안좋은거같애 상태가 차는 좀 더 좋은걸로 저희가 합시다 자속을 안반나 찜찐님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오케이 나와봐 이것들아 어 안열려 이거 창문 부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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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미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선생님 문 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 야 그래도 몇마리 없어 이정도면 몇마리 없는거니까 들어와 아니 아니 왜왜 하하하하하하 찜찜님 문 열어줘 오케이 문 열어 어 아 밖에 여기 여기 지정을 좀 해놔야할거 같은데 아니 근데 소봄이 옷 입은게 계속 찜찜이같애 저게 찜찜이같애 아 저게 지도하다 떨궜거든요 잠시만 저거 좀 주워주실래 아 뭐야 아 이 투명 좀비 뭐야 아 아 진짜 개 미친버그 여기 안에 누구있나 안에 없.. 어 있을수도 있어요 조심해 미칠척 설명이 안돼 그러면은 그거 안에 누구있는거야 문 다 열어봐요 다 나가 다 나가 어 찜찜이 죽었 안 죽었어요 아 찜찜이가 아니라 소금이구나 이거 이제 내 캐릭터가 투명화됐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거 여긴가? 여기다 확찍 나 왜 은신처 관리자나 동료야 넘어져 넘어지라고 넘어지라고 어딨는데 왜 저 2층이에요 2층 좀비좀 죽일게요 죽였어요 하하하하 근데 저..저..얼마나 남았어요 어 문 다 열어먹고 좀비 있는지 확인하고 하하하하 사장님 저 이제 나갈게요 우리 나가야돼 찜찜찜찜 어 나갈게 내가..나도 나가? 어 우리 나가야돼 사장님 혼자서 해야돼 아니 나 은신처 설정 안돼 나 지금 못해 나 안돼 왜요? 왜요? 몰라 다른곳에 은신처 설정이 되어있어서 나 안된대 아 아까 노호님이 아 맞아 노호가 나한테 초대해가지고 아 저도요 나도 안되는데 나..되는 사람 지금 집안에 아무도 없는거 맞아? 맞아요 노호가 은신처를 해제해줘야돼 안돼요 나 안돼 나 뒤져 이거 좀비인가? 아니 연맹지구나 아니 왜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거야 저기 오류키트라도 좀 해주시지 않으려나 어 나 은신처..아 설정 안되는구나 어떻게 알코올솜 줘? 어 주세요 어 반창고도 이게 가는거야? 아니요 벌써부터 보내지 마세요 20%긴 하거든요 주.. 아아 사장님 주변에 좀비 있어가지고 지금 은신처 설정 안된대요 그거랑 상관없이 주변에 좀비가 없어야된다는데 좀비? 좀비가 어딨어? 하나도 안보인대 내가 좀비인가? 내가 좀비인가? 아 저기있다 어디? 여기 차 밑에요 여기 왜 씻는 데가 없냐 여기 차 밑에요 여기 왜 씻는 데가 없냐 있어요 화장실 1층에 어디?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여기 밑에 밑에? 1층에 있다고? 네 1층에 화장실 있어요 바로 입구 옆에 아 이것 때문에 안되는거 아 이거 뭐하는 주변에 좀비가 있으면 안된다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은신처를 이미 해서 그런거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다는데요 더러워 나 또 감염될까봐 무섭다 저기 붕대 있는 사람 아니 여러분 이 주변에 좀비 없는데 지금 오고있죠? 오고있네 좀비 옆에 조심 휘적휘적 아 잠깐 옷 좀 입고 싶은데 와 여기 싱크대가 없네 와 여기 싱크대가 없네 싱.. 싱크대 여기 있잖아 찜찜 싱크대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구나 몸상태 배꼬로 돌아왔네 진짜 씻는 소리야? 다른 사람들 다 어딨어? 단보다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미리로 올거 같지는 않은데 이 장소를 모르잖아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나요? 다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누가 불질렀어요? 내가 불질렀라 그래서 불질렀라 그래서 그러면 은신차랑 관계없이 일단 여기다가 먹을 걸 다 둘까요? 아니면 먹을 걸 드릴까요? 통조림 많은데 어 여기다가 일단은 해놓죠 그러면 싱크대 바로 옆에 두겠습니다 아 싱크대는 두자 여기 다 있네 지게는 왜 있는거야? 통조림을 여기다 다 몰아놔 누구였어? 아니야 아직 아니 지금 씻고 있어 내가 내 캐릭터가 옷 빨고 있어 걔 사료는 왜 있어? 옷이 너무 더러우면 감염돼서 좀비되고 잠깐 윤뺑지 그거? 내 거 다 주워가지고 파밍한 거야? 기름 좀 넣고 아 쉬고 싶은데 지금 쉴 수 없는 타이밍이 안 나와 나도 지금 너무 쉬고 싶다 몇 시간째 게임 중이냐 기름 넣기 이거 진짜 끝나게 나는 걸까 다 했다 은신처를 여기다 설정을 하고 싶은데 응 어 배터리 여깄다 하하하하하 개웃풋 배터리가 있네 이거 하나 넣다 놓고 됐다 머리 망치 여기다 넣어 야 여기서 하지 말고 다 진통제 비타민 알코올 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데리러 갈까요? 내가 데리고 올게 저도 데리고 올게 아니 나 노호가 지금 제일 필요한데 노호가 그 은신처 설정한 곳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은신처 설정 어딘지만 알면 돼요 열쇠가 없는데? 노호님이 해제해야 될걸요? 열쇠 이거 타고 가야겠다 다들 가는거야? 가야할지 갈 수 밖에 없어 다들 가는거야? 맞아 사장이 날 너무 어두운데? 아.. 뭔가 이거 플래시 라이트 어떻게 켜노 폈다 전조등 있어요 어그로 장난이 아닐거 같은데 근데 지금 찜찜이 너무 위급하잖아 근데 지금 찜찜이 너무 위급하잖아 그리고 애들 계속 마을에서 둘러보고 있을테고 그냥 나 갔다올게 걱정마라 안죽는다 갔다올게 네 갔다올게 애들아 애들아 노호야 노호야아 노호야아 노호야어 노호요- 노호ㅔ어얼어어 어어 됐다 노호가 해제했나봐요 은신처 빨리 돌아갑시다 이제 노호 죽든 말든 상관없어 뒤지라고 해 난 갈거야 은신처 등록하러 갈거야 간다 얘들아 은신처 등록하러 은신처 괜찮아 이정도로는 죽지않아 여기가 아니지않나? 전조등이 박살나서 길이 안보여 은신처 아 이게 열쇠가 빠지면 시동이 꺼지는구나 여기로 들어가는건가? 이게 아닌거 같은데 어? 여기 아니 길이 안보여 넘어두어서 근데 나 무기가 없어 아니 근데 이거 보통 며칠살아요? 여러분? 이거 게임하면? 한 한 플레이당이요? 캐릭터 하나당? 네 캐릭터 하나당 일주일? 되게 오래사네 그래도 오래하다보니까 오래살게 됐어요 초반에는 한 3일? 하루도 안갈때도 있고 우리 등록된겨? 여기 네 됐어요 하장이 여기서 부활하기 체크하세요 됐다 밖에 저거 좀비야? 라면 두배댔어 라면 두배댔어 따블 어 어 누가 창문 때린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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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착한 스바라시야 하장이 뒤에 조심 아 창문 깨졌어 아 저거 창문 어떻게 막아? 창문 이제 나무 나중에 부셔가지고 판차 갖다 막아야돼요 차 따라왔구나 차 따라왔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하면 안되겠지 애들이 다 안무었으니까 쉬고싶죠 저긴 무기가 없어요 구해야지 뭐 맞아 구해야돼 플레이님 건강해질거 같아서 그런데 제발 스트레칭하시고 물 마시시고 누워서 좀 쉬어요 제발 아 나도 진짜 개 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 챙겨주셔서 감사한데 애들이 지금 아직 다 안왔어요 여기로 와봐요 네 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머 찜찜 찜찜이랜다 소금이가 다 벗겨져있어 아니 바로 좀 그 사장님 이거 차 시동 왜 계속 덜덜거려요 이거 안 꺼서요 여기 네 깜빡했네요 제가 이거 시동 어떻게 아니 자리 어떻게 바꾸지?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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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가 안되네 이건 맞아요 됐다 상상 배려 오 오륜가 보다 정 계속 소리가 들리네요 어 그래요 뭐 뭐 어 어 드디어 4 눈빛지 4 다 있어요 다 줬어요 여기 죽어서 왔어요 여기 투자 여기 투자 죽어서 왔다는게 뭔 소리 아 여기 은신처 은신처 등록돼가지고 지도 다 드셨어요 그래서 아 지금 모셔 나사 모시고 나 이거 사장님 네 지도 다 드셨어요 아니 하나도 안 먹었는데 아 지도 저 방이 있어요 윤빙지한테 윤빙지가 제 시체에서 주워갔더라구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다 드세요 네 한 사람쯤 먹고 뱉자 응 바지 입을 사람 나 먼저 할게 그럼 어 바지 버림 여럿 저기 윤빙지 지도 어딨어 아 저 먼저 조금 먹을게요 위에 위에 저 먼저 볼게요 뱅지 형 어디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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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신없어 얘가 윤빙지냐 아니 이게 투명이 돼가지고 안 보여 이 쓰레기 게임 진짜 루이빌 지도 그니까 왜 다섯개야 아니 이게 창문 창문 깨진거 루이빌 지도 다섯개는 그냥 똑같은 지역 어 어 그거고 리버사이더 지도도 있어요 지금 계속 아 제가 하나씩 보면서 버리고 있어요 멀드로 지도도 있어요 오 멀드로가 처음 보는 것 같다 오케이 그리고 이상한 메모 적힌거 지도 두개 있고 그것도 다 같은거죠 그거는 다 두개 달라요 따로 봐야돼요 아 그래? 응 두개 따로 봐야돼 지도 메모가 적혀있다 도끼가 너무 아까워요 도끼 갔다가 하는건 도끼가 너무 무기로 좋아가지고 아까워 얘들아 이제 음 그러네 다르네 어? 이제 맨손으로 쏠 수 있어 어? 내가 지도 캐리했다 지도 이미지 누르면 하나씩 볼 수 있어요 사장님 힘내라 사랑한다 어 둘다 봤습니다 하나? 네 저도 다 봤어요 오 리볼버가 있네 죽자 담배는 있는데 라이터가 없어 주범님 총 무겁기만 하고 잘 안맞아 하지마 버리자 맞아 총 총 숙련도 올리는게 진짜 어려운데 총 숙련도 우리 칙탉 어디갔어 나 애들 또 찾아올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어차피 죽으면 다시 일로 오잖아요 근데 애들 그거 등록 그 부활하기 체크를 밖에서는 못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만 체크할 수 있는거 아니야? 어 할 수 있던데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어 그래? 네 아마 했을거에요 저도 봤자마자 그..그래 난 안했었는데 부활하기가 뭐야? 나 몰라 은신털 부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죽고 다시 부활할 수 있게 그걸로 세정 어디서 해? 나 몰라 왼쪽 메뉴 있잖아요 밑에서 두번째 누르면 은신척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은신척 누르면 은신척 부활하기 체크한거 있어요 근데 진짜 피곤하다 응? 뭐야 이거 살았어? 다들 잘 살아가고 있대요 모르겠네 이 나무조각은 왜 바닥에 널브러져있어? 이거 챙겨야되는 말이야? 총책 만들기 티켓 서버 설정 아니야 나무조각 필요없는거에요 제가 판자가 없는거에요 은신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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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기 집어 여기 좀비 있네 여기 좀비 있네 여기 무기 안열려요 여기 나가서 싸워주세요 무기 좋은 사람 나가서 싸워줘 어 내가 나갈게 난 안좋아 킹스맨이 처리했다고 킹스맨 응 사장님 네? 도끼질 좀 해주세요 여기? 나무 네 이게 배? 아니 나무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아 저희 타면 언제 해요? 다른 사람들이 와야 퇴근하죠 오 감사합니다 잘 살면 뭐해 배고들 못하는데 나 쉴때까지 숨 참는다고? 왜왜 다들 그러는거야 아직 괜찮아 얘들아 저희가 안가니까 확단이 됐어요 이제 싫어 더 캘거야 너무 재밌어 아니 할것도 없었는데 잘됐다 도끼 아까워요 도끼 내고도 달아요 자는 잘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나도 이렇게까지 오래할 줄 몰랐어 뭐야 저기 왜 자빠져 우리 여기서 누워있을까? 어? 얘들아 누울 수가 없잖아 나 죽여줘 안 누워지네 왜요? 죽음이 확정됐어 왜요? 감염됨이라고 떠있는데 아니 그런거죠 상처 소독을 안해가지고 그 상처가 감염이 됐나봐 아니 씻기는 그렇게 열심히 씻으셔놓고 이거 다 버리고 죽으세요 소독을 안했네 소독을 안했네 오케이 버린 너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거 오케이 아 일일이 다 버려야돼? 네 드래그 하셔서 버리세요 드래그 그 한 번에 드래그 쫙 해가지고 폴더 싹 집어가지고 아 아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드래그가 아니라 그러면 블록 설정이라고 해야지 아 저 지금 졸려가지고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저 바깥에 나가세요 어 나가서 죽여 우리 슬슬 사장님 새로 태어나면 차로 돌아다녀 봅시다 아 어 그만 그만하는 거 아니었어? 뭐해? 아 난 왜 때려 아니 나까지돼 나까지돼 죄송해요 소독이 미쳤나봐 아니 난 왜 때려 옆에 계셔서 많았나봐요 어 사장님 죽었나 아니 그치소해 아 차는 죽었네 아 됐어 오 맵을 이제 설정 안하고 바로 부활이 되네 아 깜짝이야 나 뮤위가 어디야? 어 됐다 나 언제까지 어 됐다 편집하기 진짜 빡시겠다 마시고 으아 근데 생각해보면 잘라낼 부분 개많일걸? 그치 웃긴 부분만 살리네 단순 아까 다 죽고 나서 단순히 막 좀비 잡는 그 장면은 거의 다 걷어내야 될 거 같애 그냥 딱 액기스만 골라가지고 해도 재밌을 거 같은데 웃긴 장면은 있었다 그 뭐지 막 여기 다른 데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평화로운데 갑자기 사장님 혼자 비명지르고 있고 자 팀 세 팀으로 나눌을 때가 개웃겼다고 진짜 짱 아니 우리 나 근데 진짜 개멋진 영화 한 번 찍었음 진짜 지도 하소하겠다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개 무빙 쳐가지고 살아남음 이제 대출 사장님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아니 근데 다른 애들 어떻게 걔네들을 구해야지 디스코드 틀어가지고 안전한 곳에 일단은 은신을 아 하긴 여기를 모르겠구나 근데 어딨는지 금방 나오지 않나? 차타고 한 바퀴 돌까요? 어떻게 할까요? 렛츠고 렛츠고 저도 가요 같이 가자 진짜 나에게 나올 수 없는 무빙이었다 야 옆자리 누구 한 명 타 어 잠시만요 기다려봐 잠시만 찜찜님 난 그래도 아니 열쇠가 왜 자꾸 빠지냐 이거 아니 열쇠가 왜 자꾸 빠지냐 이거 사장님 사장님 차 한 번 타자 어 빨리 와 어디 어디 타야지 여긴가 오른쪽 오른쪽 어 차 오른쪽 네 우리 먼저 간다 사장님 새벽실 차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 너무 아팠어요 아니 여기 뭔 말이야 그나저나 애들을 어디서 찾지? 애들 어디에 있을까? 계속 부르고 댕기면 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아니 시청자들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도우씨랑 고로케씨 어디 계세요? 북서쪽에 있다고? 북서쪽? 야 이거 진짜 근데 위험하다 여기 야 야 아니 시동이 자꾸 이게 열쇠가 계속 빠져 아니 계속 사람을 치니까 그러죠 아 이거 치면은 빠져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볼래? 기름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기름 많아 시동 걸어 일단 일단 호진 시동이 안 걸려 엔진룸이 빨갛하고 이거 앞으로 나간 다음에 바로 내려 차 버려 네? 어? 아 잠깐만 차 버려 차 버려 어디로 가요? 이제 북쪽으로 가래요 북쪽 북쪽? 엔진이 꺼져서 열쇠가 빠지는 거구나 과열됐었나 보네 얘들아 노호 키미민 고로케 문다 얘들아 문다 아 조졌다 왼쪽 왼쪽 문다 고로케 미민쿤 노호 오우 얘들아 도시나 목소리 크게 못질러 다 어딨어 은신처 갔다고? 이런 개C 야 뛰어가자 네? 은신처를 갔다고요? 오똑해요? 어? 그렇대 죽었대요? 아니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오똑해 오똑해 잠겨있고 열쇠 없어 그거 있어요? 아 야 이 차 왠지 없을 거 같지 않아요? 유리창을 깨부수자 오케이 열쇠 있어요? 없어 그냥 뛰어가자 그냥 뛰어가자 조진거 같은데 그냥 새벽씨 차 탈걸 어? 여기요? 새벽씨 소리 들려 여기요? 여기요?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하세요 뭐 오른쪽 두자리 오른쪽 두자리 반대쪽 오른쪽 두자리 오른쪽 두자리 오른쪽 두자리 뒤쪽 뒤쪽 어 가자 가 가 가 가 가 가겨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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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어디 살려 또 다 따라오겠네 그러게 아 근데 코앞이긴 하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멀구나 나는 당신이 아니 나는 당신이 뭐여? 기밀링이 나빠 아아 차를 새 거를 갖고 왔구나 네 아 나이스였다 여러분 종비 올라와요 와 개쩐다 좋아 전쟁 한 번 치러 볼까 여기도 종비인데 진짜 오랜만에 듣는 거 같다 진짜 기밀링이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너 왜 무빙 쳐 임마 아아 아 왜 물려 그렇게 해 노고 어딨어 아 노고 안 물렸지 가방 어디나 저 가방이랑 가방을 담아줬으면 아 일단 헬멧 좀 아니 뭐하는지 역시 도끼가 최고야 뒤져마 뒤져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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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냐 없네 뭐 언제까지 밟아 가자 한 두세 번 밟으면 터져요 끝 아이 그만 잡아 왜 왜 갑자기 전투민족이 됐어 집으로 찾아와서 그렇죠 야 이거 다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야 이게 애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이 어묵은 이제 있는 것보다 나아요 빚어 그냥 지금 빨리 쓰고 싶은 거잖아 지금 뭐야 도망치는데 정리됐겠지 됐다 정리됐다 아 뭐야 이거 아이씨 또 물렸네 물림으로 떴어요 아뇨 아뇨 그냥 다쳤어요 아 그럼 또 상반 어 편지 칼이라 도끼자 두 번이나 윤땡지 만나가지고 비비꺼 헤매다가 내가 뒤져가지고 윤땡지가 내꺼 다 먹고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내가 열심히 사수했어 저 지도 내가 목숨 걸고 사수했어 저? 어? 어느 차? 흰색? 그 버그로 그냥 시동 걸려있는 소리 계속 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진짜 내가 저거 사수하는 거 진짜 명장변이잖아 제 명장변이 진짜로 진짜 명장변이래 진짜 명장변이래 리얼이 이거 진짜 이거 보통 분들 다 인정할 거야 하하하 자 한 번씩 싹 씻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네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아니 근데 오늘 너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다들 이제 다시 안 할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편집하냐 이걸 좀비를 다 다음에 서버 로딩할 때 좀비 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잠시 원하는 거 같아요 아 제발 조금 조금만 줄이자 제발 좀 제발 살려주세요 아 좀 시네요 여기 무슨 파밍도 못하게 울려 들어오니까 아 진짜 아까 그 파밍률도 좀 올려주세요 파밍률? 불편한 건 아니었으면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가방 놔둘게요 가방 쓰세요 아니 근데 파밍은 솔직히 그렇게 빡세다고 생각되진 않던데 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난 집에 들어갈 때마다 후라이팬이 있었어 그거 아마 우리가 다 천집을 잡고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요 맞아 가방 어딨어? 내가 먹었지 난 버블 빼 가방 여기 가방 한 3개 정도 다 떴어요 여기 항공운송용 가방도 있어요 물을 이렇게 맛있게 먹노 더블 빼기 나을걸요? 더블 빼기 나을걸요? 더블 빼기 나을걸요 뭐 소독되는 거 없나? 소독된 거 없어 더블 빼기 감염됐는데 세균 감염됐는데 왜 더블 빼기 줘? 너 더블 빼기 줘? 너 더블 빼기 줘? 나 아이콜솜 있어 나도 주세요 자 이제 여기 일로와 슬슬 정리하고 거실로 나와 서블들이 어디 있어? 소독만 하구요 저게 아 으응 고마워 아이고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야 물이 6시간 했어 미친 으아 정말 많은일이 있었어요 시원하지 다들 고생 많았어요 뭐 2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들 진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 이 캐릭터 안보이는 버그 진짜 이거 어떡하냐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러게요 그게 좀 친정적이다 이게 좀비가 많으니까 그 버벅거려서 그런 것 같아요 타장님 사라졌는데? 뭐지? 갑자기? 눈앞에서 뒤돌면 나라지고 앞보면 보지고 그건 그냥 시야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아니에요 방금 전에 진짜 아예 안보였다가 보였다 그랬어요 줄씨 옷이 왜이렇게 줄씨 같은 것만 입고있어 리리리 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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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고생했어요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는 이렇게 모든 멤버가 다 모여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활동방 합방은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너무 힘들었고요 좀비 진짜 꼴보기도 싫고요 난 재밌는데 재밌었는데 아 재밌었어? 너 혼자 해봐요 아 안 죽었으면 진짜 아 이게 이 그 차 타고 이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 이 모든 것은 새벽이가 차를 박았을 때부터 로부터 고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팠다 아 근데 이거 사이드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비가 많 아 우리가 안 가다가 좀비가 계속 쌓이고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약간 와가지고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스폰이 되는 거면 누가 진짜 담배 피녀요?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계속 이럴 텐데 차라리 그냥 좀비가 리스폰이 안 되는 모드가 있지 않을까요? 음 그건 2부 때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마무리 지읍시다 너무 피곤하다 다들 수고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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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한글자막 by 한효정